1. 내가 어떻게 울지를 않겠니? 내가 만일 양심이 온전한 사람이면 벌써 죽어서 마땅한 놈이다. 2. 생각을 해봐. 감옥에서 턱 나오니 상가침 있던 동질환자들은 주세계에 빠지지 않았으면 제 몸만 돌아보는 이기주의자들이 되어버리고 애지중지하고 상가침 있던 누이동생은 짐승같은 부자놈의 첩으로 가버리고 3. 모든 계획했던 것, 약속했던 것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세상은 전보다 더 망해지고 4. 순영아, 내가 울지 않으면 누가 우니? 5. 내가 감옥에서 나온 후로 오늘날까지 옛날 동질환자들, 지도자란 자들, 청년이란 자들, 신문 내는 자들, 잡지 내는 자들, 교사 노릇하는 자들, 남자, 여자 내가 찾아볼 수 있는 대로는 다 찾아보았다. 6. 그러나 그 중에 한 놈도 옛날 뜻을 지키고 있는 놈은 없고 한 놈도 세상을 위해서 몸을 바치려는 놈은 없고 한 놈도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힘을 쓰는 놈은 없고 7. 단 두 놈도 서로 합하고 서로 도우려는 놈은 없고 서로 돈 분해나 눈이 벌겋고 계집애 궁둥이나 따라다니고 온통 세상이 소화기와 생식기에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내가 안이 울고 어째하니? 7. 더구나 어저께 아무 아무실을 만나서 그 늙은이가 별 수 없어 희망은 조금도 없어 하고 나가 자빠지는 꼴을 볼 때 나는 견디다 못해서 이 약한 자식 거짓된 자식 하고 욕을 담아붓고 뛰어나왔다. 8. 나는 그 마음 잘 변하고 약고 발라맞추고 제 생각만 하고 이런 때에 있어서 조선을 위하여 몸 바치려는 마음을 안 내는 놈들 조선의 재산을 많이 허비해서 고등한 교육을 받은 놈들 누구누구 하고 지도자 소리 선생 소리 듣는 놈들을 모조리 내 손으로 죽여버리고 싶었다. 9. 그러고 나서 나마저 죽어버리고 싶었다. 순영아 내가 어째 울지를 않겠니? 10. 그러다가 오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신봉구의 사형 판결이 확정이 된 날이다. 10. 오늘만 지나면 내일부터는 봉구의 목숨은 언제 끊어질는지 모른다. 10. 그놈도 죽어 싼 놈이지. 그놈 역시 첫 맹세를 잊고 계직과 돈을 따라다니다가 그리 되었으니까. 10. 하지만 신봉구는 좋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 백놈을 묶어놓아도 백윤이 같은 놈 만 개를 묶어놓아도 신봉구 하나를 못 당할 것을. 11. 순영아 네가 죽여버렸구나. 내가 어찌 울지를 않겠니? 11. 순응은 불덩어리와 같이 뜨겁게 되었다. 그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11. 순응은 가끔 수그렸던 고개를 들어서 걱정되는 듯이 순응을 보았다. 그렇게 보아주는 순응의 눈이 더욱 순응을 흥분시키는 듯 하였다. 12. 나는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희망도 없고 욕심도 없고 움직일 근력조차 잃어버린 사람이다. 13. 지금 죽어버리려도 죽어버릴 기운조차 없는 사람이다. 14. 에이 내가 어이 왜 감옥에서 나왔어? 왜 그 속에서 썩어져 버리지 않고 무슨 좋은 일을 보겠다고 이 저주받은 세상에를 나왔어? 14.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망할 것뿐 모두 썩어진 것뿐 가슴 쓰리고 분통 터지는 일만이니 이러고야 하룬들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냐? 15. 내가 조금 더 어리석어서 이런 것을 아주 모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능력이 많아서 이것을 바로잡을 만한 힘이 있거나 15. 꼭 조선 사람들이 날마다 바짝바짝 쟁개비의 지지는 장고가 떼 모양으로 마르고 졸아들어 가는 것을 빤히 보고도 어찌할 도리는 없어. 16. 내다 나다 하고 떠들던 것들은 빈 소리만 떠들고 당초에 정신이 없으니 참말 나는 이 꼴을 보고는 살 수가 없어. 16. 수능은 문득 하던 말을 뚝 끊고 주먹을 불끈 친다. 17. 그의 눈앞에는 지나간 3주일 내로 하여오던 일과 하려다가 실패하던 일과 오늘 밤에 자기가 하려고 하던 일들이 번뜩 보였다. 17. 그러나 그 일들은 자기 아내에게도 알리지 않은 비밀한 일이다. 18. 말하던 김에 시원이 그 말까지 하여버리고 싶은 의혹이 수능의 맘속에 일어났으나 수능은 비밀이라는 동지간의 맹세를 생각하고 입을 꽉 다물었다. 18. 그러나 순영은 수능의 속을 대강은 추측하였다. 19. 그동안 신문에 떠들던 폭발탄 사건, 육혈포 사건, 협박장 사건, 몇몇 이름난 사람들을 혹은 찾아가기 혹은 어떤 곳으로 불러내어서 욕보인 사건들이 비록 모두 다 순응이가 몸소 한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가 관계한 일인 것을 짐작하였다. 19. 순응이가 중학교 시대부터 과격한 언행을 즐겨하던 것을 생각할 때 더욱 순영은 이 추측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순응이 본래의 천성과 지금 하는 말로 보아 장차 생명을 내어놓는 무슨 위험한 일을 하려는 결심이 있는 것도 추측할 수 있었다. 20.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순영은 자기의 괴로움, 오늘 밤으로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는지 모르는 그러한 큰 괴로움도 잠깐 잊어버리고 순응의 몸이 근심되는 동기의 정이 일어났다. 20. 오빠, 너무 위험한 일은 마세요. 언니와 아이들을 보아서라도. 한 것은 순응의 진정에서 생각지도 않고 쏟아져 나온 충고다. 21. 그걸랑 염려 말어 하고 큰 소리는 하였으나 순응의 말이 순응의 가슴을 찌른 것은 사실이다. 22. 언니와 아이들. 참 그들은 순응에게 매달린 생명들이다. 순응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였을까. 얼마나 위험한 일을 계획할 때마다 그들의 양자가 눈앞에 아른거렸을까. 23. 그러나 그것을 생각할 수 없다. 하고 주먹으로 눈물을 씻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24. 이제는 가만히 있더라도 어느 날 어느 시에 경찰서에서 자기 집을 육혈포로 애월싸고 가련한 처자의 목전에서 자기가 당그럽게 묶여가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25. 그리고 만일 자기가 이번에 묶여간다면 그것은 이 세상을 마지막 이별하는 것임을 순응은 잘 안다. 26. 그러니까 지금 순응이가 할 일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재상이 발각이 되기 전에 해로 도망을 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죽을 일을 한 번 더 해보는 것이다. 26. 그런데 순응은 목숨을 바치기로 동지들과 맹세를 하였고 순응은 그 맹세를 자기 혼자만이라도 지키려고 한다. 27. 순응아 하고 순응은 한참이나 말없이 있더니 아까와 같이 흥분한 빛은 없어지고 그 대신에 심히 근심스럽고 낙심하는 태도로 고개를 들어 순응을 보고 부른다. 28.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다웠다. 28. 순응아 내가 네게 한 가지 부탁해둘 것이 있다. 너를 보기 전에는 다시는 너를 생각하려고도 안았더니 너를 이렇게 만나니까 여전히 동기의 정이 생기는구나. 29. 이것이 내가 네게 말하는 마지막 말이다만 네가 이 부탁을 들을 용기가 있을까. 29. 순응은 말없이 순응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새로운 눈물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고 30. 무슨 일이야요 하고 물었다. 순응은 순응의 낯빛에서 말할 수 없이 비통한 빛을 본 까닭이다. 30. 순응은 순응의 얼굴에서 무엇을 찾아보려는 듯이 이윽히 보더니 30. 너 지금부터라도 그 더럽고 거짓된 생활을 버리고 깨끗하고 참된 생활로 돌아와다오. 31. 너무 늦어지기 전에 해결을 해다오. 31. 네가 만일 그러할 생각이 안 나거든 나를 보아서라도 이 불쌍한 오라비를 보아서라도 그리 해다오. 31. 하고 애거라는 어조로 눈물 섞어 말하였다. 32. 그러고는 순응의 대답을 무서워하는 듯이 고개를 돌렸다. 32. 오빠. 응? 오빠? 순응의 입은 떨렸다. 그래. 하고 순응은 무슨 큰 것을 바라는 듯이 순응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33. 오빠 나 해결할게요. 내 더러운 생활을 오늘 안으로 끊어버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올 때는 오빠 보고 그 말을 하러 왔는데 34. 오빠가 그렇게도 괴로워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35. 네. 오빠 말대로 할게요. 네. 할게요. 36. 정말 그럴 테야? 순응아? 정말 네가 백가집에서 나올 테야? 37. 순응은 순응의 곁으로 몸을 끌어간다. 37. 그럼 정말이야요. 두고두고 생각하다가 오늘 아침에 아주 백가놈을 죽여버리고 37. 그놈의 집에 불을 놓고 그 불구덩이에 나도 뛰어들어가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38. 내 장 속에는 백가를 죽이려고 준비해둔 칼까지 있어요. 38. 그놈이 내 몸과 내 일생을 모두 버려주었으니까 39. 그리고 내게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으니 39. 나는 더러워지고 쓸데없어진 몸으로 그 원수를 갚기로 결심했어요. 40. 이렇게 말하는 순응의 얼굴에는 독하고 차고 파란 기운이 돌았다. 41. 순응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 말을 들었다. 41. 건넌방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순응의 부인도 순응의 말에 몸을 떨었다. 42. 그러나 어린 것. 42. 오빠, 이제야 내가 무엇을 숨기겠어요? 43. 그 어린 것은 백가의 자식이 아니에요. 43. 그 애는? 44. 그럼? 44. 그 애는 봉구씨 혈육입니다. 45. 응? 45. 수능은 믿을 수 없는 듯이 놀란다. 45. 그래요. 그 애는 봉구씨 아들이아요. 46. 둘째 오빠를 깨어서 나를 동네 온천으로 깨어다가 47. 먼저 버려준 건 백가지만 47. 그 어린 애는 봉구씨 혈육이아요. 47. 그럼 신봉구의 자식을 배해놓고 백가의 첨 노릇을 했단 말이지? 47. 순응의 어성에는 새로운 분기가 타오른다. 48. 네. 49. 순응은 자기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자복하는 듯이 고개를 숙였다. 49. 애끼. 짐승보다도 더러운 것. 50. 하고 순응은 벌떡 일어서며 발로 순응의 어깨를 찼다. 51. 순응이가 방바닥에 쓰러지는 소리에 순응의 부인이 건넌방에서 뛰어들어와서 51. 근심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보았다. 51. 아이들의 퉁퉁 따라 나오는 소리를 듣고 부인은 다시 건넌방으로 갔다. 52. 오빠. 53. 순응은 일어나 앉으면서 불렀다. 53. 순응은 벽을 향하고 대답이 없었다. 54. 오빠. 내가 짐승같이 더러운 년이지요. 54. 그렇지만 불쌍하지 않습니까? 54. 신씨의 혈육을 안고 백가의 첨 노릇을 한 것이 54. 불쌍하지 않아요? 54. 그러다가 육신과 영혼이 다 더러워져서 죽어버리는 것이 불쌍하지 않아요? 55. 오빠. 나를 불쌍히 여길 사람은 하나도 없죠? 55. 하고 순응은 목을 놔온다. 55. 한참 동안 들리는 것은 오직 순응의 느껴오는 소리뿐이었다. 55. 그래. 그 어린애는 어찌할 작정이냐? 55. 하고 얼마 있다가 순응은 모든 감정을 억제하는 듯이 다시 앉아서 들먹들먹하는 순응의 등을 바라보면서 묻는다. 55. 그러나 순응은 대답이 없다. 56. 죽지 말고 그 애를 길러라. 56. 백가집에서 나와서 남의 집 안잠이라도 자고 그 애를 길러. 57. 순응의 말은 명령적이었다. 57. 그제야 순응이가 고개를 들고 눈물을 씻으며 57. 나도 그런 생각도 했지요. 57. 나 때문에 봉구 씨가 적골이 되었으니 그 혈육이나 정성껏 기르고 살까? 57. 서로 후일에 그 애한테 더러운 애미라고 발길로 채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애 나 기르고 살아볼까? 58. 숭이라도 되어서 살아볼까? 하기도 했어요. 58.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도 살 수가 없는 연이야여. 59. 하고 또 엎뒤온다. 59. 왜? 60. 남이 부끄러워서? 60. 수능의 말은 아직도 차디차다. 61. 남 부끄러운 것도 참으라면 참지요. 61. 그럼 양심이 괴로워서? 61. 나같이 다 썩어진 연에게 양심은 무슨 양심이야여? 61. 그럼 뭐야? 61. 이 뱃속에는 백가야 씨가 들었어요. 61. 이걸 어떻게 해요? 62.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와 살아요? 61. 흠. 그러니까 결국은 백가집에서 못 나온단 말이구나. 응? 62. 순응의 말은 너무도 무정하였다. 62. 너무도 야속하였다. 63. 순응은 순응에게 대하여 도리어 반감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63. 내일은 내가 알아요. 64. 하고 순응은 벌떡 일어나서 64. 오빠 부디 안녕히 계세요. 나같은 동생은 다시는 생각도 마세요. 65. 언니 나 갑니다. 하고 댄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65. 언니가 댄문까지 따라 나갔으나 뒤도 안 돌아보고 벌써 청진동 큰길에 나가버렸다. 66. 아직 어둡지는 않으나 벌써 가게에는 전등이 켜져서 추위에 견디지 못하는 듯이 발발 떨고 있다. 66. 군밤 장수 아이들이 언 손으로 다 떨어진 부채로 풍로에 숯불을 붙이면서 애우는 67. 군밤 사랬다. 군밤야 하는 소리조차 얼어붙을 듯하다. 67. 이따금 휙휙 불어오는 바람이 눈가루와 먼지를 날리다가 길 가는 사람의 언 얼굴에 뿌린다. 67.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따뜻한 아랫목과 김나는 저녁밥을 생각하면서 68. 바쁘게 다리를 돌린다. 68. 이렇게 추운 겨울 저녁에 순영은 어떻게 걸어온지도 모르게 종로 네 거리까지 걸어왔다. 69. 전차들이 삐끗거리며 휘임한 선로를 돌아가는 것과 마주칠 때에야 비로소 순영은 정신을 차렸다. 69. 뒤에서 순영씨 순영씨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69. 돌아보니 윤 변호사 집에 모였던 패들이 일력거를 타고 온다. 70. 무도해에 가는 길이다. 70. 같이 가요. 어디를 그렇게 걸어다니시오? 71. 하고 선주는 일력거에서 내려서 순영의 손을 잡았다. 71. 순영이 왜 이렇게 손이 꽁꽁 얼었소? 아주 얼음장이야. 71. 선주는 순영의 두 손을 꼭 쥐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72. 그 눈에는 동정하는 빛이 찼다. 73. 윤이 왔는데 봉구씨는 공소를 안 한대. 74. 한 시간이나 졸라건만 어떻게나 고집이 센지 막무가내더래. 75. 나 같은 놈은 죽어도 좋소. 죽고 싶은 사람은 죽는 것이 좋소. 하고. 75. 아무리 권해도 당초에 삐끗도 안 하더라는 구려. 76. 오늘 공소를 안 하면 내일부터는 당신 목숨 없소. 하니깐 픽 웃더라나. 76. 그래서 윤도 화를 내고 뛰어나왔다는 구려. 77. 어쩌면 그렇게도 고집이 세요. 77. 어쨌든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더라고. 77. 그렇게도 죽는 걸 우습게 아는 사람은 첨 본다고. 77. 법정에서도 큰 소리를 하고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꽤 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돌아있지만 78. 사형 선고를 받으면 모두 쭈그러지고 살아보려고 애도 써보는 법인데 78. 당초에 이런 사람은 첨 본다고 그럽디다. 78. 미상불 그에게 영웅기상 있어. 79. 그러니 순영씨야 오죽이나 슬프시겠수. 79. 그러나 어쩌우. 모두 운수요. 팔자지. 79. 이 모양으로 선주는 묻지도 않은 말에 설명을 하고는 두어번이나 더 무도에 놀러가기를 권하다가 80. 순영이가 굳이 안 듣는 것을 보고는 할일 없이 몸소 인력거를 불러 갑가지 정하여서 순영을 태워보냈다. 80. 선주의 말은 순영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하였다. 81. 죽고 싶은 사람은 죽는 것이 좋다고 하는 봉구의 말이 순영의 뼛속까지 찌르르 하였다. 81. 그렇게 희망과 야심과 용기가 많던 사람이 그처럼 제 목숨을 저주하게 된 것이 82. 모두 순영이 자기 책임인 듯하여 뼈가 저리게 슬프고 또 선주가 미상불 그에게는 영웅기상이 있어 할 때에는 새삼스럽게 못 견디게 봉구가 그리워지고 불쌍해지고 아까워진다. 83. 과연 봉구에게는 영웅의 기상이 있다고 순영이 자기도 생각하였다. 84. 자기가 봉구를 사랑한 것이 그 영웅의 기상이 아니던가 자기는 영웅의 기상과 돈과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할까 하고 괴로워하지 않았는가 85. 그러다가 오늘날 조선에서 인격이라든지 영웅의 기상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돈만이 전능의 힘을 가진 것을 깨달은 때 85. 순영은 봉구의 인격은 커녕 자기의 인격과 명예와 신앙과 희망과 영혼까지도 빼어버리고 돈의 첩이 되지 않았는가 진실로 가난한 영웅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이보다 돈 많은 속물에 희롱받는 첩이 되는 것이 행복일 듯이 생각되었던 것이다. 85. 선주의 말과 같이 극간놈의 영혼이니 양심이니 똥개천에 다 집어던지고 그저 돈과 쾌락만 취하는 것이 상팔자일 것 같이 생각되었던 것이다. 85. 그러나 똥개천에 내버렸던 영혼과 양심은 마치 추근추근 한 귀신 모양으로 혹은 조용한 틈을 타서 혹은 잘 때의 꿈이 되어서 혹은 여러 사람들의 말이 되어서 실세 없이 순영을 괴롭게 하였고 86. 또 돈에서 바라던 쾌락도 생각던 바와는 틀려서 오직 몸과 마음을 지글지글 끓이는 괴로움이 있을 뿐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87. 그러나 그것을 깨닫기에 이르기에는 너무도 비싼 값을 내었다. 차라리 깨닫지 말고 살아버렸더라면 편하였을는지도 모르거니와 87. 그래도 똥개천에 내려졌던 양심, 예수의 가르침, 공자의 가르침, 이름 지을 수 없는 선조 대대로 내려오는 민족단체의 가르침, 88. 학교에서 들은 모든 교훈과 학교와 세상에서 보아온 여러 사람들의 갸륵한 행위,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무섭고도 추근추근한 힘을 가지고 88. 순영을 내리눌렀다. 그 소리는 강박적이어서 안 들으려 하여도 안 들을 수가 없었다. 심어진 씨는 언제나 싹이 나고야 말았다. 89. 그러면 나는 어찌할꼬? 이렇게 순영은 집에 돌아오는 길로 쓸쓸한 방에 어린애를 안고 앉아서 울었다. 백은 아까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다고 한다. 90. 자고 나면 날이여 또 자고 나면 또 날이다. 날은 수가 없고 또 수 없는 날에는 일이 많다.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자고 별들이 생기고 깨지고 또 새로 생기고 모든 물질이 합하였다 떨어지고 90. 이 모양의 자연계의 일도 실세 없이 우리 인생 사회의 일도 실세가 없이 많다. 새로 나고 앓고 죽고 먹기 위하여 일하고 다투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사랑하고 혼인하고 미워하고 진실로 하루에도 이 지구라는 조그마한 별. 90. 인생이라는 사회에는 수 없이 일이 많다. 그러나 그중에도 특별히 일이 많은 날이 있다. 큰 전쟁이 시작되는 날. 큰 접전이 생겨서 수만 수십만의 생명이 죽는 날. 이러한 날은 특별히 큰 일이 있는 날이라 할 것이오. 90. 석가문이나 예수가 창생을 구제할 진리를 깨닫던 날.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배질하여 동쪽에 있는 인도에 도달하리라는 생각이 나던 날. 이러한 날도 날 중에 특별히 큰 날이다. 90. 그러나 어떤 이름 없는 사람 하나가 혹은 가족을 위하여 혹은 물에 빠지는 아이를 위하여 혹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날도 무엇에 지지 않는 큰 날이다. 90. 비록 그 일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빈 곳, 어두운 밤중에 생겼다 하더라도, 또 비록 그가 내버린 목숨이 세상에 드러날 만한 아무 효과도 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날의 해와 달은 그 목숨 하나를 위하여 뜬 것이오. 90. 별과 바람과 모든 새와 벌레들은 그 목숨을 위하여 찬성과 기도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진실로 그날의 전 인류가 이 목숨 하나의 덕으로 사는 것이오. 그 목숨이야말로 그날의 천지의 주인이다. 90. 날마다 날마다 이러한 생명, 의를 위하여 저를 희생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해와 달이 날마다 빛이 나고 사람의 생명과 기쁨이 달러 끊어짐이 없는 것이다. 90. 차고 맑은 겨울의 달빛에 세운 서대문 감옥은 지붕의 흰 눈을 이고 자는 듯이 고요한데, 그 속에 있는 천여명 제수들도 추운 방 안에 몸을 구부리고 찬 꿈을 이루었다. 90. 잠 안 자고 뚜벅뚜벅 파수 돌아다니는 관수들의 귀에는 불쌍한 생명들이 가위 눌리는 소리, 잠꼬대 하는 소리도 들리고, 잠결에 그러는지 깨어서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거니와, 팔다리를 방바닥과 판장벽에 탕탕 부딛는 소리도 들릴 것이다. 90. 특별히 감옥 남쪽 한 부분에 있는 여 감옥에서는 깊은 밤에 엉엉 소리를 내어 우는 소리도 들리고, 감옥에 들어와서 해산한 애의 울음소리조차 들릴 것이다. 90. 그 중에는 경주의 울음소리도 있는 것은 물론이다. 90. 경주도 자기를 맡은 변호사에게서 봉구가 죽기로 결심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내어 울었고, 자기도 지장까지 찍었던 공소장을 빡빡 찢어버리고 말았다. 90. 싫어요, 싫어요. 나는 그이와 함께 죽어버릴 테에요. 90.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변호사의 권하는 말도 안 듣고 뛰어나오고 말았다. 90. 그 후에 몇 번 봉구도 공소를 한다고 속이고 경주의 승낙을 얻으려 하였으나, 경주는 봉구의 공소장을 보기 전에는 도장을 안 찍는다고 울고 떼를 썼다. 90. 이 광경을 보고는 변호사도 울었다. 간수도 울었다. 90. 경주는 독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여 제수들에게 이런 사정을 말하였고, 그 사정을 들은 여자 제수들도 같이 울었다. 90. 판결이 확정된 이날 밤에 경주는 감옥에 들어온 후로 처음 기도를 올렸다. 90. 봉구와 같이만 가는 길이면 천당길이나 지옥길이나 어디나 기쁘게 갈 것 같았다. 90. 경주가 이렇게 봉구를 생각하고 기도를 올릴 때에는 봉구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없이 몸만 움직이고 수없이 한숨만 지었다. 90. 밤은 점점 깊어간다. 아마도 달도 무학재를 넘었는지 창에 혼하던 빛도 쓰러졌다. 90. 조금만 더 있으면 무학재의 밑동네 집 딱 우는 소리가 울려오리라고 봉구는 생각하면서 또 한 번 돌아누웠다. 90. 어젯밤 이맘때에는 감옥 안에서 어떤 미결수가 자살을 하려던 사건이 생겨서 한 30분 동안 소동이 일어났다. 90. 그때 봉구는 나도 자살을 하여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였고, 이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살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90. 봉구의 머릿속에는 불길한 생각만 가득 차고, 더구나 2, 3일 내로 감기로 열이 나서 신경이 흥분되었기 때문에 어지러운 생각을 진정할 수도 없고, 두서를 차릴 수도 없었다. 90. 간수의 구둣발 소리가 문앞으로 지나가고, 이웃방에서 잠꼬대 하는 소리가 들린다. 90. 그러고 나서는 봉구는 자기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리만큼 아주 고요해지고 말았다. 90. 봉구가 머릿속에 우글루글 끊는 시끄러운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한 번 길게 한숨을 쉬고 돌아 누우려 할 때, 어디서 꽝 하고 폭발나는 소리가 들렸다. 90. 봉구의 방 창과 누운 자리까지 두어 번 흔들리고는 그 폭발하는 소리는 쓰러지고 말았다. 90. 봉구는 폭발탄이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번쩍 돌렸다. 90. 그 소리는 바로 감옥 운동장에서 나는 듯 하였다. 91. 이어서 소총 소리 두 방이 나고, 밖에서는 호각 소리와 온 땅의 사람들 뛰어다니는 구둣발 소리가 들리고, 91. 이웃방에서도 제주들이 일어나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91. 봉구도 일어나서 창으로 내다보았으나, 그것은 북창이기 때문에 희끄무레한 인앙상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91. 어디서 만세하는 것도 같고, 의아하고 돌격하는 고함도 같은 소리가 들리고는 또 총소리가 두어박 나더니 조용해 버리고 만다. 91. 392호! 하고 간수가 창을 열고 봉구를 부른다. 91. 네, 봉구는 그것이 황관수의 목소리인 줄 알고, 웬일이요? 하고 가만히 물었다. 91. 어떤 여자가 감옥탐에다가 폭발탄을 던졌어. 여자는 죽었어. 하고 가만히 봉구에게 말을 하고 나서는, 91. 간수다운 위험이 있는 어조로, 소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고 호령을 하고는 다른 방으로 가서 역시 그와 같은 호령을 한다. 91. 봉구는 악발골 약물 먹으러 갈 때 보던, 높은 벽돌 땀과 아침마다 운동하러 나갈 때마다 원망스럽게 바라보던 높은 벽돌 땀을 눈앞에 그리고, 91. 그것이 폭발탄에 무너지고, 그리로 제수들이 뛰어나가는 양과 뛰어나가다가 간수들의 총에 맞아 껑충 뛰고는 거꾸로지는 양을 상상하였다. 91. 그러고는 도로 자리에 누워버렸다. 밖에서 사람들이 지껄이는 소리는 점점 더 커지는 듯 하였다. 91. 감옥 땀은 삼간통이나 무너지고 폭발탄 터진 자리에서 한 20보나 나가서 흰옷 입은 여자가 비투성이가 되어 거꾸로졌다. 91. 어떤 모양으로 폭발탄을 던지고, 어떤 모양으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얼굴과 가슴이 아주 부서져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도 없이 되었고, 92. 그 여자의 시체가 거꾸로진 곳에는 눈 위에 사람의 발자국이 없고, 오직 무엇을 끌어간 형정만 있는 것을 보면, 93. 그 여자가 폭발탄을 던지고 뛰어가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담 가까이 들어와 폭발탄을 던지고는, 94. 그것이 폭발되는 바람에 아마 벽돌로 얻어맞으면서 그렇게 불려간 듯 싶었다. 94. 감옥에서 건 전화로 서대문 경찰서에서와 경기도 경찰부에서도 자동차로 달려왔으나, 95. 오직 감옥 안에 있는 제수들이 폭동날 것만 경계할 뿐이요. 95. 그 범인인 여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알 길이 없었다. 96. 경관들은 눈과 피에 쌓인 송장 가로 몇 번인지 수없이 돌아다녔다. 97. 그러나 이미 피까지 얼어버린 여자의 송장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97. 이때 사직골서 독립문으로 넘어오는 터진 고개에서 울고 있는 남자는 암의 눈에도 띄지 않았다. 97. 먹을 줄 모르는 술을 먹은 것과 순영이와 이야기하기에 몹시 흥분되었던 순응은 순영이가 돌아간 뒤에 저녁을 한술 뜨고는 곧 잠이 들었다가, 98. 어린애 우는 소리에 처음 눈을 뜨기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자명종 바늘이 자정을 약간 지난 때였다. 99. 하마터면 늦을 뻔하였다 하고 순응은 자기가 할 무서운 일을 생각하면서 벌떡 일어났다. 99. 그러나 일어나는 길로 놀란 것은 아내가 자리에 없는 것이다. 99. 네 살 먹은 딸과 여섯 살 먹은 아들이 엄마! 엄마! 하고 우는 것을 볼 때 순응은 무슨 깨달음이 생기는 듯이 황황하게 폭발단을 두었던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다. 99. 그것이 없었다. 순응은 어찌할 줄을 모르는 듯이 방 안으로 허둥지둥 헤매었다. 99. 그래 꼭 오늘 밤에 그 일을 꼭 하시고 말테요? 99. 그럼. 그러고는 당신은 어떻게 돼요? 99. 도망하지. 그러다가 붙들리면? 99. 붙들리면 아마 죽을 테지. 99. 당신이 돌아가시면 이 아이들은 다 어찌 돼요? 99. 당신이 힘껏 맡아 기르구려. 99. 그렇게 폭발단을 던지면 무슨 일이 돼요? 나란 일이 돼요? 99. 그것으로 아무 일도 안 되지만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마지막으로 몸받칠 길을 찾느라고 그러는 게지. 99. 남들은 다 첫 맹세를 변하고 저마다 안락의 길을 찾더라도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 생명을 바치노라고 맹세하였던 것을 지키는 게지요. 99. 당신께 대해서는 심히 미안하지만 어찌하오. 99. 그저 당신의 팔자로 단념을 해 주시오. 99. 아까 순응이가 잠들기 전에 내에 간에 하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99. 평생에 말이 없는 아내. 99. 이렇게 생각할 때 아까 그가 하던 말에 무슨 깊은 뜻이 있었다 하고 가슴이 뜨끔한다. 99. 메리야 울지 마라. 응? 내 엄마 데리고 올게. 울지 말고 있어. 응? 99. 하여놓고 순응은 황황히 옷을 주어있고 뛰어나섰다. 99. 집안에 있는 하인에게 아내의 거처를 물어볼 필요도 없으리만큼 순응은 분명히 아내의 거처를 아는 듯 싶었다. 99. 아무쪼록 순사 파출 수 없는 데를 골라서 순응은 남이 의심이 안 할 만한 빠른 걸음으로 사직골을 추어올라 도정궁 뒤성 터진 데를 올라섰다. 99. 달은 벌써 무학재를 넘고 혼한 먼 빛이 인왕산 마루에 비스듬히 비쳤는데 산 그늘에 숨은 독립문 근방에는 허연 눈빛에 전등이 반짝거릴 뿐이었다. 99. 순응은 나아갈 방향을 찾는 듯이 잠깐 주저하였다. 99. 그러나 그 잠깐이란 1분도 못되는 시간이다. 99. 어서 가서 붙들어야 한다. 99.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고 한 걸음을 내어놓았다. 99. 그때 순응의 가슴에는 오직 폭발단을 안고 뛰어가는 불쌍한 아내를 건져내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99. 그러나 서너 걸음도 나아가기 전에 눈이 부시는 번개불 같은 빛이 번쩍함을 깨달을 때 순응은 총맞은 사람 모양으로 한 번 껑충 뛰고는 99. 눈 위에 펄쩍 주저앉았다. 99. 그때 팽 하는 유란한 소리가 울렸다. 99. 만세! 하고 순응은 정신없이 소리를 지르고는 99.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 얼음 같은 두 뺨을 적심을 깨달았다. 99. 총소리 한 방이 났다. 또 한 방이 난다. 이어서 서너 방이 또 난다. 99. 순응은 벌떡 일어나면서 대걸음 더 뛰어나가 우뚝한 바위 등에 올라서서 99. 고개를 들여 총소리 나던 방향을 바라보았다. 99. 그의 눈에 폭발탄을 던지고 서벅서벅하고 눈 속으로 도망하다가 탄환에 맞아 거꾸러지는 호리호리한 아내의 펄렁한 모양이 보인 듯 하였다. 99. 아, 내 아내요. 하고 순응은 두 손으로 낯을 가리고 울었다. 99. 자기는 혼이 난 지 10년이나 넘도록 그 아내를 잘 사랑해 주지를 못하였다. 99. 학교에 다닙네. 여행을 갚네. 하고 1년에 4, 5일도 아내를 의로해 본 일이 드물었고 3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다가 나온 뒤에도 웃은 생각을 합네. 공부를 합네. 하고 아내를 안방에다 두고 자기 혼자 건넌방에 있었다. 99. 그러다가 이번 최후의 결심을 한 후에야 약 일주일 동안 아내와 동거를 하였다. 99. 괴로우나 즐거우나 입 밖에는 커녕. 99. 낯세게도 내지 않는 아내가 얼마나 항상 자기의 사랑에 주려 하였던가. 99. 얼마나 자기가 반가운 낯으로 안아주기를 바랐던가. 99. 자기가 혹 방학 때 잠깐 집을 다녀가거나 또는 어디 여행을 떠날 때면 밤을 새워가며 의복 음식 범절을 준비하여 주고 나서 마지막 떠날 때 얼마나 슬퍼하는 빛이 눈에 나타났던가. 99. 그러나 그런 줄은 알면서도 따뜻한 사랑으로써 그의 간절한 요구를 갚아주지 않았다. 99. 그것이 순응의 가슴을 심히 아프게 한다. 순응은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 99. 그의 마음이 착한 줄은 잘 알았건만. 99. 그가 자기를 몸바쳐 사랑하는 줄도 잘 알건만. 99. 그래도 어쩐 일인지 그에게로 애정이 끌리지를 않았다. 99. 어딘지 모르지만 불만이 있었던 것이다. 99. 순응이가 순영이를 지극히 사랑한 것도 아내에게 대한 불만이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이 사실이었다. 99. 그러나 그 아내는 순응을 대신하여 목숨을 버렸다. 99. 오직 시골 교회 소학교를 졸업하였을 뿐이오. 99. 농촌의 옛날 가정에서 자라난 아내는 남편과 아들 딸에게 대한 헌신적 사랑으로 찼었다. 99. 날 위하여. 날 위하여. 하고. 99. 순응은 후회와 감사와 감격을 못 이기어 두 손을 비틀고 울었다. 99. 그러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99. 순응은 다시금 서쪽을 바라보고는 오던 길을 정신없이 걸어서 집으로 뛰어왔다. 99. 울던 메리도 잠이 들었다. 대문도 지친 대로 있다. 99. 그래도 행여나 아내가 돌아와 있는가 하고 문을 열었으나 등불 밑에 두 어린아이가 자고 있을 뿐이다. 99. 메리의 얼굴에는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99. 순응은 지금까지 다소 귀찮게까지 생각하던 아이들에게 대하여도 99. 처음으로 누를 수 없는 애정을 깨달았다. 99. 황망한 순응의 생각에도 이 어린 것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의 모양이 그립게 비치었다. 99. 순응은 아내가 혹 무슨 필적이나 남기지 않았는가 하고 99. 뒤진 대를 또 뒤지고 본대를 또 보았다. 99. 그러다가 폭발단 두었던 서랍 속에서 연필로 쏜 종이조각 하나를 얻었다. 99. 퍽 유치한 글씨로 이렇게 썼다. 99. 나는 당신 대신으로 갑니다. 99. 나는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아니해요. 99. 내가 죽고 당신이 사시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99. 반다지 서랍 속에 돈 200원 싸둔 것이 있으니 도망해 주세요. 99. 아이들은 동대문박 누이께 맡기시었다가 무사히 몸을 피하시거든 찾아다가 길러주세요. 99. 부디부디 죽지 말고 도망하세요. 99. 하나님의 신이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지키시옵소서. 99. 아멘. 99. 순응은 이것을 읽고 또 읽었다. 99. 그러나 두 번째 읽을 때에는 눈물에 가려 글자가 분명히 보이지 않았다. 99. 유언 끝에 뭐라고 두어자 더 쓰려다가 연필로 까맣게 뭉개 놓은 것이 있다. 99. 순응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려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불에 비춰보고 99. 나중에는 곰으로 살살 개칠한 것을 긁어도 보았으나 아무리 하여도 알 길이 없었다. 99. 그것이 마치 무슨 무서운 말을 쓰려다가 만 것 같아서 99. 무슨 큰 비밀한 뜻이 풍겨 있는 것 같아서 99. 몸소리가 지도록 무섭기도 하고 99. 다시 알아볼 데 없는 것이 더할 수 없이 애가 타기도 하였다. 99. 행여나 살았으면 한 번 더 만났으면 99. 하고 순응은 책상에 엎떠져 울었다. 99. 순응은 반다지를 열었다. 99. 거기는 아내가 애들이 중지하던 의복, 그 중에도 자기 생각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넣었다. 99. 물론 순응의 의복과 아이들의 의복 중에도 좀 값진 것은 다 이 반다지에 있는 줄을 순응은 잘 안다. 99. 아내가 가끔 이것을 열어놓고는 옷을 꺼내어 마치 그동안 아마 2, 3일 동안 잘 있었는지 의심하는 듯이 일일이 만져보던 것을 기억한다. 99. 다른 곳에 아무 오락도 없고 마음 붙이는 것도 없던 아내는 아이들과 옷가지를 만지고 보고 하는 것으로 유일한 낙을 삼던 것 같다. 99. 이런 일을 그때 볼 때에는 도리어 순응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99. 왜 좀 더 큰 생각이 없을까? 왜 좀 더 깊은 데 흥미를 못 가질까? 하고 불만하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99.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모두 그립고 슬픈 기억이 되고 말았다. 99. 아내의 유언에 쓰인 대로 반다지 서랍을 열었다. 99. 그 속에 있는 것은 모두 아내와 아이들의 보물이다. 99. 기실 몇 푼 어치 안 되는 것이연만 아내에게는 차마 내어넣지 못할 보물들이다. 99. 순응은 마침내 분홍 헝겊에 꼭꼭 싼 무엇을 찾았다. 99. 그 속에는 10원짜리, 5원짜리, 1전짜리, 50전짜리, 은전까지 모두 아울러서 아마 200원이 되는 모양이다. 99. 순응은 그 돈을 꺼내어 자기의 지갑에 넣어놓고 또 무엇이나 없는가 하고 서랍을 살펴보았다. 99. 과연 거기도 연필로 몇 마디 적은 종이조각이 있었다. 99. 당신께서 받은 혼인 반지는 내가 끼고 가요. 99. 어서어서 이 돈 가지고 도망하세요.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내. 99. 이렇게 써있다. 99. 순응은 얼른 반다지 문을 닫고 그 종이조각과 책상 위에 놓은 유언서를 한 대에 꼭꼭 말아서 조끼 속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99. 그 혼인반지 안 옆에는 순응의 성명을 새겼다. 99. 아내는 미처 그 생각을 못하고 그것을 끼고 간 것이다. 99. 순응은 슬픈 중에도 깜짝 놀랐다. 99. 서로 아내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 반지로 곧 그가 자기의 아내인 것이 판명될 것인지. 99. 즉, 경찰이 자기를 붙들러 올 시간은 임박한 것이다. 99. 새로 2시. 순응은 여러 해 묵은 자명종을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99. 벌써 청진동 골목에는 달려오는 경관의 때가 있는 듯 싶어서 순응은 귀를 기울였으나 99. 이따금 처마 끝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밖에 아무 인적도 안 들렸다. 99. 순응은 거의 본능적으로 모자를 집어쓰고 목도리를 감고 장갑을 끼고 문고리를 잡았다. 99. 도망하려 합니다. 99. 그러나 엄마 하고 우는 메리의 소리에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99. 웬일인지 여섯 살 먹은 아들 베드로도 눈을 번쩍 뜨고 무서운 듯이 순응을 바라본다. 99. 순응은 아이들을 기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아버지에게는 정이 들지 않고 오직 무서워할 뿐이었다. 99. 미리는 손으로 자리를 더듬어 엄마를 찾고 베드로는 무슨 큰 변이 생긴 것을 짐작한 듯이 눈이 둥그레서 벌떡 일어나앉는다. 99. 순응은 한참이나 정신 잃은 사람 모양으로 두 아이를 물끄러미 보고 섰더니 끓어오르는 애정을 이기지 못하는 듯이 앉으며 99. 한 무릎에는 메리를 또 한 무릎에는 베드로를 힘껏 껴안았다. 99. 안긴 아이들은 그 아버지의 가슴이 터질 듯한 슬픔으로 들먹거림을 깨닫고 고개들을 돌려 느껴오는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99. 그러나 아이들은 처음 맛보는 아버지의 사랑에 만족하는 듯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안겨있다. 99. 자자 응 아빠하고 자고 내일은 학교 아주머니 순영한테 놀러가 하고 순응은 옷을 다 벗어내버리고 자리 속에 들어가 한 팔에 한 나이씩 안고 누웠다. 99. 아이들은 만족한 듯이 잠이 들었다. 99. 순응은 위험이 시시각각 가까워 오는 것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잠 깰 것을 꺼려 몸도 꼼짝하지 않고 누워있었다. 99. 짤짤 끓는 조그만 팔다리가 자기의 몸에 닿을 때마다 순응은 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버이의 사랑과 기쁨을 느끼고 어린 것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다는 순진하고 열렬한 헌신적 사랑을 깨달았다. 99. 붙들려가도 좋다. 붙들려가 죽어도 좋다. 99. 요 조그만 생명을 품어주다가는 몸이 아무렇게 되어도 아깝지 않다. 99. 미리는 조그만 손과 불같이 뜨거운 입으로 순응의 가슴을 더듬어 젖을 찾다가는 두어 번 킹킹하고 실망의 뜻을 표하고는 또 잠이 든다. 99. 어머니의 사랑. 순응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번뜻 난다. 이러한 사랑이 있길래 어머니들이 밤잠을 못 자며 오줌똥을 쳐가며 아들딸을 기르는 것이다. 99. 이런 생각을 하면 아내의 생각이 더욱 간절하였다. 남편과 자녀를 위하여 언제나 몸을 바칠 수 있는 그의 사랑. 진실로 맑고도 뜨거운 사랑의 뜻이 깨달아지는 듯 하였다. 99. 그의 갚아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갸륵하게 생각했다. 99. 순응은 스스로 나라를 사랑한다고 자처하였다. 그러나 과연 그 사랑이 아내의 사랑과 같이 순결하고 열렬하고 그러고도 자연스러웠을까. 99. 순응은 스스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순응 자신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건만 아내는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였다. 99. 그러나 자기는 조선과 조선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음을 볼 때 분노와 원망으로써 그들에게 대하였다. 99. 망할 놈의 조선. 모조리 때려죽일 조선놈들. 이렇게 자기는 자기의 뜻과 같지 않다고 자기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실망하여 마침내 몸까지 죽여버리려 하였다. 99. 이번에는 베드로의 팔이 순응의 가슴 위로 넘어온다. 99. 그러나 어찌하나 아내의 혼인 반지로 아내의 신분이 판명되었을 것인즉 날이 새기 전에 자기는 붙들려 갈 것이다. 99. 어쩌면 벌써 형사들이 와서 이목저목 지켜 섰을는지도 모른다. 99. 순응이가 귀를 기울일 때 과연 멀리서 구두소리가 울려오는 것도 같고 들창 밖에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다. 99. 그러나 다시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 소리도 없다. 99. 그렇다고 한편에 하나씩 매달려 자는 어린 것들을 내버리고 혼자 달아날 수는 없다. 99. 또 그렇다고 붙들려가기를 기다릴 수도 없다. 99. 또 그렇다고 혼자만 도망하여 살 면목도 없다. 99. 이 밤에 서대문 감옥에 매장대 총독부와 경복궁 안에 새로 짓는 총독부와 총로 경찰서와 누구누구의 집과 네 군데 일시에 폭발탄을 던지기로 하였는데 99. 서대문 감옥에서 폭발이 된 후에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보건대 모두 중도에 붙들려간 모양이다. 99. 그러면 다른 동지들은 다 붙들려 갈 때 자기 혼자만 달아나 생명을 보존할 면목이 있을까? 99. 그렇게 생각하면 아내의 목숨을 대신 희생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하는 것이 더욱 비열한 것 같다. 99. 어찌하면 좋은가? 99. 순웅은 뻔뻔한 눈으로 파리똥 묻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99. 아랫목 못에 걸린 아내의 행주 치마가 눈에 띈다. 99. 그 곁에는 베드로의 색동마고자가 걸렸다. 99. 차라리 경찰서에 자연을 할까? 99. 그래서 동지들과 아내와 운명을 같이 할까? 99. 메리가 무슨 꿈을 끄는지 발을 바둥바둥하며 순웅의 옆구리를 찾다. 99. 그렇게 아내와 동지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옳은 듯도 하나. 99. 그래도 자기는 살아야 할 것 같다. 99. 살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희망도 있는 것 같고 또 아내와 아이들을 의하여서만이라도 살 의무가 있는 것도 같고 그보다도 베드로와 메리의 입김이 자기의 두 뺨을 스칠 때에는 살고 싶은 욕심이 억제할 수 없이 강렬하여짐을 깨달았다. 99. 아 내가 어찌하면 좋은가? 99. 순웅은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애를 태웠다. 99. 기나긴 동지 딸 밤도 셀 때가 있다. 99. 베드로와 메리가 자주 돌아눕기를 시작하다가 눈두를 떠서 순웅을 보고는 그것이 어머니가 아닌 것을 수상히 여기는 듯이 물끄러미 아버지의 얼굴을 본다. 99. 어둠으로 차. 자 일어나자. 99. 아이들은 일어나서 남의 집에 간 아이들 모양으로 사방을 돌아보고는 다시 아버지를 본다. 99. 서툰 솜씨로 아이들에게 옷을 입혔다. 99. 순웅은 행랑으로 나아가 잠깐 필요가 있으니 아범의 옷과 지게를 빌려달라고 청하고 자기의 옷 한 벌을 대신 주었다. 99. 순웅이가 아범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메리는 웃음을 참지 못하는 듯이 깔깔 웃었다. 99. 그 웃는 것을 보는 순웅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 하였다. 99. 순웅은 베드로와 메리를 한 팔에 하나씩 껴안고 그 부드러운 뺨에 수없이 입을 맞추었다. 99. 아이들은 영문을 모르는 듯이 눈만 크게 뜨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을 뿐이요. 아무 말이 없었다. 99. 순웅은 두 아이를 방바닥에 내려놓고 내 가서 학교 아주머니 데려올게 이렇게 달래어놓고 아랫방에 자는 안잠자기. 99. 그는 예수 믿는 과수로 하인 대접을 안 받고 4, 5년째나 순웅의 집에 있는 이다를 불러 잠깐 아이들을 보아주라고 이루고 지게를 지고 옥출모 눈만 내어놓는 노동자의 모자를 꾹 눌러쓰고 대문 빗장에 손을 대었다. 99. 집안 사람들은 모두 순웅의 행동을 수상해 보았으나 감히 물어보지도 못하였다. 99. 순웅이가 대문 빗장에 손을 대려할 때 대문 밖에서 자주 걸어오는 구두소리가 들린다. 순웅은 본능적으로 한편으로 비켜섰다. 99. 문 열어주 하는 것은 어떤 부인 내 목소리다. 순웅은 지게를 벗어놓고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99. 자기도 어쩐 셈을 모르거니와 가슴이 몹시 설렘을 깨달았다. 99. 그러나 언니 하고 앞마당에 들어선 것은 순웅이요. 문 열어주 하더니는 순웅의 아들을 아는 유모다. 순웅은 말 위에 섰는 순웅을 보고도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99. 아직 전깃불도 나가지 않은 아침 6시다. 순웅이가 순웅을 알아본 때에는 놀라서 한참 어하니 벙벙하였다. 99. 웬일이냐? 오빠, 나는 오빠 말대로 참 사람이 되어볼 양으로 그 집에서 나왔어요. 아이들이, 학교 아주머니! 하고 뛰어나와 순영에게 매달렸다. 99. 들어오너라. 하고 순영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99. 내 언니가 어젯밤에 서대문 감옥에 폭발탄을 던지고 죽었다. 내 대신 죽었다. 내가 지금 길게 말할 시간이 없으니 너 이 아이들 데리고 살아다오. 나는 어디로 가서 어찌 될런지 모른다. 내가 그동안 네게 대해서 잘못한 것은 용서해라. 99. 나는 내 아내에게도 잘못하고 이 아이들에게도 잘못하고 내게도 잘못하고 나라에 대해서도 잘못하고 모두 잘못만 한 사람이다. 내가 만일 어디 가서 살아나면 좋은 사람이 되어보마. 99. 얻다. 하고 순영은 속 주머니에서 아내의 유서싼 것을 순영에게 내주고 순영의 손을 한번 힘껏 잡고 베드로와 메리의 머리를 한번 만져주고 모든 희망은 이 아이들에게 있다. 새 조선은 이 아이들에게 있다. 99. 다시 내가 너를 못 보더라도 너는 조선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몸 바치고 살아라. 자 나는 간다. 살림살이에 관한 것은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나는 간다. 99. 하고 나가는 길에 봉구의 아들이라는 순영의 어린아이를 잠깐 보고는 지게를 지고 대문을 나섰다. 99. 음 염려 마세요. 순영은 정신없이 마루 끝에 우트커니 서 있다. 순영은 너무도 의외의 일을 당하며 자기의 슬픔과 괴로움은 잊어버리고 말았다. 99. 앞에 놓인 어린애 셋을 보고 정신없이 앉았다가 한참 지나서야 순응이가 주던 종이조각을 펴볼 생각이 났다. 99. 내가 사는 것보다 당신이 사시는 것이 아이들을 위하여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99. 이 구절에 이르러 순영은 그 종이조각을 이마에 대고 울었다. 99. 언니. 네. 언니 대신 아이들을 잘 기를게요. 이렇게 순영은 산 사람을 대하는 모양으로 두 번 세 번 중얼거렸다. 99. 엄마 어디 갔어? 아까부터 의심스러운 얼굴로 있던 베드로가 우는 순영을 붙들고 묻는다. 99. 엄마. 엄마. 저 멀리 가셨어. 이제는 학교 아주머니하고 같이 잔다. 응? 99. 학교 아주머니 집에 안 가고 우리 집에 늘 있어? 응. 아무데도 안 가고 있을게. 99. 엄마 어디 갔어? 베드로는 엄마 간대를 알고야 말려는 듯이 또 묻는다. 99. 순영은 대답이 막혔다. 엄마 죽었어? 베드로의 눈에는 눈물이 어렸다. 응. 99. 엄마는 저 천당에 가셨어. 너하고 멀리하고는 나하고 살라고. 99. 순영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99. 베드로는 마침내 어머니를 부르고 소리를 내어 울고. 99. 베리도 따라 울었다. 전등불이 나갔다. 99. 그래도 산 사람은 먹어야 한다고 아침을 먹고 앉았을 때 정복순사와 사복한 형사 사호인이 몰려 들어와서 순웅을 찾다가 못 찾고 순영을 붙들고 한참 힐란하다가 가택 수색을 하고는 순영을 끌고 경찰서로 가버렸다. 99. 그러나 순영은 곧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99. 그날 신문에는 서대문 감옥 폭탄 사건과 그 범인인 여자는 당장에서 죽었다는 말과 그의 신분은 아직 판명되지 못하였다는 말과 99. 그날 밤에 총독부 앞에서와 경복궁 앞에서 수상한 사람 사호인이 검거되었고 그들의 몸에서는 폭탄이 나왔으며 새벽 안으로 종로 서대문 동대문 본정 각 경찰서에서 수십 명의 혐의자를 체포하였으나 아직 사실은 비밀리에 있다는 말과 그러나 무슨 무슨 단의 소위는 분명하다는 말이 게재되었다. 99. 이로부터 며칠 동안 서울 장안은 마치 계엄령 밑에 있는 듯하였고 인심은 물 끓듯하였다. 99. 각 여관은 무시로 수색을 당하고 평소에 의염분자로 주목을 받아오던 많은 청년이 경찰서로 붙들려 들어갔다. 99. 그러나 여러 날이 지나도록 서대문 감옥 여자 범인의 신분은 판명되지 않았다. 99. 혹은 중국 방면에서 들어온 여자. 무슨 무슨 단언이라고. 99. 하나. 첫째로 머리가 여학생 머리가 아니여 비녀로 쪽진 것과 저지 어린아이를 빨려본 것이 분명한 즉 여염집 부녀라고도 하였다. 99. 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 풍설뿐이오.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굳게 입을 봉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서는 말이 없었다. 99. 그 때문에 더욱 세상에 호기심을 끌었다. 99. 이로 보아 순응의 집에 경관이 온 것도 그저 혐의자로 순응을 붙들러 온 것이오. 99. 그 범인이 순응의 아내인 줄 알고서 온 것이 아님을 순영은 알았다. 99. 경찰에서는 이 여자가 누구인가를 다른 연료자들에게 물었으나 그들도 물론 알 리가 없었다. 99. 이 모양으로 십여일이나 끌어서 양력 세 마리 거의 된 때야 이 대음모단의 진상과 서대문 감옥 사건의 여자 범인의 신분이 판명되었다. 99. 경찰과 재판소에서는 하도 여자 범인의 신분을 알 길이 없으므로 이 범인의 시체를 해부해보자는 의론이 생겨서 한 번 묻어버렸던 것을 다시 파내어서 총독부 의원에서 해부를 하였다. 99. 그러한 결과 시체의 의 속에서 김순응이라고 새긴 금반지를 발견하였다. 99. 순응의 부인의 시체가 해부되어 그 의 속에서 나온 금반지로 하여 서대문 감옥 폭탄 범인이 판명되는 거의 동시에 또 이러한 사실이 판명되었다. 99. 그것을 말하려면 먼저 경훈의 그동안 소 경력을 간단히 말할 필요가 있었다. 99. 경훈은 그 아버지가 죽은 후에 얼마 아니하여 무슨 무슨 단원을 따라 거대한 돈을 가지고 중국 방면으로 달아났다. 99. 처음 상해로 갔다가 거기서 무슨 무슨 단의 신임을 얻어 무슨 무슨 단의 본부가 천진을 거쳐서 관전현으로 올 때에는 벌써 그 단의 중요 간부의 한 사람이 되었다. 99. 그는 다만 돈을 내어받칠 뿐이 아니여 몸까지 내어받쳐서 2, 3차 몸소 무기를 가지고 강계 초산 등지에 들어와 혹은 면소를 습격하고 혹은 주세소를 습격하였다. 99. 그리고 겨울을 기약하여 크게 조선을 소란시킬 목적으로 많은 돈을 허비하여 수백 개의 폭탄과 단총을 준비하였다. 99. 이것은 당시 무슨 무슨 단의 사정으로는 경훈이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훈에게 돌아오는 신용은 여간 아니었다. 99. 그는 어리석한 편이나 고등한 교육을 받았고 또 보통 사람이 따르지 못할 일종의 용기가 있었으며 또 그가 남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그 약점이 도리어 용기가 된 때가 많이 있었다. 99. 폭탄과 육혈포가 준비되자 경훈이가 몸소 앞길잡이가 되어서 서울로 들어왔다. 99. 서울에 들어와서 각 지방으로 퍼진 20여 명의 일단은 거의 경훈의 지배를 받는 형편이 되었고 또 경훈이만큼 서울 사정을 잘 아는 이도 그들 중에는 별로 없었다. 99. 순웅은 기실 무슨 무슨 단어는 아니다. 99. 그는 경성 안에 있는 몇몇 불평분자를 모아가지고 본디 애국자로서 뜻을 변한 듯한 자들을 찾아도 가고 부르기도 하여 질문도 하고 혹 때리기도 하는 것을 일삼아서 일시 사설 검사국으로 서울 안에 한 무서움이 되었다. 99. 그러다가 순웅이가 마침내 서울의 지살한 자들에게 실망을 하고 조선의 장례에 대하여 실망을 하고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까지 실망을 하게 된 때 마침 경훈이가 같이 들어온 무슨 무슨 단언 중에 하나인 이 모를 만난 것이다. 99. 그 이 모라는 이는 본래 의학 전문학교 학생으로 만세운동 때 순웅 봉구들과 같이 앞장을 섰다가 서대문 감옥에 들어갔다가 병으로 보석을 받아 나와 있다가 중국인의 소금배를 타고 중국으로 도망하였던 사람이다. 99. 이래하여 순웅이가 이 폭탄 계획에 참여해게 되었던 것이다. 99. 그러므로 순웅은 경훈을 만난 일조차 없다. 99. 얼마 전 총독부와 종로경찰서에 대한 폭발단 계획이 틀어져서 새 동지를 잃어버리고 이번에는 하룻밤의 일시에 행하기로 작정을 하였던 것이다. 99. 또 실패가 되어 단원들이 많이 붙들리는 판에 경훈도 시흥으로 달아나 어느 친척 집에 숨었다가 서울 그의 첩의 집에 감추어둔 무기와 서류를 처치하고 집에서 돈도 좀 얻어가지고 달아날 양으로 서울로 올라와 그의 첩, 끔찍이 사랑하던 첩이다. 99. 그 때문에 죽은 아버지와도 많이 싸웠다. 99. 그 첩도 퍽 경훈에게 충실하여 경훈이가 해외에 간 동안에도 정절을 지켰다고 한다. 99. 집에서 마지막으로 하룻밤을 자다가 새벽에 달아날 준비를 하는 차에 경관이 달려들어서 육혈포를 놔 경부 한 명을 부상케 하고 마침내 붙들렸다. 99. 경훈은 용기는 있으나 좀 어리석고 묽었다. 이 약점 때문에 붙들려간 지 몇 시간이 못하여 모든 사실을 다 불어버렸다. 99. 그는 신문하는 경관의 게임과 몸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것과 또 한 가지 호기를 부리자는 일종의 허영심으로 모두 불어버린 것이다. 99. 당신은 영웅기상을 가진 지사가 아니오? 당신이 자백을 안 하면 여러 심명 혐의자가 괜히 고생을 안 하겠소? 99.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자백을 하였는데 당신만 고집하면 무엇하오? 99. 이러한 경관의 말에 경훈이가 확 내부렀다고 전한다. 사실상 그리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경훈을 잘 아는 사람들은 다 그럴 사람이라고 말한다. 99. 해가 끝나기 전에 남은 사물을 처리하려고 모든 관청은 방까지도 바쁘게 일을 하였다. 99. 서대문 감옥에 있는 사형제인 3, 4인도 2, 3일 내로 다 형을 집행한다 하여 혹은 가족의 특별 면회를 허하여 혹은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우임하기를 허하였다. 99. 이러한 일을 당하는 사형수들은 모두 자기의 죽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고 혹은 슬피 울며 혹은 소리를 지르며 혹은 방바닥과 벽을 울렸다. 99. 봉구가 그 늙은 어머니와 마지막 면회를 하게 된 것은 12월 20일이다. 99. 이놈아 네가 정말 사람을 죽였단 말이냐? 이 불혀놈아. 99. 하고 늙은 어머니가 몸부림을 하고 울 때에는 봉구도 소리를 내어 울었다. 99. 어머니 저는 사람을 죽인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99. 하고 봉구는 어머니에게 빌었다. 99. 그러나 어머니는 인제와서 봉구의 무죄함을 믿지 않는 모양이었다. 99. 아무렇게 해서라도 이 불쌍한 늙은 어머니에게는 자기가 무죄한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으나 99. 인제는 그렇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을 깨달을 때 봉구의 마음은 죽기보다도 더 괴로웠다. 99. 그래서 다만 어머니, 어머니 저는 다른 죄는 많더라도 사람을 죽인 죄는 없습니다. 99. 인천 김참사를 죽인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누군지는 압니다. 99. 저는 아닙니다. 하고 울 뿐이었다. 99. 그러나 봉구의 그 말도 어머니에게는 아무 의로도 되지 못한 듯 하였다. 99. 어머니는 마침내 기절이 되어 끌려 나가고 봉구는 윤 변호사에게 조선은행 인천 지점에 예금한 돈 2만 원 중에 만 원을 어머니에게 드리고 나머지 만 원을 순흥의 유족에게 보내어 달라는 유언장을 우임하고는 정신없이 방으로 돌아왔다. 99. 순흥 부인 사건은 윤 변호사에게 들은 것이다. 99. 봉구는 그래도 행여나 하는 한 줄기 살아날 희망을 가지고 왔으나 이제는 아주 끊어져 버렸다. 99. 희망이 아주 끊어져 버리니 한편으로는 살고 싶은 굳센 욕심이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 액기 빌어먹을 것 하고 단념하는 생각이 났다. 99. 그런지 이틀 후 12월 22일에 봉구는 검사국의 호출을 당하여 천만 의회의 경운을 대하였다. 99. 검사는 양인이 자유로 담아하기를 허하였다. 99. 그것은 자유로운 담아 중에서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자는 뜻이다. 99. 이 허락이 내리자 경운은 봉구의 손을 잡으며 99. 신형 나를 용서하오. 애매한 형에게 내 아버지 죽인 죄를 씌워서 하마터면 형의 생명까지 위험할 뻔하였으니 나를 용서하시오. 99. 낸들 그동안의 맘이 편했을 리가 있겠소만 나도 불헌관에 형의 뒤를 따라 죽을 것을 각오도 하였고 99. 또 될 수만 있으면 형이 죽기 전에 내가 붙들려서 형을 구해내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소이다. 99. 내가 이렇게 서울로 깊이 들어온 데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이나 알아주시오. 99. 믿어주실런지 어떨는지 나는 모르지요. 99. 그 사건이 난 뒤에 내가 아버지 장례를 지내고도 이십여일이나 집에 있었소. 99. 나는 노형이 내 말을 내지 않고 그 무서운 애매한 죄를 가만히 뒤집어 쓰는 것을 볼 때 나는 진실로 울었소. 99. 그때 나는 곧 자연에서 형을 구원해낼 생각도 났었소. 99. 그러나 나는 이왕 이 목숨을 버리려거든 좀 더 뜻있게 버릴 양으로 지금까지 있었소이다. 99. 신형 나를 용서하여 주시오. 99. 피곤과 흥분이 한데 섞인 듯한 경훈은 반쯤 미친 사람 같았으나 그의 이런 일구에는 모두 정성이 찼다. 99. 봉구는 너무도 의애의 일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만 경훈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99. 경훈은 목이 밀 듯이 감격한 소리로 99. 신형 나는 이제는 죽는 사람이오. 99. 나 같은 놈은 이만하면 낫던 보람도 한심이오만. 100. 형은 이제는 살아나갈 터이니 내가 다 살지 못한 목숨까지 형께 드리니 부디 오래 살아서 조선을 위해 일 많이 하시오. 100. 하고는 북받치는 울음을 참으려는 듯이 잠깐 말이 막힌다. 100. 경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린다. 100. 신형 내가 할 말이 대단히 많은데 두서를 찾을 수가 없소. 나를 용서하시오. 100. 그리고 내 집 일 맡아 보아주시오. 될 수 있거든 내 누이 경주. 100. 사람은 변변치 못하지만 노형을 지극히 사모하니 될 수 있으면 아내로 삼아주시오. 100. 내가 만일 사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다시 유언을 할 기회도 억비했지요. 100. 하고 경훈은 주먹으로 눈물을 씻으며 100. 나를 용서해주는 표로 이 손을 한번 힘껏 지어주시오. 100. 하고 눈물 흐르는 눈으로 봉구를 본다. 100. 봉구는 울면서 함께 경훈의 손을 잡았다. 100. 두 손은 부르르 떨었다. 100. 더 할 말 없어? 하는 검사의 말에 경훈은 100. 문득 생각나는 듯이 무슨 말을 하려다가 참는 모양으로 100. 없소? 하여버린다. 100. 신봉구, 지금 김경훈이가 한 말은 다 100. 참인가? 하고 검사가 봉구에게 묻는다. 100. 봉구는 대답이 없었다. 100. 검사는 대답 안 하는 유명한 신봉구인 것을 생각하고 픽 웃었다. 100. 그리고 몇 마디 더 물어도 대답이 없으므로 봉구와 경훈과의 해결은 이로써 끝이 났다. 12월 26일에 간단한 재심의 절차를 마치고 28일 한방 눈이 퍼붓는 날 아침 10시에 봉구와 경주는 서대문 감옥문을 나왔다. 29. 문 밖에 지키고 기다리던 봉구의 모치는 봉구를 경주의 모치는 경주를 껴안고 울었다. 30. 같은 감옥 안에 경훈이도 있는 줄 아나 그를 만나볼 수는 물론 없었다. 31. 황 관수도 빙긋 웃으며 봉구에게 잘 가라는 인사를 하였다. 32. 경주는 봉구를 보더니 사람의 눈도 꺼리지 않고 봉구에게 매달려 32. 살아나셨구려. 응? 살아나셨어요? 하고 소리를 내어 울었다. 33. 봉구는 그 모친에게 경주가 자기 은인의 딸인 것과 그 어머니는 자기가 인천에 있을 때 많이 기해 주던 어른인 것을 말하고 경주 모녀도 우선 봉구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하였다. 34. 봉구는 이태만에 처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왔다. 35. 본래 열 대간밖에 못 되는 조그만 낡은 집인 데다가 봉구가 떠난 후로는 늙은 어머니 혼자서 집을 둘러볼 정신도 없어서 아주 사람 안 사는 빈집같이 황폐하였다. 35. 대문 밖에는 물론이언이와 앞마당에도 눈이 덮인 대로 사람 발자국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36. 이것이 어머니가 사시던 집인가 하며 봉구는 눈물이 나오려 하였다. 37. 그러나 이 집은 봉구가 불쌍한 어머니의 슬아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던 집이다. 38. 지금 저기 창이 뚫어진 건넌방이야말로 봉구가 어린 꿈 젊은 꿈을 다 꾸던데요. 또 사랑하는 순영을 맞아들여 향기로운 사랑의 장례를 말하던 데다. 38. 봉구는 마루에 올라서는 길로 건넌방 문을 열어보았다. 39. 그 속에는 책상이라든지 방석이라든지 벽에 붙인 사진이라든지 모든 자기 떠날 때의 모양 그대로 있다. 39. 봉구는 손님이 있는 것도 꺼리지 않고 방금 마루에 올라서서 옷에 눈을 떨고 있는 어머니 앞에 꿇어 앉았다. 39. 어머니 이제부터는 잠시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40. 꼭 어머니 곁에만 있을게요. 40. 어머니께서 저렇게 늙으셨습니다 그려. 41. 이렇게 망설을 하였다. 41. 자기 때문에 일생에 애를 쓰고 마침내 눈까지 어두워져서 아까 감옥문 밖에서도 자기를 붙드느라고 어릿어릿하던 것을 생각할 때에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어머니가 불쌍하고 어머니의 은혜가 망극함을 깨달았다. 42. 오냐 네가 살아 돌아오니 나는 금시 죽어도 눈을 감겠다. 43. 이렇게 말하고 어머니는 심히 만족해하는 듯이 손님을 안방으로 청해드렸다. 44. 어머니의 손수 만든 간단한 반찬으로 네 사람이 마주 앉아서 점심을 먹었다. 45. 두 어머니는 각각 그립던 자식을 바라보느라고 밥을 먹는지 국을 먹는지도 몰랐다. 45. 숟가락에 밥이나 국을 떠들고 아들이나 딸을 바라보다가는 그것을 소반 위에 엎지르고는 웃고 그러고 나서는 손으로 아들이나 딸의 등을 만지고는 울었다. 46. 어서 더 잡수세요. 왜 안 먹니? 더 먹어라. 에그 얼마나 굶주렸을까. 47. 이 모양으로 한 어머니가 억지로 국에 밥을 말아주면 또 한 어머니는 억지로 두 젊은 사람의 밥그릇에 숭룡을 부어주었다. 48. 그러다가 두 늙은 과부가 각기 신세 타령을 하고는 울었다. 49. 봉구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처음 깨닫는 것 같이 감격하였다. 49. 만일 저렇게 깊고도 은근하고도 헌신적이요. 49. 아무 갚아지기를 바라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으로서 사람이 사람을 서로 사랑한다면 얼마나 세상이 행복될까. 50. 만일 자기 혼자만이라도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조선을 사랑하고 모든 조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50. 이때 봉구의 눈앞에는 한 광경이 보인다. 51. 그것은 맨발로 허름한 옷을 입은 예수가 갈릴리 바닷가에 무식한 순박한 어부들과 불쌍한 병인들을 모아 데리고 앉아서 일변 가르치고 일변 더러운 병을 고쳐주는 광경이다. 52. 사막에 볕이 내리쬐고 바다에는 실물결을 일으킬 만한 바람도 없다. 53. 그 속에서 얼굴이 초췌한 예수는 팔을 두르며 사랑의 복음을 말하고 불쌍한 백성들은 피곤한 얼굴로 예수를 쳐다보며 그 말을 듣는다. 54.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나는 새도 돌아갈 깃이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55. 과연 그는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내도 없고 전대도 없고 두 벌 옷도 없고 싸가지고 다니는 양식도 없었다. 55. 그는 거지 모양으로 이 성에서 저 성으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 이 집에서 저 집에 돌아다니면서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으면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고 돌아다녔다. 55. 그리고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압박을 받고 계급적으로는 바리세 교인의 압박을 받고 척박한 토지에서는 먹을 것 입을 것도 넉넉히 나오지 않아 55. 헐벗고 굶주리고 인심은 효박하여지고 괴율하여져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속여 이웃이 모두 원수와 같이 된 유대의 불쌍한 백성들에게 끝없는 희망과 기쁨과 우연을 주었다. 56. 그가 무엇을 바랐던가 돈이냐 권세냐 이름이냐 일신의 안락이냐 그는 오직 어머니의 사랑으로 불쌍한 인류에게 기쁨을 주기를 바란 것이다. 57. 봉구의 눈앞에는 다시 조선이 떠나온다. 산은 헐벗고 냇물은 말랐는데 그 틈에 끼어 있는 소없는 쓰러져가는 초가집들. 57. 그 속에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 허덕이는 이들. 앓는 이들. 우는 이들. 죽는 이들. 희망 없는 기운 없는 눈들. 영양불량과 과도한 노동으로 휘어진 등들. 57. 가난과 천대에 시달려서 구부러지고 비틀어진 맘들. 그러면서도 서로 욕설하고 서로 모함하고 서로 속이고 서로 물고 핥히는 비참한 모양과 소리. 58. 이런 것이 봉구의 눈앞에 분명한 비전이 되어 나든다. 58. 가거라. 어머니의 사랑과 노예의 겸손으로 저들 불쌍한 백성들에게로 가거라. 58. 봉구의 귀에는 분명히 이 소리가 울린다. 59. 예. 밥 안 먹고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느냐? 하는 어머니의 말에 봉구의 비전은 깨어졌다. 59. 주름살 많은 그 어머니의 얼굴이 눈물과 기쁨으로 빛나는 것을 보고 봉구는 네. 하고 웃으며 밥을 푹푹 떠넣었다. 59. 어머니, 내가 가는 데면 아무데나 가시지요? 하고 봉구는 웃으며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60. 아암, 왜? 이렇게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61. 아냐요. 글쎄 그러시겠나 말씀이아요. 62. 경주와 눈이 마주칠 때 경주의 눈은 이상하게 빛났다. 63. 경주는 밥 먹는 동안에도 그 눈은 항상 봉구에게 있었다. 봉구도 그것을 안다. 64. 나는 당신 가시는 데면 아무데나 갈 테요? 하는 생각인 줄 봉구도 안다. 봉구뿐 아니요. 두 어머니도 안다. 64. 경주는 곁눈으로나 봉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이가 반가운 오라비를 만나거나 65. 어린 딸이 아버지를 보는 데 하는 모양으로 물끄러미 한참씩이나 봉구를 바라보는 것이다. 65. 그 큰 눈에 애정과 눈물이 가득 차 가지고 그러나 그것을 볼 때에는 봉구의 마음은 괴로웠다. 65. 그처럼 참된 경주의 사랑이 고맙기도 하고 또 한긋 기쁘기도 하면서도 66. 자기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권리가 없음을 깨닫는 까닭이다. 67. 예전 인천 있을 때에는 오직 순영에게 대한 시련의 아픔 때문에 모든 여자가 다 미웠을 뿐더러 67. 순영이를 사랑하던 눈으로 경주는 너무도 아름다움이 부족하였었다. 67. 지금은 경주의 안에 크게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을 보았으나 이번에는 자기가 그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67. 물론 순영에게 대한 사랑의 뿌리가 뽑히지도 않았다. 뽑히기는 커녕 한 끗으로 순영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순영에게 대한 아책심도 더욱 깊어지는 듯 하였다. 67.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혹 순영과 경주를 비교해 볼 때에는 이성으로는 경주에게 값을 많이 치면서도 감정으로는 아무리 하여도 순영에게로 끌림을 깨달았다. 68. 만일 내가 살아나가 순영이가 내게 매달려 그러면 나는 어찌할까 하고 혼자 생각할 때에는 봉구는 이 더러운 계집아 저리 가거라 하고 차 내어버릴 결심이 생기지를 않았다. 69. 더구나 순영이가 법정에서 자기를 위하여 증인을 서준 뒤부터는 더욱 그러하였다. 69. 점심이 끝난 뒤에 경주 무녀는 2시 차로 인천으로 내려갔다. 봉구는 정거장까지 나가서 표를 사고 자리까지 잡아주었다. 69. 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경주는 가만히 봉구에 손을 쥐고 울었다. 경주의 어머니는 딸이 하는 양을 책망도 않고 며칠 후에는 어머니 모시고 부디 한번 오라고 부탁을 하였다. 69. 눈은 아직도 부슬부슬 내리는데 봉구는 오래간만에 그도 천만의예에 얻은 자유를 마음껏 즐기려는 듯이 전차도 안 타고 슬슬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69. 길이나 집들이나 길로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와 다름이 없어도 처음 보는 것과 같이 신기하고 반가웠다. 69. 봉구는 마치 시골서 처음으로 서울 구경을 올라온 사람 모양으로 두리번 두리번 대한문 앞으로 걸어 들어온다. 69. 정신없이 황토마루를 향하고 몇 걸음을 가다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새로 짓는 경성부청 앞으로 돌아나와서 모교 다리 골목으로 들어서려 할 때 69. 한 손에 어린애 하나를 끌고 장곡 청정으로 나오는 부인 하나를 보았다. 69. 순영이다. 하고 봉구는 오뚝 썼다. 봉구의 가슴은 무엇에 놀란 사람 모양으로 뛰었다. 69. 그리고 저도 모르는 동안에 돌아서서 외면을 하였다. 69. 눈 잘한다. 메리야. 눈 오는 거 좋지? 70. 응. 아주머니 좋소. 나도 눈사람 만들 테야 집에 가서. 70. 눈사람 만들거든. 내 자켓을 입히고 과자도 줄까? 70. 실수. 내 헌 옷 주어. 응? 71. 순영은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봉구의 대여섯 걸음 뒤로 지나간다. 71. 봉구는 그 아이들이 순응의 아들딸인 줄 알았다. 72. 대여섯 걸음이나 무심코 지나가다가 순영은 판장 모퉁이의 저리로 향하고 섰던 남자의 모양이 눈에 띄었던 것을 72. 생각하였다. 그 모양이 어딘지 모르나 눈에 익은 듯하고 또 자기를 보고 돌아서는 양이 수상하다고 생각하였다. 73. 그렇게 생각하면 봉구라는 생각이 따라 나온다. 74. 봉구가 무죄가 되어 쉬 나오게 되리란 말을. 75. 신문에서 본 순영은 그 남자와 봉구화를 한데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75. 순영은 뒤를 돌아보기가 심히 무서운 듯한 생각을 가지고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75. 십여보나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분명히 봉구다. 75.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봉구도 잠깐 말을 뻥짓하였으나 76. 순영이가 선 곳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먼 곳을 향하여 아무쪼록 순영의 눈을 피하는 듯이 빠른 걸음으로 활활 걸어서 앞섰다. 76. 베드로도 봉구를 알아보고 76. 모교다리 아저씨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 77. 그러나 봉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보금 전도관 모퉁이 골목으로 들어가 버렸다. 77. 그제야 순영은 걷기를 시작하였다. 78.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79. 마치 당연히 자기의 것이 될 보물을 영원히 놓쳐버린 것 같이 서운하기도 하고 78. 또 오래 그리워하던 님을 만나서도 79. 당신이요? 79. 부르고 마주 나아가 안길 자격을 잃어버린 제 지은 아내의 처지와 같이 부끄럽기도 그지없었다. 79. 아주머니, 모교다리 아저씨 왜 인사 안 하오? 79. 하고 베드로도 섭섭한 듯이 봉구가 들어간 골목을 바라보며 물을 떼에는 더구나 순영의 얼굴에는 보닥불을 퍼붓는 듯 하였다. 79. 눈은 아직도 펄펄 달려서 순영의 머리 위에 덮인다. 79. 내가 먼저 불러나 볼 걸 이렇게 후회도 하고 내가 무슨 면목에 그이를 부르긴들 하며 내가 부른다고 그이가 대답이나 할까 하고 자책도 하여보았다. 80. 잠시 동안 부모 잃은 아이들 위로하느라고 물건 사러 돌아다니며 잊어버렸던 서름은 천근 만근이나 되는 무게를 가지고 순영의 목덜미를 덮어 누르는 듯 하였다. 80. 자기는 꼭 봉구를 따라야만 옳았을 것이다. 81. 동네 온천에 간 것도 자기가 자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이지 안 가려면 안 갈 수도 있었고 또 가는 뜻이 무엇인지도 속으로는 알았던 것이오. 81. 동네 온천에서 둘째 오빠가 자기와 백가만 두고 일본으로 간다고 할 적에도 자기는 혼자는 안 있는다고 서울로 뛰어올 수도 있었던 것이다. 81. 가장 오빠의 말을 복종하는 채 하고 거기 머물러 있은 것은 오직 핑계다. 82. 도리어 자기는 마음이 백이 자기 방으로 들어올 것을 얘기하지 않았던가. 83. 도리어 그리 하였으면 하고 바라지 않았던가. 84. 아 무섭다. 더럽다. 84. 자기의 몸을 망쳐놓은 것은 오직 자기다. 85. 둘째 오빠도 아니여 백도 아니다. 85. 아 무서워라. 더러워라. 85. 서광사에 갔던 때부터라도 자기는 봉구를 따를 수가 있었던 것이다. 85. 그때 만일 자기와 백과의 관계를 자복하고 용서함을 청하였던 들 봉구는 비록 일시 성을 내더라도 반드시 용서하여 주었을 것이다. 85. 그러나 자기는 그 기회도 놓쳐버리지 않았는가. 85. 그것은 다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기가 재판소에서 봉구를 의하여 증인을 섰거든. 85. 그 다음 검사정에서도 그대로 뻗어서 자기의 증인 때문에 봉구가 무죄가 되었던들. 86. 그래도 자기는 봉구를 대할 면목도 있었을 것을. 87. 이제는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 87. 이제는 천상천하에 이 죄를 씻을 기회도 다 놓쳐버렸다. 87. 아, 무서워라. 더러워라. 87. 행복을 따르다가 행복도 얻지 못하고 남은 것은 재 많고 병든 몸. 87. 순영은 집에 돌아오는 길로 아이들을 피하여 얼음장 같은 건넌방에 엎드려 소리도 못 내고 울었다. 87. 더욱이 순영을 슬프게 한 것은 라건이를 빼앗긴 것이다. 87. 순영이가 순응의 집으로 도망하여 온 지 사흘 후에 백은 순기와 다른 사람 하나를 보내어 라건이를 청구하였다. 87. 순영은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라건이가 백 씨의 아들이 아닌 것을 주장하고 안 내놓으려 하였으나 순기는 법률을 빙자하고 라건이를 뺏어가고야 말았다. 87. 순영이가 직접 윤희에게 라건이가 신봉구의 자식인 것을 말한 일도 있었거니와 백은 그 말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늦게야 난 첫 아들이라고 여간 애중하지 않았다. 88. 지금의 진정으로 말하거니와 라건이는 기아의 아들이 아니여 분명히 신봉구 씨의 아들이오며 88. 지금 내 복중의 아이야말로 기아의 아들이오니 라고는 내가 데리고 가오니 복중의 아이는 낳는 대로 기아에게 드리겠나이다. 89. 이것이 순영이가 새벽에 백윤이 집에 뛰어들어올 때 써둔 편지의 일절이다. 89. 백은 이것을 보고는 미상불 낙원에게 대하여 의심도 없지 않고 또 어린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자기를 닮은 점이 없는 듯도 하였으나 90. 그렇더라도 이미 당당히 자기의 호적의 자기의 아들로 박힌 라건을 떼어놓을 생각이 없을 뿐더러 달아나는 순영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서라도 90. 계집 뺏겼다는 분풀이를 위하여서라도 기어코 라건이는 순영에게서 떼어오려고 결심한 것이다. 90. 순기는 바로 형의 의풍을 부리며 너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망신이 된 줄 아느냐 하고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질렀다. 90. 오빠에게도 무슨 망신이 있어? 누이를 팔아먹고 나서도 아직 부족한 것이 있어? 하고 순영은 울며 라건이를 빼앗겼다. 90. 그렇게 어린애가 떨어지기가 싫거든 다시 백의 집으로 들어가라는 순기의 달램도 받았으나 죽을지언정 다시는 짐승의 밥이 안 된다고 90. 어서 다 가져가시오. 내 모가지까지라도 잘나가시오 그려. 90. 퇴! 하고 순영은 순기를 흘겨보았다. 90. 모세. 순영은 아들을 라건이라는 백과집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자기 혼자 모세라고 불렀다. 90. 그러나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순영이 밖에 없다. 90. 모세는 영원히 자기 이름이 모세이던 것을 모르는지도 모른다. 90. 를 빼앗긴 날 순영은 얼마나 슬펐는가 밤새도록 울었다. 90. 백의 아이가 된 뒤로부터는 젖이 없어서 유모의 점만 먹였거니와 점만 다 먹으면 자기가 안아주었고 90. 더욱이 이 집에 온 후에는 꼭 자기 품에 넣고 자던 것을 90. 어떻게 원수의 잠이 잠깐 들었다가 번쩍 깨면 눈도 뜨기 전에 먼저 모세 누웠던 자리를 더듬어 보던 것을. 90. 그러나 이제는 사랑도 잃고 처녀도 잃고 모세까지도 잃어버렸다. 91. 순영아 내 앞에는 무엇이 남았느냐. 91. 이렇게 얼음장 같은 건넌방 장판에 끓는 가슴을 대고 순영은 몸부림을 하였다. 91. 하늘에도 땅에도 몸둘 곳이 없고 들에도 나무에도 지접할 곳이 없는 것을 생각할 때 순영은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던 날을 저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91. 통통하고 마루에서 소리가 나더니 91. 학교하지? 나 과자! 하고 메리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92. 베드로가 메리를 시킨 것이다. 93. 응 내 갈게 해! 하고 순영은 벌떡 일어났다. 94. 메리의 그 어린 소리는 순영에게는 더할 수 없는 명령이 된 것이다. 94. 불쌍한 조카들이나 기르고 살까? 94. 순영은 눈물을 씻고 머리를 다듬고 안방으로 건너갔다. 95. 나 모스크 과자 주. 나도 주. 나 많이 주. 95. 아이들은 아까 사온 과자 상자를 바라보며 조른다. 95. 모세를 빼앗길 때 순영은 이러한 생각으로 단념을 하려고 힘을 썼었다. 95. 오냐. 모든 것을 다 빼앗기자. 95. 그리고 죽다가 남은 이 몸뚱이 하나만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자. 96. 이 앞에 10년을 살든지 20년을 살든지 교사가 되거나 그것도 못되면 간호부라도 되어서 다만 몇십 명, 몇백 명 사람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의 생활을 하자. 96. 비부인이 말한 대로 예수의 뒤를 따라 이 더할 수 없이 더러운 몸을 힘껏은 깨끗하게 씻자. 97. 모든 행복의 꿈과 사랑의 욕망도 다 버리고 싸늘하고 깨끗한 수녀와 같은 생활을 하자. 이렇게 힘을 썼다. 97. 백을 죽이려던 결심도 버리고 자기 몸을 죽이려던 결심도 버리고 백에게는 도리어 사제에 가까운 부드러운 편지를 써놓고 오직 입던 옷 한 벌만 가지고 백의 집을 뛰어나오느라고 혼자 밤을 새워 애를 쓸 때에도 이러한 결심을 안 한 것은 아니다. 98. 엽전 한 푼도 지닌 것 없는 몸이 우선 사랑하고 믿던 셋째 오빠를 찾아서 모세를 데리고 밥 벌어 먹을 길을 의논하려고 왔던 것이다. 99. 교사나 간호부나 남의 집 하인이라도 좋다고 생각한 것이다. 99. 그러나 그때에는 아직도 모세를 기른다는 희망과 짐이 있었거니와 모세마저 빼앗긴 오늘날에는 오직 더럽고 병든 몸뚱이 하나밖에 없게 되었다. 99. 이제는 불쌍한 조카들이나 기르고 이렇게 생각하고 며칠 동안 모세를 잃어버린 슬픔도 99. 눌러왔었다. 그러다가 봉구를 보았다.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모든 일을 생각하였던 봉구를 만났다. 99. 길에서 잠깐 본 봉구는 순영에 억지로 잔잔하게 눌러놓았던 밤을 폭풍우와 같이 흔들어놓았다. 99. 왜? 99. 봉구에게 대해서 미안한 것, 부끄러운 것, 후회나는 것, 또 자신의 장래에 대하여 가엾은 것, 이런 것도 이런 것이려니와 그보다도 더욱 힘있게 더욱 무섭게 순영을 못 견디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순영의 가슴 속에 새롭게 일어나는 사랑의 불길이다. 99. 봉구에게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폭발이다. 99. 힐끗 봉구가 눈에 뗄 때 순영의 가슴은 울렁거렸고 봉구가 잠깐 자기를 보고는 못 본 채 하고 헐월 앞서서 보금 전도관 골목으로 들어가 버린 뒤에는 순영은 앞이 아뜩하고 전신의 피가 모두 이마로만 몰려 올라오는 듯하였다. 99. 그러한 그때에도 그 뜻을 분명히는 몰랐었다. 99. 집에 와서 한바탕 울며 생각하니 자기는 못 견디게 봉구를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은 것이다. 99. 마치 오랫동안 눌리고 덮었던 것이 무슨 기회의 소리를 내고 폭발하는 것처럼 폭발한 것이다. 99.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누어주고 나서 순영은 책상 앞에 앉았다. 99. 종이를 펴놓고 철필에 잉크를 찍었다. 99. 존경하옵는 봉구씨. 이 재만은 순영을 용서해 줍시오. 99. 여기까지 쓰고는 말이 막혔다. 99. 무슨 소리를 쓸까? 몇백 마디 몇천 마디를 쓴 데야 용서해 줍시오 밖에 더 쓸 것이 없는 듯 싶었다. 99. 만일 더 쓸 것이 있다면 봉구씨. 이 재만은 순영은 다시 봉구씨를 대할 낯이 없으므로 이 더러운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99. 봉구씨가 이 편지를 보실 때에는 벌써 이 재만은 순영의 몸은 식어버렸을 것입니다. 99. 이미 죽어버린 순영이니 그 무거운 죄도 다 용서하시고 불쌍하다고 하여 줍시오. 99. 이렇게 쓸까? 아무리 염치를 무릅쓰더라도 저는 변치 않고 봉구씨를 사랑합니다. 99. 더럽고 죄 많은 모미언이와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뉘우치오니 다시 사랑해주세요. 99. 이렇게 쓸 면목은 없었다. 100. 순영은 붓을 내던지고 두어줄 써놓았던 것을 박박 찢어서 입으로 잘근잘근 씹어버렸다. 100. 그리고 제 손으로 비틀었다. 100. 그것은 안 될 일이다. 100. 나는 사랑도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싸늘하게 식은 재화같은 생활을 하여야만 한다. 100. 이 가슴 속에 남은 사랑의 뿌리를 끊어야만 한다. 100. 그러나 이 사랑의 뿌리를 끊을 수가 있을까? 100. 순영은 오직 이를 악물었다. 100. 음, 편지는 다 무엇이냐? 찾아볼 마음도 죽여버리자. 100. 순영은 이렇게 굳게굳게 결심을 하였다. 100. 실로 순영이가 이 사랑을 끊어버릴 수만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될까? 100. 끊어버리자는 결심을 하는 순영은 마치 얼빠진 사랑과 같았다. 100. 이때 할로우? 하고 영어로 인사하고 들어온 이는 김박사다. 100. 갑가는 잘로 기슬단 애투를 입고 지팡이를 집었다. 100. 그 검은 애투와 모자에 하얀 눈이 여기저기 보기 좋게 묻었다. 100. 그는 그저께부터 오기 시작하여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온다. 100. 선생님 오세요? 하고 순영은 학생이 선생에게 대한 태도로 공손하게 인사를 하였다. 100. 순영의 뒤를 따라 나오는 베드로와 메리도 마루 앞에 선 대로 한 번씩 안아주고 인사를 한다. 100. 올라오세요? 하고 속으로는 귀찮게 여기면서도 순영은 이렇게 인사하였다. 100. 아까도 왔었어요. 여기 좀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하고 김박사는 마루에 걸터 앉아 구두를 벗는다. 100. 적적해서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집에서 혼자 순영 씨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정말 어저께는 울었어요. 100. 남방에 들어와 책상 앞에 앉으면서 김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100.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 제값은 제가 받는 것이 마땅하지요? 하고 순영은 메리를 무릎 앞에 앉혀놓고 그 머리를 쓸어준다. 100. 순영의 얼굴에는 김박사가 위로하여 주는 말을 그다지 고마워 아니하는 빛이 보인다. 100. 그저께 김박사가 처음 순영을 찾아왔을 때에는 순영은 그를 반갑게도 생각하고 고맙게도 생각하였다. 100. 아무도 이 집이나 자기를 문둔병쟁이 모양으로 돌아보지 않을 때 더구나 모세까지도 빼앗긴 때 자기를 찾아와서 간절히 위로해 주는 정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100. 그러나 김박사가 찾아온 것이 자기의 불행을 위로하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자기의 불행을 기화로 삼아서 자기를 손에 넣으려 하는 눈치인 것을 깨달을 때 순영은 김에게 대하여 비상한 반감을 느꼈다. 100. 순영을 따라다니다가 순영을 놓치고는 또 어떤 계집애를 따라다니다가 그도 놓쳐버리고 그러고는 인순을 따라다니다가 그도 성공하지 못하고 그러고는 예전 아내에게 경찰서에 서류원과 고소까지 당하여 신문에까지 오르내리고 그러고는 인제 순영이가 100의 집에서 나온 것을 기화로 하여 다시 순영을 따라오는 것을 생각할 때 순영은 구역이 나도록 김이 싫었다. 그러나 자부심이 강한 김박사는 순영이가 이렇게 자기를 싫어하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친절을 감사히 여기리라 하고 믿는다. 그래서 어저께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라도 해서 순영 씨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고 순영이가 자기에게 의탁하기를 슬며시 청하는 말도 하였다. 예전 아내가 학교와 피부인에게로 돌아다니며 자기의 험담을 하고 나중에는 이마에 생채기를 내어가지고 경찰서에 고소를 하네 서류 청원을 하네 하고 한참 신문거리도 되었으나 민적을 조사해 본 즉 분명히 그 안에는 김이 미국으로 가기 전에 이미 합의 이혼이 된 것이 판명되어 형식상으로 김에게 아무 책임이 없이 되었으므로 일시 풀이 죽었던 김도 다시 기운을 회복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순을 대하거나 순영을 대하거나 누구를 대하거나 김은 조금도 자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나도 여행권 청원할 테에요. 일전에 경무국장과 총독을 찾아보았죠. 청원만 하면 곧 나오리라고 믿어요. 김박사는 한참 말이 없다가 이런 말을 꺼냈다. 어디를 가시게요? 순영은 체면으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구라파로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실컷 돌아다니다가 어디나 있고 싶은 데가 있거든 있고 또 싫어지면 다른 데로 가고 에이 조선은 싫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 숨을. 안 그래요? 통에 잡아넣은 것 같구려. 사람을 알아주나. 그저 서로 잡아먹고 쉬기만 하고. 이런 나라에 있다가는 사람이 말라죽고 말아요. 순영 씨도 그렇지. 안 그래요? 하고 찬성하기를 구하는 듯이 순영을 쳐다본다. 전보다 좀 나이를 먹은 듯도 하나 순영은 여전히 아름답다. 더구나 그 노성한 듯한 빛이 아름다웠다. 순영을 대하면 인순이 따위는 김의 기억에도 나지 않는 듯하였다. 김에게는 다른 야심이 없었다. 그의 오직 하나인 야심은 아름다운 아내로 더불어 경치 좋은 곳에 집이나 잘 짓고 피아노 소리나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스위트홈. 이것이 김의 유일한 야심이다. 이 야심을 달한 뒤에 그에게는 명예의 야심이 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라고 자기를 알아주고 대접해 주기를 바란다. 이 때문에 그는 미국도 갔고 공부도 했고 학위도 얻었다. 자기만한 얼굴과 재산의 그만한 학위만 얻어가지고 본국에 돌아오면 자기의 스위트홈의 목적은 여반장으로 달할 것을 믿었다. 그는 물론 미국에 있을 때에도 미국 여자를 셋이나 사랑하였다. 하나는 주인집 딸이요. 하나는 같은 학교의 동창이요. 또 하나는 어떤 미국 친구의 누이였었다. 그 중에서 주인집 딸은 이미 약혼원대가 있기 때문에 실패하였고 다른 두 여자는 한꺼번에 사랑하면서 두고두고 하나를 고르려다가 마침내 두 여자가 다 그 눈치를 알게 되어서 특히 망신을 당하고 한꺼번에 절교까지 당하였다. 그러나 본국에만 돌아오면 자기의 목적은 용이하게 달할이라고 생각하였었다. 과연 그가 처음 본국에 돌아온 때 명성은 여간이 아니었었다. 그러하건만 웬일인지 그는 남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였고 더구나 여자에게 그러하였다. 그의 주위에 항상 여자가 떠날 때가 없었건만 그를 사랑해주는 이는 없었고 부질없이 말 많은 조선 세상에서 명예롭지 못한 말거리만 되다가 마침내 그의 본 마누라는 이가 툭 튀어나와서 학교와 교회와 경찰서로 돌아다니며 가진 험담을 다하고 고소를 하네 서류 청원을 하네 하기 때문에 의구 속에 조금 남았던 명예까지도 마저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 때문에 조선에 머물 재미도 없어 어디로나 애국으로 달아나려 하던 판에 순영이가 백의 집에서 나온 소문을 듣고 다시 순영을 따라온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순영 씨도 애국으로 가시지. 가요. 응? 가세요. 하고 재차 물을 때 순영은 저야 애국으로 갈 힘이나 있나요? 하고 각오는 쉽다는 뜻을 보였다. 그것이 열심으로 권유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인사도 대거니와 또 미상불 애국으로 달아날 수만 있으면 달아날 생각이 없지도 않았다. 힘이라니 돈 말이지요? 돈은 내 꾸어드리지요. 당해드린다는 말이 신뢰가 된다면 이담에 갚아주시기로 하고 내 꾸어드리지요. 그것은 염려 말아요. 김은 순영의 마음이 동하는 듯한 기회를 놓치지 않을 양으로 열심으로 권한다. 또 이 애들도 있고. 하고 순영은 아직도 김의 말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베드로와 메리를 가리킨다. 이 애들? 이 애들은 어디 맡기지요? 좋은 사람한테. 그렇지 못하거든 데리고 가도 좋지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하고 순영은 여비와 생활비가 무척 많이 들 것을 상상하고 놀라면서 김을 쳐다보았다. 김의 얼굴에는 열심히 넘친다. 그것을 보니 김이 불쌍한 생각도 난다. 그럼 순영 씨가 데리고 간다면 데리고 가세요. 나도 아이들을 좋아하죠. 하고 김은 벗속 우긴다. 그러나 순영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김을 따라 애국으로 달아날 생각은 나지 않았다. 김이 그렇게 자기에게 열중하는 것이 가엾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였다. 그러나 하도 김이 열심히이기 때문에 애마디로 그것을 거절할 용기는 없었고 또 두었다가 무엇에나 쓰더라도 하는 사람의 심리로 모처럼 가져오는 친절한 뜻을 단박에 물리쳐 버리기는 싫었다. 이 아이들도 떠날 수가 없고요. 또 하고 순영은 잠깐 주저하다가 또 제가 지금 태중이하여 하고 얼굴을 불켰다. 이 말은 김에게 퍽 불쾌감을 준 듯하다. 김은 말없이 한참이나 눈을 감고 있다. 그동안의 그 얼굴의 근육이 여러 가지로 움직이는 것을 순영은 보았다. 몇 달이나 되었어요? 마침내 김은 눈을 뜨고 묻는다. 아까보다는 기운 없는 어조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사내의 씨를 배에 품었다고 생각할 때 억제할 수 없는 불쾌감을 느낀 것이다. 다섯 달이아요? 다섯 달? 김은 또 한참 생각하더니 말하기 어려운 듯이 입을 우물우물하다가 순영 씨 하고 가만히 부른다. 네? 네, 말 한마디 들으시려오. 충고 말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허물하지 않는다면 말하지요. 어서 말씀하세요. 선생님이 제게 해로운 말씀 하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좀 말하기 어려운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하세요. 순영은 아무런 말이든지 평심서기로 듣겠다는 태연한 표정을 보인다. 아이를 떼 버려요. 네? 하고 순영은 놀란다. 순영은 놀라는 눈으로 김을 이윽히 바라본다. 아이를 떼어요? 낙퇴를 시킨단 말씀이세요? 하고 순영은 몸서리를 친다. 김은 무한한 듯이 말이 없이 고개를 숙인다. 순영은 며칠 내로 자기의 뱃속에서 생명이 꼬물꼬물 노는 것을 감각한다. 다섯 달이면 이목구비와 사지 백체를 다 갖추어진단 말을 생각한다. 그것을 생각할 때 순영은 한 번 더 몸소리를 쳤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참이나 말이 없다가 다시 오지요. 내가 오늘은 좀 약속한 데가 있어요. 하고 김은 시계를 내어보고 일어나 돌아갔다. 순영은 잘가라는 인사도 못하였다. 반드시 김의 말이 괘씸해서 그런 것도 아니여. 그 말이 너무도 의외가 되어서 너무도 순영이는 뜻하지 못하였던 무서운 말이 되어서 순영은 어하니 벙벙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순영에게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 김이 돌아간 뒤에 곰곰이 생각하면 과연 아이를 떼어버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납니다. 그것을 떼어버림으로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백과와의 관계가 아주 끊어질 것 같고 또 뱃속에서 그것만 없으면 자기가 봉구에게 가까이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제약의 증거가 쓰러져버리는 듯이 생각됩니다. 참, 떼어버릴까? 순영은 이런 생각을 배우게 되었다. 부끄러워서 그랬던지 그 이튿날은 김박사가 오지 않았다. 기실은 김박사는 이날에 한 번 더 인순을 졸라본 것이다. 비록 아름다움이나 마음에 드는 봄이 도저히 순영이만 못하지만 전혀 하는 것이 김의 마음에 인순의 값을 주었다. 그러함으로 한 번 더 인순을 졸라보고 아주 가망이 없거든 순영에게 매달리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러다가 그날 또 인순에게 거절을 당하였다. 저는 글쎄 혼이 날 생각이 없다는데 그러십니다. 그려? 저는 그저 조선여자를 위하여 일생을 보내는 이름 없는 종이 되렵니다. 선생님 다시는 제 결심을 동요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딱 잡아떼고 선생님도 인재는 40이나 되셨고 또 사회적 지휘도 그만하시니 연애는 그만두고 일이나 하시지요. 지금은 뜻 있는 사람은 연애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훈계까지 들었다. 이 때문에 김은 인순에게 대하여서는 아주 절망해버리고 말았다. 그러고는 밤새도록 순영을 데리고 외국으로 달아날 개교를 하였다. 이튿날 김은 아는 의사 하나를 찾아서 노, 혜완 몇 개를 얻어가지고 순영을 찾아왔다가 이 말 저 말 하던 끝에 돌아갈 때 그 약을 순영에게 주며 혹 배가 아프거든 자셔보시오 하고 악수하자는 뜻으로 손을 내밀었다. 순영은 청구대로 손을 주었다. 김은 순영의 손을 힘껏 쥐고 의미 깊은 눈으로 순영을 바라보았다. 순영은 그것이 낙대시킨 약인 줄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김이 돌아간 뒤에 혼자 펴보았다. 까맣고 동글동글한 환약이다. 먹어볼까? 하고 순영은 일종의 의혹을 깨달았으나 아니다. 하고 그것을 도로 싸서 요강에 집어넣으려다가 그래도 하고 책상 서랍에 집어넣고 말았다. 그 후에도 김은 거의 날마다 와서는 순영의 눈치를 보고 여행권이 안 나오면 천진이나 상해나 우회의 중국 땅에도 자유롭게 살 때가 있다는 말을 점점 노골적으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돌아갈 때에는 반드시 악수를 청하였다. 날마다 만나보면 싫은 맘도 좀 줄고 도리어 날마다 그때가 되면 기다려지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순영에게는 또 걱정되는 일이 생겼다. 재주 있고 인물 좋기로 유명하던 500만 장자 백윤희 씨의 애첩 김순영 백시집을 뛰어나와 모 박사와 연애의 단꿈에 취하여 라는 커다란 제목으로 사흘이나 두고 순영의 말이 어느 신문에 났다. 순영은 500만 장자여 첩 갈아들이기로 유명한 백윤희의 애첩이 되어 아들까지 낳았으나 순영이가 옛날 애인 신봉구를 위하여 법정에서 증인을 선 때부터 내간의 풍파가 끊이지 않고 또 근래에 백 씨가 어떤 여학생 애인을 얻은 뒤로는 순영을 돌아보지 않으므로 순영은 눈물을 머금고 깊은 밤에 어린아이를 안고 백의 집을 도망하여 나왔다가 아이도 백에게 빼앗기고 눈물과 원한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무슨 전문학교 교수 모 박사와 눈과 뜻이 서로 맞아 날마다 모 박사가 순영을 찾아와서는 혹은 이튿날 아침에 인력거를 타고 돌아가는 일이 있다. 대체로 말하면 이러한 기사인데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반쯤 소설을 짓는 솜씨로 순영을 더할 수 없이 음탕하고 요망한 여성을 만들어 놓고 그와 동시에 순영의 출신 학교와 예수 교회의 교육까지도 비난하였다. 이 기사를 본 순영은 두 손으로 머리를 지어뜯었다. 기사의 내용이 거의 다 거짓이요. 자기를 모함하는 것이 분한 것보다는 그 기사를 쓴 사람의 태도가 분하였다. 순영은 이 기사를 쓴 사람이 누구인 줄을 잘 안다. 그는 당장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려 하였다. 그 글을 쓴 이는 한창리라는 사람이다. 순영이가 학교에 있을 때 여러 번 연애 편지를 보낸 것을 한 번도 답장을 아니하였다. 한은 시예배당에서 주일학교 교사 노릇하고 한두 번 삼일 예배에도 강도까지 하였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대하면 이상하게 굴고 편지질을 하고 중래 사내 하는 소리를 듣고는 순영은 그를 몹시 미워하여 히포크리트 우이선자라고 별명까지 지었었다. 여자의 눈으로 보면 모든 남자가 다 여자만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특별히 한은 예수를 믿는 것도 여자를 위하여 예배당에 다니는 것도 여자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였다. 그래서 순영과 인수는 예배당에 갈 때마다 가만히 그의 행동을 주목하였다. 그는 항상 부인석에 가까운 자리에 자리를 잡고 그의 눈은 항상 부인석에 있었으며 수금을 하거나 기타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부인석으로 오기를 힘썼다. 그럴 때마다 또 또 또 하고 순영은 인순과 서로 보고는 웃었다. 한이 머리에 기름을 반드르하게 바르기 때문에 여학생 간에서는 기름대장이라고도 부르고 아브라함이라고도 부르고 또 아브라무시라고도 불렀다. 그러나 그는 선교사와 목사들에게 사랑을 받는 재주가 있어서 교회에서만 젠체할 뿐 아니라 Y여학교 중학부에 교사 노릇까지 시켰다. 그래서 반반한 여학생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불러내기도 하더니 마침내 일본 데려다 준답시고 여학생 하나를 여관에 깨워들여서 실컷 희롱하다가 아이까지 베게 한 것이 탄로되어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학교에서도 쫓겨나게 되었다. 순영에게 편지질을 한 것도 이때다. 그는 시를 짓노라 하고 소설을 짓노라 하고 걸핏하면 인생이니 예술이니 사랑이니 하고 짓거렸다. 교실에서 여학생을 대하여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여서 그 때문에 어떤 여학생에게도 배척도 받았거니와 어떤 어린 여학생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학교에서 쫓겨나온 뒤에 그는 혹은 신문에 혹은 잡지에 연애 소설 편이나 쓰는 것을 순영이도 보았다. 그의 소설이나 시에는 사랑이니 키스니 오 나의 생명인 여왕이니 천연이 피 눈물이니 펄펄 끓는 피니 달콤한 서름이니 이러한 문자가 수두룩하기 때문에 한참 중등 정도 학교 남녀 학생에게 꽤 환영을 받았다. 이래하여 그는 어느덧 인류문사가 되어가지고 머리를 길게 하고 손수건 닉타이를 매고 성경 찬미도 다 집어던지고 요리집, 기생집으로 문사패들과 몰려다니는 건달이 되었다. 그러다가 어느 기회에 신문사에 들어갔는지 모르거니와 순영이가 순응에 집에 온 지 얼마 후에 순응의 부인에 관한 것을 알아본다고 명함을 드리고 들어와서 오래간만에 순영을 만나게 되었다. 그날은 한은 물으러 왔던 말을 물어가지고 돌아가고 그 이튿날 저녁에 이번에는 순영이가 백의 집을 뛰어나온 전말과 이 앞에 살아갈 계획을 들려달라고 찾아왔다. 참으로 순영씨에게는 망강의 동정을 표합니다. 편협한 세상 사람들이야 여러가지 말도 많이 하겠지요만 나는 순영씨의 생각을 잘 이해합니다. 참으로 이해하고 동정합니다. 이렇게 한은 참으로 순영에게 동정하는 모양을 보였다. 그뿐인가 이제 앞만 해도 순영씨 일이 각 신문에 드러날 터인데 순영씨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대로 기사를 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게 숨김없이 말씀을 하세요. 하고 순영을 힘있게 보호할 힘도 있고 뜻도 있는 것 같이 간절하게 말하였다. 듣고 보니 그럴 뜻도 하고 또 한의 뜻이 결코 자기를 해치려는 악의가 아니여 자기에게 동정을 가지는 선으로만 믿었다. 그래서 순영은 할 수 있는 대로 진실하게 자세하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나는 조금도 백시를 원망하지 않아요. 모두 내 허물을 알기 때문에 나는 도리어 백시에게 사죄하는 뜻을 표하였습니다. 백시는 아직도 나를 사랑해 주지만 내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나와버린 것이아요. 이런 말을 분명히 하였건만 한은 자기가 백시에게 소박을 당해서 철천에 온안을 품고 쫓겨나왔다고 썼다. 나는 앞으로 행복도 사랑도 다 버리고 이 몸은 세상을 위해서 바치렵니다. 이런 말도 두세 번이나 힘있게 하였고 또 한 자신도 참 갸륵한 뜻이세요. 나도 그러심을 믿었어요. 라고까지 말하였건만 그는 마치 순영이가 잠시도 남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줄인 듯이 목마른 듯이 이성의 따뜻한 품을 그리워하는 빛이 사색에 나타났다고 하였고 이때 나타난 것이 누구누구 박사라고까지 하였다. 내가 언제나 그 박정한 백에게 대하여서는 피로써 원수를 갚을걸요? 하고 순영은 가슴에 품은 수건에 싼 무엇을 만지더라고 마치 순영이가 백에게 원수를 갚을 양으로 칼이나 품고 다니는 듯이 말하였다. 어쩌면 그렇게도 거짓말을 쓴담 그렇게도 사람의 말을 뒤집어 잡는담 어쩌면 하고 순영은 이를 갈았다. 순영은 한이 자기 기사를 흉악하게 이렇게 모함하는 것을 쓴 이유를 안다. 처음 순영을 찾아왔던 다음 날 술이 얼근히 취하여서 한이 순영을 찾아와서는 마치 오랫동안 정답게 사귀는 사람처럼 아랍목에 벌떡 자빠져 연애니 예술이니 한참 떠들다가 자정이나 되어서야 돌아갔으나 그때에는 순영이도 후안이 무서워서 꾹 참고 아무 말도 아니하였다. 그 이튿날은 열한시나 되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자리에 누웠는데 문 열어라 하고 마치 제 집에나 들어오는 듯이 술 취한 친구를 사후인이나 끌고 안방에 들어왔으나 순영은 자기 신세가 세상에 의지할 데 없는 죄인인 것을 생각하고 꾹 참고 한이 소개하는 대로 동행한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한편 구석에 가만히 앉아있었다. 그들은 다 잡지 같은 데서 이름만으로 보던 문사들임으로 안심도 띄고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생각이 났다. 처음에 그들은 술 냄새와 담배 냄새를 한 대 피우면서 별로 의미도 없는 잡담을 하면서 순영이가 보기에는 별로 우습지도 않은 일에 집이 떠나가도록 웃더니 점점 말이 연애로 돌아가고 기생으로 돌아가고 누구누구하고 이야깃거리가 되는 여자들로 돌아가다가 마침내 순영이로 화제를 삼게 되었다. 순영은 그들의 하는 말이 너무나도 야비한 것을 불쾌히 여겼으나 그것도 참았고 도저히 여자의 앞에서는 입에 담지 못할 말도 있었으나 그것도 참았다. 후한이 무서워서 참았다. 신문과 잡지에 붓을 잡는 그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 결코 자기와 같이 비평거리 될 만한 사람에게 이롭지 못할 것을 안 까닭이다. 그러나 자네 어떤가 역시 우리 순영이는 미인이지 하고 하니 꺼리낌 없이 순영이의 손을 잡아 끌 때 곁에 앉았던 뚱뚱한 문사가 순영이의 손을 한식에서 빼앗으며 이 자식 내 순영이라니 괘씸한 자식 하고 모두 유쾌한 듯이 하 웃을 때에는 순영은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이게 무슨 짓이요? 좀 체면들을 차리시오. 문사들의 하는 버릇은 이래요? 다들 가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좌중은 잠깐 고요해졌다. 순영은 숨이 막힐 듯이 분하여서 한과 뚱뚱볼을 노려보았다. 다소 신경질적인 한은 잠깐 부끄러운 표정을 보이고 다른 문사들도 시무룩해졌다. 순영은 한 번 더. 어서 다들 가시오. 하고 손으로 문을 가리켰다. 그러나 뚱뚱보는 조금도 동하는 빛이 없이 뚫어지도록 순영을 바라보더니 껄껄 웃으며 여보게들 고성래는 모양이 더 예쁘그려 못 견디게 예쁜 걸 한다. 이 말에 기운을 얻은 듯이 다른 사람들도 모두 웃는다. 아 그런데 이렇게 성래기요? 이렇게 나를 망신시키냐 말이야. 치무룩했던 한이 벌떡 일어나면서 순영을 노려본다. 좀 사람이 돼요. 하고 순영도 발발 떨며 소리를 질렀다. 뭐 어째? 한 번 더 해봐. 하고 한이 금시에 순영을 때리기나 할 듯이 덤빈다. 아께 그만두게. 자 용서해 주게. 흥 내 쌈이야? 내 쌈은 칼로 물 베길세. 이 모양으로 한마디씩 찍고 까분다. 자 가요 가.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그 중에 키후리후리한 사람 하나가 하늘 문 밖으로 때민다. 이리하여 새로 한시나 되어서 이 상스럽지 못한 사건이 끝이 났다. 하니 순영의 기사를 그렇게 흉악하게 쓴 것은 이 때문이다. 바로 그 이튿날 이 기사가 난 것이다. 순영은 당장에 칼이라도 품고 가서 한을 푹 찔러 죽이고 싶었다. 정말 순영에게 칼이 있다. 백을 찔러 죽이려던 칼을 순영은 가지고 왔다. 첫째는 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둘째는 혹 어느 때 쓸는지 아나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온 것이다. 가서 질문을 하면 무엇하나 그것들은 강하고 나는 약한데 순영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을 진정치 못하고 안지락 일락 안절부절을 하였다. 아주머니 왜 그러우? 하고 어린 베드로도 순영의 괴로워하는 양을 차마 못 보는 듯이 물었다. 메리도 물끄러미 순영을 쳐다보았다. 두 아이는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도 다 잊어버린 듯이 꼭 순영이 곁에만 있고 순영이가 잠시를 나와도 따라 나온다. 만일 다른 일만 없다면 순영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평안히 살아갈 것도 같았다. 그러나 날마다 신문에는 자기를 비웃고 비방하는 소리가 나고 신문기자라는 명함을 가진 어중이떠중이들이 마치 요리집에나 기생집에나 들어가는 셈으로 하루에도 2, 3차씩 찾아와서는 듣기도 싫은 소리를 하고 말하기도 싫은 소리를 물었다. 그들은 모두 무슨 악의를 가지고 순영을 놀려먹고 못 견디게 굴고 해치려는 것 같아서 이리 오너라 소리가 날 때마다 순영은 몸에 소름이 끼쳤다. 게다가 형사들도 거의 날마다 찾아와서는 치근치근 귀찮게 군다. 과연 미인인걸? 본래는 백만 금부자의 애처 믿어라네. 저희들끼리 이런 소리를 주고받고 고개들을 기울여서는 무슨 구경거리나 되는 듯이 순영의 얼굴을 들여다볼 때에는 순영은 죽어버리고 싶도록 괴로웠다. 나는 사냥꾼에게 잡혀온 사슴이다. 순영은 이렇게 자기의 신세를 비겨보았다. 아직 채 죽지도 않고 눈이 껌뻑껌뻑 하는 것을 길바닥에 동여놓고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번씩 들여다보고 발길로 푹푹 찔러도 보는 그러한 사슴과 같다고 생각하였다.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백시집에 그대로 있을 것을 하는 생각도 났다. 갑자기 새로운 환경 속에 던져진 것이 괴로울 뿐더러 백의 집을 뛰쳐나올 때 기대하였던 마음의 화평조차 얻지 못할 뿐더러 도리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뿐인 것을 생각할 때 순영의 용기는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집에 종일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 이때야 놀리러 오는 신문기자 문사패뿐이요. 김박사도 발이 좀 떠졌다. 순영은 종일 어린아이들과 놀고 죽은 언니가 보던 책장이 돌돌 말리고 헝겊 껍데기에 때가 까맣게 묻은 성경을 보았다. 이따금 백의 집에 두고 나온 피아노 생각이 난다. 이렇게 적적하고 마음이 괴로운 때 피아노나 한 곡조 치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서러웠다. 그러나 가장 순영을 못 견디게 괴롭게 하는 것이 모세와 봉구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가만히 앉기만 하면 모세가 눈에 어른거리고 손에는 모사의 살이 닿는 듯 하였고 베드로와 메리가 노는 것만 보아도 모세가 생각난다. 모세를 그리워하는 생각은 날이 갈수록 더 간절한 것 같아서 어떤 때에는 살그머니 동대문 밖 집에 가서 백이 없는 틈을 타서 모세를 한번 안아보고 올까 하는 생각도 하였고 기회를 타서 모세를 몰래 빼앗아다가 어디로 달아나 버리고 말까 하는 생각도 하였다. 그러나 생각하면 자기에게는 아무 힘이 없다. 첫째로 돈이 없다. 벌써 양식 팔아올 것도 걱정이 되니 달아나간들 어디로 달아날까 모세를 생각하면 곧 봉구가 생각나고 봉구를 생각하면 곧 모세가 생각난다. 봉구에게 용서하라는 편지 자기는 모든 것을 버렸으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편지도 여러 번 쓰다가는 찢어버렸고 참으로 봉구가 그리운 때에는 염치 불구하고 봉구집을 찾아갈 생각도 났으나 그리할 용기도 없다. 이러한 때의 백은 새로 얻었던 여학생을 어떤 중학생 그것은 백의 친척이란다. 에게 빼앗기고 순영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나게 되어서 혹은 순기를 보내고 혹은 유모를 보내어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고 돌아오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순영은 일일이 거절해버렸다. 자기를 모욕하는 듯한 분노하는 생각까지 가졌다. 했더니 하루는 밤이 늦게 봉구에게 편지를 쓰고 앉았는데 백이 찾아왔다. 순영은 김인 줄만 알고 들였다가 백인 것을 보고는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당장에 왜 왔어? 가! 하는 소리도 나오지 않아서 백의 안으로 들어가는 뒤를 따라 자기도 들어와 앉았다. 백은 아무 일도 없던 것 같이 빙글에 웃는 얼굴로 순영을 보며 글쎄 무슨 일이야? 왜 나도 없는데 살짝 빠져나와? 하고 맘 턱 놓은 듯이 곤련 하나를 내어 피어문다. 순영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이 없다. 자 갑시다 마누라. 글쎄 왜 그래? 내가 다 잘못했소. 내가 또 당신 집으로 갈 줄 아시오? 하고 순영은 우염을 보이는 듯이 눈초리를 들었다. 응 신문에서 난 것도 보았소. 신문 기자더러 내 험구를 한 것을 보니까 다시는 나를 안 만날 생각이던가 보만 그랬으면 어떠오? 하고 백은 순영의 떼묻은 서양목 치맛자락을 만져본다. 순영이가 그런 옷을 입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듯하다. 그것은 순영의 부인의 치마다 왜 나만 그랬나요? 당신도 가진 위협을 다하고 모세를 뺏어가지 않았어요? 아무러나 여러 말씀 하실 것 없어요. 나도 참사람 구시를 해볼 양으로 뛰어나온 것이니까 죽어도 당신 집에는 다시는 안 들어갈 테에요. 지금 내 뱃속에 아이가 있으나 그것은 낳는 대로 당신 집으로 보내드리지요. 당신 것은 다 당신께로 보내드리지요. 나는 임질 매독 오른 몸뚱이 하나밖에 가지고 나온 것은 없으니까. 순영의 얼굴은 푸르락 누르락 한다. 아따 그러길래 내가 사제를 안 쏘 또 이것 봐 하고 고개를 돌려 어디를 가리키면서 죽게 되었어. 의사 말이 사흘을 견디기가 어려우리라니까 그것만 죽으면 순영이는 번듯이 민족에 오르는 내 아내가 아니요? 하고 순영의 만족하는 빛을 기대하는 듯이 물끄러미 순영을 본다. 순영은 그 말을 들을 때 소름이 끼쳤다. 자기 본 마누라가 2, 3일 내에 죽으리라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서 자기를 끌려는 것이 무서운 까닭이다. 순영의 눈에는 얼마 전에 보던 본 마누라의 뼈와 가죽만 남은 모양과 왜 죽었나 보러 왔나 아직 이렇게 눈이 시퍼렇게 살았어 하던 모양과 그의 두 딸이 자기가 병 의문으로 가지고 갔던 과자 상자를 들고 나와서 이거 잊어버렸어 하고 반말로 도로 가지고 가라던 것을 생각할 때 부끄럼과 분하기가 형언할 수가 없었다. 당신 부인이 돌아가게 되었거든 좀 지켜나 앉아서 병 구한이나 하지 무엇하러 나한테를 와요? 당신도 죽어서 좋은 데로 가려거든 당신 부인 생전에 듣기 좋은 말이나 한마디 해드리고 새해 마누라 얻을 생각이 나더라도 당신 부인이 숨이나 넘어가거든 하시구려 순영의 음성은 떨린다. 백도 듣기가 매우 거북한 듯이 잠깐 눈살을 찌푸리더니 돌려 생각한 듯이 다시 빙글에 웃으며 이건 내가 마누라한테 다녀왔다니까 바가지를 긁는 심인가? 하하하 그렇게 나만 책망할 것이 있소. 내 싸움은 칼로 물 100이라는데 싸우지 않는 내 애가 어디 있나? 안 그렇소? 날더러 죽어서 좋은 데로 갈 공부를 하라니 고맙소만 죽어서 좋은 데로 가는 것보다는 순영이하고 재미있게 사는 것이 좋아 허허허 하고 아랫목에서 자는 아이들을 돌아다보며 음 이 애들이 그 애들이로구먼 미쳤지 어린 것들을 두고 글쎄 그게 무슨 짓이람 음 그런데 이 애들은 순기네 집으로 보내야지 순기란 사람도 헐 수 없는 우인이야 그 돈 2만 원도 어느새 다 깝살리고 또 나만 졸르니 낸들 어찌 한다나 응 여보 좋은 일이 있소 이 애들을 당신이 맡아 길러구려 동성아주머니 손에 길러내기로 어떠오 하고 모든 문제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 듯이 혼자 중얼거린다 백도 인제는 늙었다 옷수염에 센 털억이 섞였구나 저 사람은 무엇하러 나서 무슨 일을 하다가 저만치 늙었는가 술 개집 돈 돈 술 개집 돈 이렇게 생각하고 순영은 도리어 백을 가엾이 여겼다 그러나 순영은 듣기 좋은 소리를 하여줄 용기는 없었다 백을 대할 때에는 반항하기 어려운 무슨 힘이 자기를 끄는 듯함을 깨닫는다 그래서 어느 때나 백이 끌 때에는 굳세게 반항하리라는 굳은 결심만 가지고 잠자코 앉았다 이거 방이 축 끓여 양식이나 있어 나무가 없나 보구먼 하고 백은 아이들 누운 자리를 쓸어보는 채 순영의 앉은 자리 밑에도 손을 넣어본다 그래도 순영은 전등만 바라보고 말이 없다 자 가지 안가요 허기는 내가 무리요 나도 귀실은 당장 가자는 것은 아니요 장례나 끝나고 또 화나 좀 풀릴만 하거든 오지요 나도 들르지 하고 커다란 지갑에서 한성은행 수표책을 내어 천원 수표를 써서 순영의 도장과 함께 책상 위에 놓고 일어서면서 네 내일 쌀 나무 반찬거리는 사보내리다 마음 괴로워 말고 있으시오 하고는 팔을 내밀어 순영의 허리를 얼른 끌아나 보고 나간다 이거 가지고 가세요 난 그런 거 싫어요 하고 순영은 수표를 들고 따라 나갔다 그러나 백은 어서 그러지 말고 받아 두오 하고 인력거를 타고 달아나 버렸다 그 이튿 그 이튿날은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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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미 한 가마니와 임나무 한 바리 장작 한 바리 반찬거리 한 체롱이 왔다 순영은 어찌할 줄을 몰랐으나 마침내 안 받을 수가 없었다 학교와 교회에 모든 직분을 다 내놓고 집까지도 팔아버렸어 세간까지도 제다 팔아버렸는데 오래면 집값을 치른다니까 집값만 받거든 곧 떠날테요 다시는 조선을 안이 올 양으로 이 맛없는 재미없는 조선에는 다시는 발길을 안이 할 양으로 나는 조선을 떠날 테요 어찌하려 하고 김은 순영의 체육 결심을 물었다 여행권은 나왔어요? 여행권? 그것은 해서 무엇하오? 우선 중국 지방으로 실컷 돌아다니지요 만주로 몽골으로 북경으로 산동으로 양자강으로 동정호 700리로 배도 타고 차도 타고 실컷 돌아다니지요 그러다가 중국에 있고 싶으면 있고 소주나 항주나 살기 좋은 데서 살고 그것도 싫어지면 또 다른 데로 가지요 인도로 소아시아로 애국으로 유럽으로 어디는 못 가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나 어디는 못 가요 월월 돌아다니지요 자유롭게 즐겁게 월월 돌아다녀요 하고 유쾌한 듯이 순영을 바라보며 영어로 Where will you go I'll go 어디나 당신이 가는 곳이면 내가 가지요 하고 찬성을 구하는 웃음을 웃는다 김 박사가 하도 유쾌하게 떠드는 바람에 순영이도 마음이 유쾌해져서 빙글에 웃는다 김 박사도 그 눈치를 알아차리고 한 번 더 다진다 Come on No hesitation 자 주자할 것 없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순영은 진실로 맘이 솔깃해졌다 기차는 이 세상을 떠나서 김이 말하는 대로 세계 어느 곳이나 자유로 활활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백의 지배를 다시 들어가는 것보다 백의 지배를 다시 들어가는 것보다 바라지 못할 봉구의 사랑을 바라고 있는 것보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갖 고생을 다하며 세상의 냉대와 비웃음을 받는 것보다 어리석고도 여자면 오금을 못 쓰는 김의 귀염을 받아가며 세계 각처로 자유로 돌아다닌다면 얼마나 좋으랴 순영의 마음은 진실로 걷잡을 수 없이 솔깃해진다 선생님, 저 같은 것과 같이 가셔서 무엇을 하세요? 거처상스럽기만 할 것을 순영은 마침내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 Oh, never, never, mine Oh, 천만에, 천만에 순영 씨만 같이 가신다면 어디나 가고 무슨 일이나 다 하지요 김은 순영이 솔깃하는 기색을 보며 기쁨과 감격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표정을 한다 그것을 볼 때 순영은 김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도 선량한 사람이다 다만 세상이 그에게서 바라지 못할 큰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40이 넘어 50줄에 든 남자가 여자의 사랑을 얻지 못하여 허덕이는 꼴이 실로 불쌍하고 측은하다 내가 그를 사랑해줄까 그러면 그가 얼마나 기뻐할까 순영은 이렇게 생각하고 다정한 눈으로 김을 바라보았다 All right, I'll follow you 그러지요, 내 당신을 따르지요 이렇게 속으로 영어로 대답할까 하고 생각하느라고 순영은 이윽히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생각할수록 자기가 김박사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하였다 이 고생을 어떻게 하랴 이 천대를 어떻게 받으랴 차라리 김을 따라가서 모든 시름을 잊어버릴까 더구나 인순이가 그렇게도 자기에게 무정하게 한 것을 생각할 때 분하기도 하고 조선 세상에는 자기를 용납할 곳이 없을 것 같았다 순영은 백의 집에서 나온 지 4, 5일 후에 곧 인순이에게 편지를 하였다 그 편지를 받는 대로 반드시 인순이가 달려와서 자기를 우애주리라고 믿은 것이다 천하 사람이 다 자기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설마 인순이야 자기를 버리려 하는 생각과 자기가 이렇게 잘못된 생활을 내버리고 새 생활에 들어서려는 결심을 들으면 반드시 기뻐할 것이라 하는 생각과 또 인순은 자기를 위하여 생활할 길도 찾아주리라 하는 생각으로 그를 기다린 것이다 그러나 기다리는 그는 오지 않고 어느 날 저녁 신문에 그것은 바로 순영의 험구가 마지막으로 나던 신문이다 인순의 사진이 나고 인순은 미국에 가는 길로 그날 밤차로 일본을 향하여 떠난다는 말이 났다 그 기사를 볼 때 순영은 실망과 분노와 시기가 한데 섞인 무서운 불쾌감을 깨달았다 그 이튿날 엽서 한 장이 왔다 편지는 받았으나 길 떠날 준비에 분주하여 가지 못하오며 옛일을 다 해게하고 새 생활을 시작하려 하신다니 기뻐오며 아무쪼록 주의 뜻을 잊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바라나이다 총총 이만 이렇게 냉랭한 편지다 순영은 이 편지를 받을 때 분하여서 울었다 자기가 학교 안에서 가장 큰 신임을 받을 때 인순이 따위야 누가 돌아보기나 했던가 얼굴도 못생기고 재주는 없고 글씨조차 이렇게 쓸 줄 모르는 것을 누가 돌아보기나 하였던가 그런데 이 편지는 아주 어른이 변변치 못한 후배를 경계하는 어조다 순영은 자기가 그런 안이 꼬운 것에서 자기의 진정을 고백한 것이 부끄러웠다 옳지 내 편지를 웃음거리로 삼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를 갈았다 3,4년 후에 인순이가 공부를 마치고 MA나 PhD에 학위나 얻어가지고 돌아오면 그 꼴을 참아 어찌 보랴 그년이 탄 배가 파선이나 하여버렸으면 이렇게 저주하고 싶도록 순영은 분하고 슬펐다 그러나 만일 순영의 운명은 이 일순간에 결단되는 것 같았다 무엇을 생각해요? 하고 김은 한 번 더 순영의 결심을 재촉한다 제가 선생님 따라가면 저 음악 공부 시켜주실 테요? 하고 마침내 순영은 고개를 들고 반쯤 농담인 것을 보이려는 듯이 웃었다 Suddenly, yes, I'm 그러지요 내가 순영 씨의 음악에 진여 천재를 이해 못하는 줄 아시오? 우리 파리로 가요 Rome으로 가든지 좋지요 자, 그러면 작정하세요 여행권은 중국 가서 얻기로 하고 우리 곧 떠나요 모레 후면 anytime, you're right? 어느 때나 당신 맘대로 그러나 순영의 얼굴에는 다시 수신빛이 보이는 것을 보고 What's the matter? Just tell me 왜 그러시오? 내게 말을 하시구려 하고 김도 괴로운 듯이 양 미간을 찌푸린다 순영은 기운 없이 한숨을 쉬며 손가락으로 배를 가리킨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보고는 김의 얼굴에도 불쾌한 빛이 뜬다 봉과 백과 순영과의 과거가 연상될 때 김도 불쾌한 것이다 차라리 홀몸으로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얻어 만나기를 바라자 하는 생각도 났다 그러나 지금 앞에 앉은 순영의 아름다움을 잊을 수는 없을 뿐더러 이미 거의 다 손에 들어온 보물을 놓쳐버리기가 아깝기도 하였다 그래서 김은 다시 유쾌한 낯빛을 지으며 테이킷 테이킷 그것을 먹어요 그걸 먹어요 하고 눈짓을 하였다 순영도 김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안다 순영은 비웃는 듯이 빙긋 웃었다 내 오늘 하루 생각해 볼게요 하고 마침내 순영은 반 허락을 하였다 그러나 김은 생각해 본다는 것이 심히 불만인 듯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순영을 바라보며 테이킷 윌리우 그걸 먹어요 먹죠 하고 다졌다 아일 트라잇 해보죠 하고 순영은 얼굴을 불켰다 김은 반신반의 하는 눈으로 순영을 바라보고는 가버렸다 그날 밤 아이들이 다 잠들기를 기다려 순영은 종이에 싸두었던 노회완을 꺼내어 입에 넣고 냉수를 마시고는 자리에 두었다 큰일을 저지른다고 생각하는 순영은 물론 잠이 들리가 없다 뱃속에 들어간 독약이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가 하고 순영은 가만히 뱃속만 생각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메리는 다들 잔다 밤은 고요한데 행랑에서 어린애 우는 소리가 들린다 반쯤 감은 순영의 눈에는 모세가 보인다 모세가 보일 때 순영은 그것이 열 달 동안을 자기 뱃속에 있던 것을 생각하였고 처음 뱃속에서 꼬물거림을 깨달을 때 느끼던 일을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슬픔을 생각하였다 참 이상도하다 생명은 이상도하다 그때 이런 생각하던 것을 생각하고 순영은 가만히 자기의 배 위로 손을 쓸어내렸다 벌써 죽었나? 하고 순영은 깜짝 놀랐다 몸에는 오싹 소름이 끼쳤다 무서웠다 그러나 가만히 손을 내려 쓸면 분명히 뱃속에서 이불 밑에 쌓인 고양이 모양으로 꼬물거리는 것이 있다 순영은 아까뻔보다 더한 놀람과 무서움으로 손을 빼고 몸서리를 쳤다 살았구나 저를 죽이려는 어미의 뜻도 모르고 그 뱃속에서 꼬물악거리는구나 순영은 벌떡 일어났다 이것을 토해야 한다 토해야 한다 순영은 입에 손가락을 넣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갑자기 메슥메슥한 기운만 생기며 아랫배가 지어뜯는 것을 깨달았다 순영은 손가락으로 목구멍을 쑤시다가 눈물만 흘리고 쓰디쓴 무슨물이 조금 나오고는 더 나오지를 않아 아이고 하고 자리에 거꾸로졌다 점점 창자 구비는 꿈틀거리고 배는 힘있게 지어짜서 훑어내리는 듯이 아프다 그러나 아 실망이다 독은 벌써 전신에 돌았다 그 독은 나의 혈관으로 돌아 이 꼬물악거리는 태아에게로 가는 것이다 5분 지나고 10분 지나는 동안에 그 독이 쌓이고 쌓여 이 아이는 죽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영은 괴로운 중에도 가만히 태아가 살았나 안 살았나 주의하였다 아직 살았다 더 활발하게 노는 것 같다 괴로워서 그러는구나 죽느라고 그러는구나 하고 순영은 두 주먹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뚝뚝 흐른다 하나님 이 죄 많은 년을 죽여주십소사 이 죄 없는 어린 것을 살려줍소사 하고 몸을 비꼬았다 배는 갈수록 더 아프다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아프다 입술이 파래지고 얼굴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도록 아프다 순영은 밤새도록 네 번이나 무서운 설사를 하였다 아침에 아랫방 마누라가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순영은 기운이 빠져 눈도 잘 뜨지 못하고 헛소리 모양으로 죽일련 죽일련 하나님 죽여줍소서 하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랫방 마누라는 깜짝 놀라서 순영을 흔들었다 서너 번이나 이름을 부르고 흔든 뒤에야 겨우 눈을 떠서 물끄러미 보더니 손으로 자기의 배를 가리키며 분명치 않은 어조로 살았소? 살았소? 하고 묻고는 다시 눈을 감는다 아랫방 마누라는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으나 마침내 알아차리고 순영의 배에 가만히 손을 대어보았다 팔딱팔딱 하는 것이 있다 살았어요 잘 놀아요 하였다 순영은 안심하는 듯이 잠드는 양을 보인다 오정 때나 되어서 김박사가 왔다 할로우 할로우 하고 마루 앞에서 부를 때 베드로가 나오며 학교 아주머니 알아요 들어오시지 마세요 하고 소리를 지른다 알아? 어떻게? 배가 아파요 들어오지 말고 가요 하고 베드로는 더욱 어성을 높이며 올라서는 것을 막는 듯이 우뚝 김의 앞에 막아선다 김은 잠깐 머뭇머뭇하더니 손으로 베드로를 떠밀고 마루 위에 걸터앉으며 디즈 테이킷? 그거 먹었어? 하고 해답을 기다리다가 아무 해답이 없는 것을 보고 한 번 더 큰 소리를 높여 유 테이킷? 디즈? 하고 한 번 더 울었다 가세요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으니 가세요 하고 방 안에서 순영의 소리가 나온다 김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김은 무한한 듯이 우툭커니 앉았더니 곁에 섰는 베드로도로 가만히 의사 불러왔니? 하고 묻는다 베드로는 말없이 고개를 도리도리질 하였다 의사 불러다 드려요? 대단히 괴로우시지요? 하고 이번에는 조선말로 묻는다 순영은 창을 와랑 열고 해슥한 얼굴을 내밀어 김을 노려보며 김 선생 어서 가세요 다시는 내 집에 오시지 마세요 나를 유혹도 마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사람이 되시오 하고 창을 탁 닫아버렸다 김은 고개를 푹 스그리고 나왔다 사흘 만에 순영은 일어났다 태아도 죽지 않았다 일어나는 길로 순영은 옷을 갈아입고 베드로와 메리에게도 새 옷을 입혔다 아주머니 우리 어디 가오? 하고 베드로는 새로 사온 재킷을 입으면서 좋아하라고 묻는다 응 모교다리 아저씨한테 간다 하고 순영은 기운 없이 대답하였다 모교다리 아저씨? 그때 왜 인사 안 했쥬? 노였쥬? 내가 아니? 니가 아저씨더러 물어보렴 내 물어볼게 순영은 두 아이를 데리고 얼음판이 된 길을 걸어서 봉구에 집으로 갔다 순영의 얼굴에는 무슨 독한 결심의 빛이 있는 것 같았다 순영은 아이들 떨어 먼저 들어가라고 메리의 손목을 베드로의 손에 지어주었다 베드로는 메리의 손목을 끌고 대문 안으로 두어걸음 들어가더니 아주머니도 가! 하고 뒤를 돌아본다 봉구가 길에서 우연히 순영을 보고 집에 돌아온 날 그는 누를 수 없는 괴로움을 깨달았다 다 꺼져가던 가슴의 불에 기름을 붓는 듯 하였다 마땅히 미워해야 할 사람이연만 마땅히 원망해야 할 사람이연만 그 사람을 대할 때 맘에 누를 수 없는 그리움이 일어나는 것이 괴로웠다 봉구는 남성적인 의지로 이 정을 억제하려 하였으나 안 되었다 봉구도 자신의 강한 의지의 힘 무서운 고집쟁이라는 소리를 듣는 의지의 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나 부드러운 정에는 저항할 힘이 적은 듯이 생각하였다 천한 사람이 강력을 가지고 자기를 내리누르면 그것은 거역하고야 말더라도 어린아이가 부드러운 정으로 봉구를 움직이려고 들면 자기는 아니 움직여지지 못할 것 같이 생각되었다 만일 순영이가 자기에게 울고 매달리면 어찌할까 저리 가! 하고 뿌리칠 용기는 없는 듯 싶었다 더구나 봉구의 가슴속 깊이 뿌리박힌 첫사랑 순영에게 대한 사랑은 봉구가 순결하니만큼 의지력이 강하니만큼 더욱 뿌리가 깊었다 순영을 본 때로부터 봉구의 맘에는 순영의 그림자가 떠난 일이 없었다 물론 이렇게 봉구의 가슴속에 왕래하는 순영은 지금의 순영은 아니다 백이란 사람과 더러운 돈에 더럽혀진 일전 길에서 만나본 순영은 아니요 옛날 경찰에서 쫓겨 남의 집 광으로 쫓겨 다닐 때 순영 자기가 감옥에서 그리고 그리던 순영 자기가 감옥에서 나온 뒤에 시예배당 합창대 속에 섰던 순영 서광사에서 자기의 품속에 몸을 던졌던 순영이다 봉구는 천리만리를 가더라도 그 순영을 찾고 싶었고 하늘 위에나 땅 속에나 비록 죽음의 그늘에 가더라도 그 순영을 찾고 싶었다 그러나 그 순영은 영원히 갔다 죽었다 지금 살아있는 순영은 그 순영이가 죽어서 썩어진 시체다 봉구는 순영의 썩어진 시체를 원치 않았다 만일 순영이가 아주 죽어버려서 이 세상에 없었다면 얼마나 행복되었을까 하였다 그랬다면 봉구는 가만히 눈을 감고 깨끗한 순영의 모양을 그리기나 하였을 것이요 맘에 홀로 향불을 피우고 앉아서 순영의 영혼을 불러라도 보았을 것이다 그렇건만 순영이가 백이라는 사람과 돈의 종이 되어 더러운 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때 봉구는 두 팔을 내둘러 눈앞에 아른거리는 순영의 그림자를 쫓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마귀야 이 사람을 속이는 악마야 하고 애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봉구는 얼마나 캄캄한 허공에 두 팔을 허우적거렸으랴 그러나 순영이 가지 않을 때 그는 아프게 울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생채기가 생겨 바람이 불 때 비가 올 때 가슴이 터지도록 쓰리고 아프게 하지 않느냐 그러나 봉구는 순영이와 가장 가까운 것을 순영의 시체에서라도 찾아볼 것 같이 생각도 하였다 비록 죽어버렸다 하더라도 그 송장은 일찍 아름답던 순영을 담았던 그릇이 아니냐 비록 썩어졌더라도 그의 썩다 남은 살점은 일찍 아름답던 순영의 한 부분이 아니냐 만일 그 썩어진 시체를 불살라 버린다면 거기서 오르는 연기와 그 자리에 남는 재라도 순영의 향기는 가졌을 것을 이래서 봉구는 다시 한번 순영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일전에 순영을 보던 대한문 내거리를 헤매기도 하고 초어스럼에 순응의 집 앞으로 얼른 얼른 지나기도 하였다 대문 앞으로 두어 번 오락가락 하다가는 아니다 하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 버리기도 하였다 그 동안의 인천 경주의 모친에게서는 봉구에게 오라는 편지를 거의 날마다 하고 청혼하는 뜻도 여러 번 보였다 경주의 이름으로 봉구더러 곧 오라는 전보 친 것을 받고 봉구가 경주의 집에 갔을 때에는 경주의 모친은 봉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딸과 혼인하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봉구는 경주와 혼인하기를 허락하지 못하였다 마치 이미 일생을 같이 하기로 굳게 맹약한 사람에게 대하여 맹약을 배반한 것도 같고 또 경주로는 도저히 자기의 가슴 속에 텅 빈 곳을 채울 수가 없는 것도 같았다 저도 비록 나를 배반하더라도 내야 어찌 그를 배반하랴 나라로는 조선에게 이성으로는 순영에게 이 몸이 사랑과 노력과 목숨을 바치노라고 굳게 맹약한다는 결코 결코 그 맹약을 깨트리지 않으리라 봉구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봉구는 순영에게 관한 신문기사를 볼 때 순영이가 백을 원망하는 독한 말과 백에게서 나온 지 며칠이 못되어 뱃속에는 백의 아이를 안고서 김박사와 좋아한다는 말을 볼 때 봉구는 신문을 움켜쥐고 짐승같은 계집 하고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었다 마침내 아주 썩어버렸는가 털어끝만 치도 안 남겨놓고 속속들이 아주 썩어버렸는가 어찌하면 그렇게 아름답던 것이 그렇게도 아주 썩어버릴 수가 있을까 그래도 순영의 정신의 어느 구석에는 아름다운 불꽃이 별만치라도 남아있어서 그것이 무슨 기회를 얻어서 타오르는 날이면 지나간 모든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리고 한 번 더 순영의 본색이 드러날 날이 있으리라고도 믿었다 그것이 마치 이미 식어버린 달 덩어리가 다시 불이 되어 타오르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았던가 그러나 순영은 죽어도 썩어도 다 녹아 없어져도 봉구의 가슴속에 박힌 순영의 그림자는 언제나 쓰러질 것 같지 않았다 잊어버리자 잊어버리자 봉구는 잊어버리기를 힘썼으나 잊어버려지지를 않았다 순영을 잊어버리는 것 순영의 아름답던 영혼이 여지없이 썩어져 버린 것으로 여기고 잊어버리는 것은 마치 인류의 영혼이 모두 썩어져 버렸다 하여 잊어버리려는 것과 같았다 잊지를 못하겠거든 미워하자 미워하자 그러나 줄곧 미워할 수도 없었다 잊어야 할 사람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미워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지도 못하는 곳에 봉구의 괴로움이 있는 것이다 이제는 더욱 재촉이 온다 경주의 모친의 병은 더욱 위중해진다 이 기회를 타서 또 호주인 경우는 아직도 미결수로 있는 기회를 타서 경주의 친척이라는 어중이떠중이들은 경주집 재산을 엿보고 미리 악을 쓰고 덤비었다 봉구가 둘째 번 경주집에 갔을 때에는 차랑과 안채에 머리 깎은 것, 갓 쓴 것 십여인이 쭈그리고 앉아서 수근거리고 병인이 누워있는 안방에서는 경주의 형 되는 과부가 돈을 내라고 앓는 계모와 경주와 아우성을 하고 싸우는 판이었다 봉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못마땅한 듯이 고개들을 돌렸다 들은 즉 그들의 공동한 적은 봉구라 한다 호주되는 경훈이가 돌아오기 전에 경주의 약혼을 할 수가 있나 더구나 경주는 상중이니까 경훈이가 돌아오더라도 3년 상을 치르고서야 혼인을 할게지 이 모양으로 봉구와 경주가 혼인한다는 것을 방해를 해놓고야 다른 수단을 쓸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한 것이다 알른 경주의 모친은 지금껏 전실 딸과 싸우느라고 흥분이 되어서 무섭게 상기가 되고 호흡이 단축하여 이 모양대로 가면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이 봉구에게 보였다 경주의 모친은 봉구의 손을 잡고 한참은 목이 메어 말도 못하다가 여보게 내가 죽을 날이 멀지 않으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안팎에 모두 칼들을 품고 기다리네 그려 이에 오빠는 목에 있고 내가 자네 밖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나 이에가 변변치는 못하지만 내 앞에서 이에와 혼인한단 말 한마디만 해주게 내가 그 말 한마디를 듣고야 눈을 감겠네 하고 말끝이 흐린다 봉구는 실로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모친의 생명이 경각에 있다 하면 적어도 재산 소유권을 확실하게 경주에게 넘겨줄 필요는 있는 것을 깨달았고 또 경주의 모친이 자기와 경주를 속히 혼인을 시키려 함도 이 재산이 경주의 손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까닭인 줄도 알았다 물론 경훈이가 호주지만 경훈은 살아서 이 세상에 나올 여망은 없는 것이오 또 경훈이가 해외로 달아날 때 이미 자기가 팔고 남은 재산권을 그 모친 명의로 옮기고 말았다 이것은 경훈이가 다시 안 돌아올 결심을 하고 그 계모에게 효행하는 너그러운 뜻을 표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집 재산을 처분하는 권리는 실로 지금 병들어 생명이 경각에 달린 경주 모친의 유언 한마디에 달린 것이다 이 눈치를 보고 혹은 경주의 과부 형을 내세우고 혹은 경훈의 철을 내세우고 혹은 경훈의 아들이 없으니 경훈이가 죽으면 경훈의 대신 양자로 들어올 경훈의 재종제를 내세우고 이 모양으로 여러 파가 갈려서 병인을 졸라대는 것이다 제가 다 무사하게 할게 염려 마세요 하고 봉구는 곧 공증인과 경찰서원을 청하고 모든 친척을 입회케 한 후에 병인더러 유언하기를 청하였다 병인과 경주는 이런 수가 있는 것을 보고 대단히 기뻐하였거니와 반대파들은 심히 낭패하여서 혹은 봉구를 붙들고 남의 집 일에 무슨 상관이냐고 신란도 하고 혹은 공증인과 경관을 보고 저마다 옳은 이치를 말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유언 선언서를 썼다 첫째, 경주와 봉구와 혼인하기를 허락함 둘째, 전 재산은 경훈으로 하여금 상속해 하되 만일 경훈에게 재산을 상속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경주로 하여금 상속해함 셋째, 재산의 정리와 관리는 이를 신봉구에게 우임함 이것을 보고 곁에 돌라섰던 친척들은 악마구리같이 떠들었다 그러나 공증인과 경관은 유언이 끝나니 그들의 떠드는 말에는 기도 안 기울이고 가버렸다 공증인과 경관이 돌아간 뒤에 사람들은 모두 안방으로 들어 몰렸다 병인에게 불공한 말을 하고 봉구를 여지없이 욕설하였다 어떤 자는 이 일을 인륜의 어그러지는 일이라고 분개하고 어떤 자는 이 일을 신문에 내어야 한다고 떠들었다 그 중에도 경주의 과부 형은 병인더러 인연 저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인연아, 내 아버지 재산을 왜 내 맘대로 해? 하고 악을 쓰고 그것을 막는다 하여 경주의 머리채를 끌고 싸움을 시작하였다 봉구는 일가 사람들이 말리는 양을 보려고 마루 한편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무도 말리는 이는 없고 도리어 둘의 싸움을 격려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뿐더러 경훈의 당숙이라는 자는 자기의 종영수인 병인을 향하여 술 취한 어성으로 죄를 다투며 주먹으로 방바닥을 쳤다 이 작자는 모인 사람 중에 가장 나이살이나 먹고 말마디나 하는 자인 듯하다 마침내 병인은 아이쿠 아이쿠 하고 울기를 시작하였다 봉구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벌떡 일어나는 길로 두루막을 벗어제치고 안방문에 막아선 자들을 고양이 새끼 집어던지듯이 하나씩 마당으로 내려 던졌다 그러고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방바닥을 두들기고 떠드는 자의 목덜미를 집어 말으로 끌어내다가 이 짐승같은 놈아 내 형수가 숨이 넘어가려는 판에 돈밖에는 모르는 개같은 놈아 하고 발길로 차서 마당으로 내려 굴렸다 이 광경을 보고 덜어는 무서워서 달아나고 덜어는 오 이놈 사람 잘 죽이는 놈이라더니 하고 몽둥이를 들고 봉구에게 대들었다 봉구는 맨 주먹으로 몇 사람을 때렸으나 사오인의 모듬 때 마침내 이마가 터져서 거꾸로졌다 봉구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슬며슬며시 다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봉구가 어지러져 떨었다가 정신을 차린 때에는 봉구는 벌써 건넌방에 들어 누웠고 머리맡에는 의사와 경주가 지키고 있었는데 경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괜찮으니 나는 올라갑니다 무슨 일이 있거든 곧 기별합시오 하고 경주 모녀가 붙드는 것도 듣지 않고 저녁만 조금 먹고 서울로 올라왔다 이마에 상처를 보고 어머니는 놀라 물었다 봉구는 그날 당한 일을 대강 말하였다 어머니는 그렇게 간절히 청하는데 경주와 혼인을 하려무나 그 애가 그렇게 어여쁘지는 아니하나 사람이 순하고 복성스럽더라 하고 늘 하던 말로 봉구를 졸랐다 어머니의 생각에는 물론 그 재산도 있었거니와 어서 며느리를 보고 손주 새끼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이다 머리 터진 것이 아프고 또 경주일과 순영의 생각으로 신경이 흥분하여 밤에 석점을 치는 소리를 듣고야 잠이 들었더니 제일에 하옵고 어머님 병환이 밤새 더욱 의중하여 졌습니다 어저께 그 짐승같은 놈들 때문에 더 치시었나 보아요 말씀도 잘 못하세요 선생님만 찾으십니다 제가 혼자 어찌합니까 전보를 쳐도 더딜 것 같아서 내득이 사완을 보내오니 곧 내려오시기를 바라나이다 상하신 것이 대단치나 아니하옵인지 저는 밤을 새워 근심하였어요 즉일 선생님의 경주 상서라 한 편지를 가지고 온 내득이에게 일으킴이 되었다 내득이는 첫 차를 타고 왔다 봉구가 일어나 아침을 먹고 방금 인천으로 가려할 때 베드로가 메리의 손을 끌고 아자씨! 하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봉구는 입으려던 두루마기를 내던지고 사랑하던 동지의 자녀를 내려가 두 팔로 안아 쳐들었다 너희들이 나같이 무정한 아저씨를 찾아왔구나 하고 봉구는 목이 메웠다 난 아자씨 보았죠 저기 길에서 보았죠 학교 아주머니하고 보았죠 응 그랬어? 하고 봉구는 두 아이를 마루에 내려놓았다 어머니도 뛰어나왔다 응 베드로구나 하고 늙은 어머니는 곧 눈물을 흘린다 에그 불쌍해라 가엾어 이를 어찌하나 어서 추운데 이리 들어온 하고 어머니는 메리의 조그만 구두를 벗기고 안아 쳐들었다 메리는 모두 낯선 사람이라 눈이 동그레지더니 암지 암지! 하고 울기를 시작한다 암지가 뭐야? 아주머니를 암지라고 그래요 하고 베드로는 신을 벗고 올라서며 당돌한 듯이 어머니에게 대답한다 봉구는 순영이가 밖에 와 있는 줄을 깨달았다 순영이가 자기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앞세운 줄을 알았다 그것을 생각할 때 봉구는 순영을 불쌍하게 생각하였다 얼른 대문에 뛰어나가서 그를 불러들이고도 싶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순영을 원수같이 여기고 그녀를 다시는 내 눈앞에 안드려 하고 이를 갈던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불러들이기도 어려웠다 메리가 연해 암지를 부르고 베드로도 대문길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는 어머니는 눈치를 채고 낯색이 변하면서 봉구를 바라본다 봉구는 어머니의 눈치를 엿보았다 어머니! 하고 봉구는 마침내 어머니 곁으로 가서 가만히 깃속말을 하였다 순영이가 저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으니 어찌합니까? 그렇게 밉다가도 이렇게 찾아오면 불쌍한 생각이 나요 들어오라지요? 무슨 소리를 하나 보게? 어머니도 대답도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버리고 말았다 나는 안보겠다는 뜻이다 봉구는 한참이나 주저하다가 겨우 결심한 듯이 대문으로 나갔다 순영은 대문 밖 화방 모퉁이에 비켜섰다가 봉구가 나오는 것을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다 인사를 하고는 마치 수줍은 처녀 모양으로 다시 고개를 들어 봉구를 바라보지 못하였다 봉구도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순영의 깊이 회개하는 눈물 지는 영혼은 말 없는 중에 봉구의 마음을 움직였다 들어오시지요? 하고 봉구는 대문에서 비켜서서 순영 덜어 앞서서 들어가라는 뜻을 표하였다 순영은 또 한 번 허리를 굽히고 앞서 들어간다 봉구도 뒤를 따랐다 베드로와 메리가 마주나와 순영에게 매달린다 순영은 말 없이 두 아이의 머리에 손을 올려놓는다 봉구는 두 아이를 데리고 앞마당으로 들어가는 순영을 보고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도 호기롭고 그렇게 빛나던 순영이가 어찌 되면 저렇게도 세상을 꺼리는 듯하고 저렇게도 수심길을 띄었을까 얼굴은 중병을 치르고 난 사람 같고 마치 무슨 큰 죄를 짓고 그것을 아프게 뉘우치는 사람 같았다 그렇게 빛나던 옛날 순영에게 빛나는 아름다움이 있던 모양으로 그렇게 수심스러운 오늘의 순영에게는 오늘의 아름다움이 있었다 들어오세요 하고 봉구는 순영을 건넌 방으로 청해드렸다 아이들은 마루에서 맘 놓고 뛰놀고 어머니는 안방에서 아들의 고생 많던 과거를 생각한다 날은 추우나 볕은 난다 봉구는 창을 향하고 책상에 기대어 앉고 순영은 봉구의 오른편 어깨를 보고 앉았다 모으로 보는 봉구의 모양에 좀 수척한 기운이 있고 어딘지 말할 수는 없으나 나이 먹은 빛이 보인다 두 사람의 가슴 속에서는 수없는 생각이 용소슴쳤으나 피차에 할 말은 없는 듯하였다 순영은 엄한 부친의 앞에 나아간 어린 딸 모양으로 입술을 달막달막할 뿐이오 입을 열지는 않았다 봉구는 인천서 기다릴 일을 생각하고 시계를 내어 보았다 어디 시간 있으세요? 바쁘시면 다시 오죠 하고 순영이가 입을 열었다 네 인천 좀 가야 할 일이 있어서요 그렇지만 내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거든 하시지요 아직 한 15분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봉구의 어조는 순영이가 듣기에 퍽도 쌀쌀하였다 더구나 인천이라는 말에 곧 경주를 연상하고 경주를 연상하며 자기는 마치 버려진 사랑 같은 서름과 부끄러움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것은 다 당연한 일이라고 순영은 단념하고 자기가 참된 마음으로 봉구에게 참회하고 사죄하러 오던 거룩한 결심을 어지럽게 안 하려고 애를 썼다 제가 다른 말씀이야 여쭐 것이 있어요? 그저 제가 과거에 잘못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사고 그 말씀 한마디를 여쭈려고 온 것이죠 용서해 달란 말씀인들 무슨 면목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만 저도 늦게나마 모든 것을 뉘우치고 참 사람이 되어보려고 결심을 하였으니까 첫째로 하고 봉구를 무엇이라고 부를까 하고 주저하다가 용서하심을 받고 싶어서 편지도 여러 번 쓰다가는 말고 쓰다가는 말고 하다가 이렇게 염치를 무릅쓰고 배우러 왔습니다 하고는 울음을 참는 듯 말이 막힌다 내가 용서해 드리기를 바라신다면 앞만이라도 용서해 드리지요 일곱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드리지요 하고 봉구도 입을 열었다 입을 여니 할 말이 무한히 많은 것 같으나 억지로 참고 입을 다치었다 제가 무슨 면목으로 다시 배울 생각을 했겠어요만 그래도 그저 용서해 주실 줄만 믿고 하며 순영은 살짝 봉구를 쳐다보았다 봉구의 얼굴에 근육이 움직인다 이것은 봉구가 불쾌하거나 괴로울 때 하는 표정인 줄을 순영은 잘 알므로 말을 그쳤다 나도 순영 씨를 원망도 했지요 저주도 했지요 죽여버리고 싶다고까지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나는 사랑하는 법을 새로 배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가 있거든 오직 그를 사랑하여라 그에게서 사랑을 갚아지기를 바라기는 할지언정 안 갚아진다고 원망은 말어라 비록 그가 내 사랑을 발로 밟아버리고 달아난다 하더라도 너는 그를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오직 그의 행복되기만 빌어라 그리함으로 내 사랑은 완전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의 화평을 얻었소이다 나는 그로부터 순영 씨가 옳게 되고 행복되게 되기를 빌었습니다 물론 불안전한 사람의 마음이라 가끔가다가 무서운 원망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였지만 나는 그것을 이겨왔어요 그런데 지금 순영 씨께서 옛일을 다 뉘우치시고 새로운 참된 생활을 하실 결심을 하셨다니 내가 빌던 것이 이루어진 듯해서 기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해 드리지요 벌써 용서해 드린지가 오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봉구는 한번 순영을 바라보았다 저로 해서 그렇게 못하실 고생을 다 하시고 하마터면 순영의 목소리는 더욱 측은하여진다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 없어요 다 내 탓이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죠 나는 순영 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지나간 일은 말해서 무엇해요 좋은 일이나 좋지 못한 일이나 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죠 모래 위에 엎지른 물이죠 결코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순영 씨 나다나 어찌어찌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좋은 세월 얼마와 좋은 정력 얼마와 또 명예 얼마를 잃어버렸으니까 그것인 아프게 여기고 이로부터나 참기를 밟아 나가기를 힘쓰는 것이 좋겠지요 지나간 일은 다 묻어버리고요 봉구는 말을 그치고 시계를 내어본다 그것이 순영에게는 아픔을 주었다 올해 위에 엎지른 물은 다시 주어 담지 못한다고 한 봉구의 말이 몹시 순영의 가슴을 찔렀다 그 말이 마치 자기의 일생에 대한 사정 없는 마지막 판결같이 들렸다 순영은 그 자리에 더 앉아 있을 수 없고 더 할 말도 없는 듯 하였다 자기가 봉구에게 청하려든 것 옛날 일을 용서하여 달려는 것은 두 말도 없이 봉구에게 허락을 받았다 말하자면 얻으려던 것은 그것만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싱거운 것만이 아닌 것 같다 그보다도 더 생명 있는 무엇인 것 같다 마치 순영은 알맹이 다 빠진 무엇을 헛 얻은 것 같이 서운하고 도리어 그것을 얻기 전보다도 어이없는 듯 하였다 저는 갑니다 일어나는 순영은 이렇게 말하였다 가세요 아이들 생활비는 부족하거든 내게 기별하세요 하고 봉구도 일어나 두루마기를 입는다 가오? 왜 벌써 가오? 하고 무심한 베드로가 순영에게 매달린다 순영은 봉구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릴까 말까 하고 안방을 바라보고 머뭇머뭇하였으나 봉구가 말없이 섰는 것을 보고는 눈치를 알아차리고 그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 어머니 저 인천가요? 하고 봉구는 안방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마주 나오면서 다들 갔구나 아이들이 아무것도 못 먹어서 어쩌하나 하고 아들의 얼굴빛을 살핀다 뭐요? 단번에 주지요 그럼 댕겨옵니다 하고 봉구는 마루 끝에 앉아서 구두끈을 맨다 어머니는 아들의 뒤에 와 서서 아들의 목덜미를 내려다보며 목돌이 하고 나가려무나 하면서 경주를 생각한다 괜찮아요 예 너 어찌하련? 뭐요? 혼인 말이다 봉구는 말없이 하늘을 쳐다본다 오늘 또 가면 경주 어머니가 또 말을 할 테지 너 무어라고 대답하련? 글쎄요 혼인할 맘 없어요 하고 봉구는 픽 웃는다 글쎄 밤낮 혼인할 맘이 없다니 혼인이 무슨 큰 죄나 되느냐 나이 30이나 되도록 장가를 안 드는 법이 어디 있니 게다가 나는 금년에 죽을지 명년에 죽을지 모르는데 글쎄 그게 무슨 고집이야 내 말 맞다나 내일은 내가 더 잘 알겠지만은 어미 생각도 좀 해보아라 오늘은 혼인 말이다거든 허락을 하고 오너라 또 경주가 사람이 덕스러워 저 구미여우 같은 수년 같은 년에 비길 뻔이나 하냐 어서 내 말대로 해라 네 생각해 법지요 하고 봉구는 대문 밖으로 나갔다 봉구가 경주의 집에 다다랐을 때는 안방에서 어제 모양으로 경주의 과부형이 발악을 하는 중이었다 언니 내 돈 줄게 그러지 마우 이것은 경주의 소리다 흥 내가 왜 거진 줄 알았더냐 너한테 돈을 얻어 가지게 이것은 과부형의 소리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오 내 돈 내란 말이다 내 아버지 돈 내란 말이다 내 돈 내란 말이야 하고 과부형의 어성은 더욱 높아간다 너 시집갈 적에 내 것 안 가지고 갔니 이것은 알러니의 말이다 왜 그것만이 내 거야 왜 그것만 내 거야 하고 과부는 더욱 소리를 지른다 흥 과부면 과부답게 수설이나 하고 있지 이놈 저놈과 배가 맞아서 가명을 더럽히는 년에게 주기를 뭘 줘 하는 병인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응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래 내가 이놈 저놈과 서방질 하는 것을 봤어? 봤어? 또 그러면 어때? 댁이 무슨 상관이야 아비 죽인 년은 실간 다 주고 그래? 과부의 기운은 좀 준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은 말할 새 없이 악만 쓴다 왜 이모양이야? 그래 댁에 들어와서 한 일이 무엇이야? 우리 아버지 철량 가지고 댁이 왜 지랄이야? 죽어서 능그리가 안 되려거든 마음을 그렇게 먹지 말어 에이 참 하고 과부가 가래침을 뱉는 소리가 난다 그래 무엇이 어째? 또 한 번 해봐 그 말을 언니는 돈만 알고 부모도 모르? 이것은 경주의 말이다 이년아 저리 비켜 못난이 바보 아비 죽인 년 무엇이 어째? 무엇이 어째? 하고 경주가 형에게 대드는 모양이다 이 줄이랄려니? 이 줄이랄려니? 하는 과부 형의 소리와 함께 끄는 소리와 때리는 소리와 경주의 우는 소리와 병인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 봉구는 참다 못하여 기침을 하고 문을 열었다 봉구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을 보고 경주와 병인은 말도 못하고 일제히 목을 놓아 운다 당신은 무슨 까닭에 남의 안방에 말도 없이 쓱 들어오? 하고 과부가 봉구를 흘겨본다 부끄럽지 않으시오? 하고 봉구도 과부를 흘겨보았다 통통한 얼굴에는 독살이 뻗쳤다 왜 무슨 상관이야? 어서 나가! 하고 과부는 여전히 소리를 지른다 나는 당신 어머니께서 부르셔서 왔으니까 당신이 나가란다고 나갈 수 없어요 당신 어머니께서 하실 말이 다 끝나거든 당신이 가라고 안 하셔도 가지요 하고 한 번 더 과부를 노려보고는 병인에 가 곁에 앉는다 경주의 머리는 풀어지고 뜯기고 치마폭도 여기저기 떨어졌다 자네 대하기가 부끄러워 하고 병인은 겨우 정신을 차려서 입을 열었다 숨이 차고 목에서는 가래 끓는 소리가 그르릉그르릉 들린다 말 마디마다 숨이 넘어가는 듯 하였다 흥 미친 녀석 쟤가 뭔데? 흥 깬 듯 싶은가 보구나 전중이 녀석이 내가 한 번 더 저를 전중이를 만들고야 말걸? 이 모양으로 중얼거리던 과부는 봉구를 당할 수 없는 줄을 깨달았는지 밖으로 나간다 봉구는 사랑에 번뜻 보이던 남자를 생각하였다 그는 봉구가 김참사의 신용을 얻기 전에 이 집에 서사로 있던 사람이다 변호사 사무원 중매정 거간 이런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김참사의 돈을 좀 축을 내고 또 과부 딸과 어떻다는 말이 있어서 쫓겨났던 사람인데 봉구가 감옥에 있는 동안 이 집에 자주 출입하였다 아마 그 작자한테로 나가는 모양이라고 봉구는 생각하였다 내가 면목이 없네 내 가문의 수칠세 하고 병인은 한 번 더 힘들게 말한다 오늘은 내가 죽을 테야 하고 병인은 담이 걸려 말이 막힌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저러신다노? 꿈자리가 사납다고? 하면서 경주는 타구를 대어 어머니 담을 받아낸다 한참 있다가 겨우 솜을 돌려 여보게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네 하고 합장을 하면서 안만해도 내 꿈이 수상해 제 어른이 허옇게 꾸민 장도교를 가지고 와서 딸더러 타라고 같이 가자고 그러길래 경주는 어찌하냐고 했더니 김서방만 맡기면 일 없다고 영감은 아직도 자네를 김서방으로만 아는 모양이야 하고 눈물을 떨군다 꿈이 맞습니까? 어서 맘을 놓으세요 안 돌아가십니다 하고 봉구는 억지로 웃었다 아니 아니 맞는 꿈도 있고 안 맞는 꿈도 있지 그러나 나는 오늘 안으로 죽네 경주는 어머니의 이 말에 흑흑 느껴운다 병인은 엎디어 우는 경주를 먼이 바라보고 기운이 빠지는 듯이 스르르 눈을 감더니 다시 눈을 뜨며 아가 왜 우느냐 울지 마라 신서방한테 위탁하고 아들 딸 많이 낳고 오래오래 잘 살어라 늙은 어미야 의뢰 죽는 법이지 하고 다시 봉구를 바라보며 여보게 자네야 좋은데 장가 될 때도 많겠지만은 저게 불쌍하지 아니한가 저게 그래도 자네라면 물부를 안 가리고 따르네 그려 저것을 불쌍히 여겨서 버리지 말아주게 내가 눈 감기 전 마지막 소원일세 하고는 경주더러 가까이 오라고 불러서 봉구의 곁에 앉히고 내가 유행 살아나면 자네하고 이하하고 혼이 나는게나 보고 죽으려고 했더니 이제는 그럴 새가 없어 자 나 보는 데서 둘이 손이나 마주 잡아주게 하고 봉구의 손을 끌어간다 봉구는 병인이 끄는 손을 참아 뿌리칠 수가 없었고 또 그의 정성을 저항할 힘이 없었다 병인은 봉구의 손을 자기 베개맡에 끌어다 놓고는 자기 손을 내밀어 경주의 손을 끌어다가 봉구의 손 곁에 놓고 다시 봉구의 손을 들고 경주의 손 위에 올려놓고 그러고는 자기의 손으로 그 두 손을 함께 지려 하나 기운이 없어 잘 지어지지를 않는다 봉구는 얼른 경주의 손을 들어 병인의 손 위에 놓았다 병인은 그제야 만족한 듯이 애쓰던 것을 그치고 잠이 드는 모양으로 스르르 눈을 감는다 병인의 손은 얼음장같이 차고 경주의 손은 불덩이같이 뜨거웠다 봉구는 차마 병인도 바라볼 수 없고 경주도 바라볼 수 없어서 한편으로 고개를 돌렸다 봉구의 눈앞에는 아까 보던 돈을 위한 더러운 싸움과 지금 당하는 인정의 아름다움이 보인다 경주의 손이 봉구의 손 밑에서 움직이기를 시작하더니 그 손이 벌떡 뒤쳐지며 봉구의 손을 꽉 쥔다 마치 다시는 아니 놓으려는 듯이 힘껏 쥐고 바르르 떤다 봉구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 흐르던 경주의 얼굴은 내 던지는 듯이 봉구의 무릎 위에 놓인다 경주는 슬픔과 그리움과 기쁨이 한대에 북받쳐 오르는 모양으로 흑흑 느껴 운다 손은 더 꼭 쥐어지고 마침내 두 손으로 봉구의 손을 쥐어다가 자기의 가슴에 앉는다 봉구는 한 팔을 들어 경주의 등을 만지며 울지 마시오 방이 차니 불때라고 이르시오 하고 가만가만히 경주의 몸을 흔들었다 그러나 경주는 놓칠까봐 무서워하는 듯이 봉구의 손을 더욱더 힘있게 가슴에 품고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봉구는 고개를 들어 멀거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병인이 몸을 움직이며 눈을 뜨더니 경주가 봉구의 무릎에 엎뛰어 오는 광경을 보고 만족한 듯이 빙글에 웃으며 무슨 말을 하려는 모양이나 입술 움직이는 것만 보이고 말은 되지 않는다 그래도 무슨 말을 하려고 더 애를 쓰다가 마침내 할 수 없음을 깨달음인지 봉구를 향하여 두어 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도로 눈을 감아버린다 다시는 말 한마디를 못해보고 그날 밤에 마침내 병인은 세상을 떠났다 친족이라고는 한 사람도 안 오고 봉구와 경주와 경훈의 처와 셋이서 장례를 치렀다 김 참사의 친구 몇 사람이 잠깐 들여다보았을 뿐이다 장례를 지낸 후에 봉구도 변호사에게 청하여 간신히 경훈과 면회를 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과 어느 날 어느 곳에 장례를 치는 것과 그 전에 어떤 모양으로 재산 문제를 처리한 것을 말하고 그 유언서를 보였다 경훈은 한참이나 맹맹하더니 잘하셨소 고맙소이다 이 앞에도 모든 것은 다 신형께 우임하지요 하고 얼마를 잠잠하더니 내 아내는 어디 있어요? 하고 묻는다 댁에 계시지요 하고 봉구는 철양하게 경훈을 보았다 다 형께 맡기지요 좋도록 해주시오 또 내 누님도 다 좋게 해주시오 그리고 경주는 어찌시려고요? 하고 경훈은 봉구를 본다 봉구는 대답이 없다 그걸랑 신형이 거두어주시오 나를 보아서라도 거두어주시오 그게 내 선친이 폭 기해하던 딸이요 하고 경훈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눈물이 어린다 그리고 재산은 내 이름으로 옮길 필요가 없으니 이것저것 쓸 것은 다 쓰고 나머질랑 경주 이름으로 넘기고 무엇에나 형이 원하는 대로 좋은 일에 써주시오 조선에 조금이라도 유익한 일에 써주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변호사 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면회가 끝났다 경원선 금곡 정거장에서 석양에 내리는 여자 하나가 있다 복개까지밖에 안 가는 완행차라 3등 객실 하나밖에 달지 않은 이 차에는 이 정거장에서 저 정거장까지 가는 농부 승객밖에 없으므로 차가 정거장에 닿아도 극히 조용하였다 그 여자는 서너 살 된 계집애 하나를 안고 짐도 아무것도 없이 왕십리에서 금곡 오는 3등 차표를 내어주고 정거장을 나와서 사방을 휘이 살피더니 피곤한 듯이 조그만 대합실로 들어가서 안았던 계집아이를 걸상 위에 내려놓고 자기도 그 곁에 앉는다 음력 8월 중순에 풀 말리는 바람이 산더미 같이 쌓인 마초 군대말 먹이려고 꼴 말린 것 더미에 마른풀 향기를 불어다가 그 여자의 이마에 흩어진 머리카락을 날린다 입은 지 4,5일은 되었을 듯한 옥양목 치마 적삼에 팔에는 까만 고무신을 신었다 그러나 파란 빛이 돌도록 수척한 그의 얼굴에는 아직도 지나간 지 얼마 안 된 청춘의 아름답던 자취가 남았다 그는 계집아이의 여름 모자를 고쳐 씌우고 발목까지 흘러내린 양말을 지켜준다 그 애도 조그맣고 까만 빛나는 고무신을 신겼다 그 얼굴 모습을 봐 그 애가 그 여자의 딸인 줄을 짐작할 수 있다 한가한 정거장 순사의 역부들도 이 모녀를 맘놓고 물끄러미 바라본다 어머니는 그 딸의 소경인 것을 남에게 보일까 봐 부끄러워하는 듯이 어린애를 창을 향하여 돌려앉히려 하나 어린애는 말을 듣지 않는다 그 여자는 여기 오래 있을 수 없다는 듯이 소경 계집애를 안고 대합실을 나서서는 또 한 번 사방을 휘둘러보고는 철로길을 건너서 북쪽 신장로로 간다 석양은 맑은 하늘에 차고 가을바람은 풀많은 벌판에 찼다 이 두 사람의 위로 커다란 소리개 하나가 기웃기웃 큰 바퀴를 지어서 난다 어머니는 끌고 소경 딸은 끌려서 석양의 가을바람 속으로 뒤에다가 긴 그림자를 끌고 아장아장 걸어간다 아직도 길가 빠른 불 속에는 국화에 속한 꽃이 한 송이 두 송이 대밭은 목을 바람에 간들거리고 있다 어머니는 가끔 꽃 한 송이를 뜯어서는 딸에게 지어준다 딸은 그것을 볼 줄도 모르고 먹을 것인 줄로만 알고 입으로 뜯어보고는 맛이 없는 듯이 내버린다 꽃이야 꽃 고운 꽃인데 너는 보지를 못하는구나 가엾어라 하고 어머니는 또 다른 꽃을 뜯어서 지어준다 그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 모녀는 반시간이나 넘어 걸어서 새로 지은 초가집 십여 집으로 된 동네 어기에 다다랐다 집들의 굴뚝에서는 벌써 저녁 연기가 오르고 해는 벌써 니엇니엇 넘어간다 모녀가 동네 어기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고 꺼멓게 볕에 그을린 계집애 사내 사오명이 무슨 구경이나 난듯이 몰려 나와서 모녀를 애워싸고 먼 빛에서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 여자는 아이들 중에 그 중 나의 쌀 먹어 보이는 계집아이 곁으로 가까이 가서 물었다 아가 신봉구씨 댁이 어디냐 너 아니 신봉구씨가 누구야요 몰라요 하고 계집애는 고개를 살래살래 흔든다 저 신선생님 댁 말이야요 하고 곁에 섰던 사내 아이가 뛰어나선다 응 신선생님 댁 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기 저 뒷집이야요 저 연기나는 집이요 하고 사내 아이가 손을 들어 가리킨다 그 여자는 가리키는 뇌를 바라보며 신선생님 계시냐? 하고 물었다 네 계세요 아까 모빌 비어지고 들어왔어요 아이들은 모녀의 곁으로 점점 바싹 가까이 모여들었다 개들도 꼬리를 치며 두어 마리 따라와서 처음 보는 두 모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섰다 큰놈아 큰놈아 하고 어떤 집 마당에서 웬 어머니가 부르자 신선생의 집을 가리키던 사내 애가 왜? 하고 대답만 하고는 가지는 않고 바라보기만 한다 어서 들어오노라 밥 안 먹으련? 하고 어머니는 화를 내고 부엌으로 들어가버리고 만다 남의 어머니가 밥 먹으러 들어오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몇 아이는 밥 생각이 나는지 두 모녀를 버리고 이따금 뒤를 힐끔힐끔 돌아보며 각각 제 집으로 들어가고 개들도 주인 아이를 따라 들어갔다 아이들이 들어간 집에서는 어른들의 고개가 문 밖으로 쑥쑥 나온다 아마 아이들에게서 웬 보지 못하던 모녀가 왔단 말을 듣고 내다보는 모양이다 두 모녀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이 우트커니 서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 말 대답하던 사내아이가 가엾은 듯이 어서 가세요 신선생님 집으로 오세요? 하고 묻는다 두 모녀는 그 아이의 뒤를 따라서 넓게 아카시아 담을 두른 집 앞에 다다랐다 나무 때 두 개만 세운 대문 기둥에는 신봉구라는 문패가 붙었다 얼굴은 볕에 그을어서 검고 소매 자른 굵은 무명 적삼에 무릎까지 치는 잔뱅이를 입고 맨발로 집세기를 끌고 신선생님이 아이를 따라 손님을 맞으러 나오다가 벼랑 맞은 사람과 같이 우뚝 선다 한참은 말이 없다 잠깐만 한 번만 뵈러 왔어요 하고 마치 사제나 하는 듯한 어조로 손님이 먼저 입을 연다 봉구는 그래도 한참이나 말이 없이 섰더니 들어오시오 하고 간단하게 말하고는 자기가 먼저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간다 손님은 주인의 뒤를 따라 두어 걸음 들어가다가 대문 기둥을 붙들고 쓰러져버렸다 딸은 엄마 엄마 하고 쓰러진 어머니를 붙들고 온다 봉구는 황급하게 쓰러진 그를 붙들어 일으키며 여보시오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하고 불렀다 봉구가 이렇게 애치는 소리에 무슨 일이 났는가 하고 봉구의 모친과 경주도 뛰어나온다 웬일이냐 그이가 누구냐 하고 봉구의 모친은 봉구의 팔에 기운 없이 안겨 끌려 들어오는 여인의 뇌 빈열로 노랗게 된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순영이로구나 순영이로구나 하고 놀라서 소리를 지른다 에그머니 하고 경주도 놀라면서 땅바닥에 앉아 오는 소경 계집애를 안고 들어간다 방에 누이고 얼굴에 냉수를 붓고 팔다리를 주무르고 하여 얼마 아니하여 순영은 깨어났다 차 속에서부터 정신이 아득아득한 것을 참고 참고 오다가 봉구를 대할 때 또 봉구의 얼굴이 하도 엄숙하여 조금 더 부드러운 빛이 없음을 볼 때 그만 팽팽 도는 듯 하다가 정신이 아득해진 것이다 순영은 눈을 떠 봉구와 그 모친과 경주가 근심스러운 낯빛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양을 볼 때 그만 눈물이 쏟아짐을 깨달았다 무어라고 형언할 수 없는 서름이 북받쳐 올라와서 순영은 흑흑 느끼기를 시작하고 마침내 소리를 내어 울었다 봉구도 울고 경주도 소리를 내어 울고 그렇게도 순영이라면 절치 부심하던 봉구의 모친도 울지 말게 울지 말어 하고 순영의 가슴을 쓸어주다가 마침내 우우하는 소리를 내어 울어버렸다 어른들이 우는 것을 듣고 순영의 딸도 조그마한 두 손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더듬으며 울었다 순영의 울음소리는 더욱더욱 높아간다 마치 네 사람 소경 계집애까지 다섯 사람이다 일생의 모든 슬픔과 사랑하던 것과 미워하던 것과 그리워하던 것과 원망하던 것과 이 모든 가슴에 뭉쳐두었던 감정을 한꺼번에 울어버리려는 듯 하였다 가슴에 뭉쳤던 모든 것이 다 눈물로 녹아나오고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서로 만나는 사람들과 같이 서로 반갑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정이 솟아올랐다 경주는 순영을 위하여 세순물을 떠다주고 봉구의 모치는 손수 저녁상을 차렸다 밥상을 받고 앉아서도 별로 말은 없고 다만 서로 맥맥히 바라보고는 목이 매일 뿐이었다 그래 그동안에는 어디 있었나 하고 봉구의 모치는 순영의 물만 밥에 밥을 더 넣으며 물었다 영등포 있었어요 순영은 다만 이렇게 대답하고는 또 목이 매는 듯이 고개를 돌렸다 봉구는 영등포라는 순영의 말을 듣고 순영의 차림을 보고 그가 영등포 방직공장에서 여공 노릇을 한 것을 추측하였다 밥이 다 끝나기까지 더 말이 없었다 어서 더 말게 많이 먹었어요 하는 말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고는 순영의 목매여 하는 양과 소경 계집애가 더듬더듬 반찬을 집어먹는 꼴을 보고 한숨을 쉴 뿐이었다 저녁 후에도 서로 말이 없었다 그러나 순영의 입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봉구의 눈에는 순영의 지나간 3년간의 생활이 환하게 보이는 듯 하였다 이렇게 말이 없이 서로 바라만 보고 있다가 각각 자리에 들었다 추석 전날 달은 무섭게 밝아 등잔을 끈 봉구방의 남창에 환하게 비추고 아직도 채에 죽지 않은 풀밭의 벌레 소리는 끈일락 이을락 합창이 되었다가 독창이 되었다가 방 깊은 줄도 모르는 듯하다 안방에서는 처음에는 조용하고 모두 잠이 든 듯 하더니 차차 한마디 두마디 이야기가 시작된 모양이었다 봉구는 이리 돌아 눕고 저리 돌아 눕고 끝없는 생각의 줄을 이 갈래 저 갈래로 따라가는 동안에 가끔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도 들었다 이따금 우는 소리가 들리고 울지 말라고 위로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다가는 두 사람이 어우러져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다가 울음소리가 뚝 그치고 잠깐 조용하다가는 또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끝없는 인생의 이야기와 끝없는 인생의 눈물인 듯 하였다 봉구도 혼자 누워 지나간 반생일을 생각하고는 울기도 하고 탄식도 하였다 비록 내 한 몸을 위한 모든 기쁨과 슬픔을 다 잊어버리고 죽다 남은 이 몸을 불쌍한 백성들을 위하여 바치기로 굳게 결심한 얼음과 같이 차고 새와 같이 굳은 이 몸이라 하더라도 피는 여전히 뜨겁고 눈물은 여전히 흐르지 않는가 지나간 3년 동안의 봉구는 과연 기계와 같이 냉랭한 생활을 하여 왔다 낮에는 노동하고 밤에는 자고 겨울에는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며 농사하는 백성들의 편지도 써주고 또 원하는 이들을 모아 데리고 가하가 거겨 국문도 가르쳐주고 그들과 같이 새끼꼬고 신삼으며 이야기도 하여 주고 그리하다가 봄이 되면 다시 농사하기를 시작하였다 만일 늙은 어머니만 안 계시던들 그는 전혀 집 한 칸도 가지지 않고 아주 의지가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을는지도 모른다 그처럼 봉구는 아주 일신상에 모든 행복을 떼어버리려고 애를 써왔다 또 그래도 실행도 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하는 3년의 긴 세월에 그는 일찍 순영을 잊어버린 일이 있었던가 약을 가르치고 눈 위에 비친 달을 밟으면서도 늦게야 집으로 돌아올 때 그는 눈 위에 끌려오는 혹은 앞서가는 자기의 애로운 그림자를 보고 울지 않았던가 울 때마다 그의 눈물 속에는 순영을 생각하는 깊은 슬픔이 녹아들지를 않았던가 경주가 인천에 있는 자기 집도 버리고 봉구를 따라와 진일, 구준일을 다하여 가며 오직 봉구의 곁에만 있기를 원할 때 봉구는 경주의 그 참되고도 측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가슴에 깊이 박힌 순영의 생각을 떼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나는 경주씨 내게 대한 정성을 잘 알고 또 뼈가 저리도록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마음에 굳게 맹사한 것이 있으니까 혼이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시겠죠 저도 그런 역심도 못 가져요 시집갈 생각도 없으니 그저 곁에만 두어주세요 어머님 모시고 있게만 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농사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나는 농부가 되었어요 나도 농부가 되지요 무엇하러 농부가 되시요 나는 무슨 작정한 목적이 있어서 농부가 되는 것이지만 나도 농부가 되렵니다 하시는 대로 따라하렵니다 이렇게 경주가 마지막 단판을 하고 화장 제구도 다 집어던지고 아주 봉구의 집에 와 있기로 작정한 때 봉구는 경주의 그 헌신적인 뜨거운 사랑에 감격되어 경주의 손을 붙들고 말은 못하고 울기만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순영을 못 잊음이 아니었던가 나는 사랑에 죽은 사람이다 내 사랑은 순영 하나를 드리고 나서는 자리가 없다 나는 순영에게 나의 사랑을 다 주어버렸으니 다른 여자에게 줄 사랑은 없다 경주는 좋은 여자다 덕이 있는 여자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사랑한다 순영이가 만일 경주가 나를 사랑하여 주는 사랑의 10분지 1만 내게 대해서 가졌더라도 그는 내 사랑을 배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순영은 갔다 순영은 영원히 나를 배반하고 가버렸다 순영은 나의 사랑의 꽃밭을 모두 짓밟아버리고 소리 없이 가버렸다 내 사랑의 꽃밭은 비었다 그의 모진 발에 밟혀서 땅에 떨어진 꽃잎이 가엾게 푹푹 썩어질 뿐이다 아, 나의 순영은 영원히 가버렸다 나는 1호부터 혼자다 하늘날의 땅 위에 나는 혼자다 영원히 혼자다 이제부터 조선의 강산이 내 사랑이다 내 님이다 조선의 불쌍한 백성이 내 사랑이다 내 님이다 죽고 남은 이 목숨을 나는 그들에게 바치련다 그들과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들과 같이 고생하고 같이 굶고 같이 헐벗자 그들의 동무가 되고 심부름꾼이 되자 종이 되자 모든 빛난 것이여 모든 호화로운 것이여 모든 아름다운 것이여 다 가라 조선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안락을 누릴 때까지 내 몸에 안락이 없으라 다 한가히 놀 수 있을 때까지 내게 한가함이 없으리라 만일 수년과 같이 한다면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꿈일러라 다시 오지 못할 꿈일러라 다시 오지 못할 꿈일러라 우리 님에게로 가자 불쌍한 조선 백성에게로 가자 농부에게로 가자 거기서 그들과 같이 땀 흘리고 그들과 같이 울고 웃고 그들과 같이 늙고 같이 죽어 그들과 같은 공동묘지에 묻히자 이것이 봉구가 서울을 떠나서 시골로 내려올 결심을 하느라고 여러 날 동안 뱀을 새워가며 생각할 때 일기 모양으로 맹세 모양으로 써놓은 글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천여일 동안에 순영으로 하여 생긴 마음의 아픔은 이 굳은 결심과 이 바쁘고 힘드는 생활 중에도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하던 차에 순영이가 왔다 대문 밖에 부인 내 손님이 왔단 말을 듣고 뛰어나가서 순영을 볼 때 봉구의 머리는 두서를 잡을 수가 없이 혼란해졌던 것이다 대문간에서 만난 순영은 물론 봉구의 가슴 속에 박혀있는 순영은 아니다 그러나 그 초췌한 모양 그 의복 그 거칠어진 손 그보다도 그러한 몸에서 나오는 무한히 슬프고 무한히 가엾은 어떤 기운 이런 모든 것이 봉구의 슬픔을 자아내었다 그 슬픔과 측은한 생각은 옛날 순영에게 대한 사랑처럼 뜨겁지는 못하여도 더욱 깊고도 힘있는 듯 하였다 그러나 봉구는 순영을 대하여 직접 자기가 순영에게 대하여 가지는 동정과 측은한 정을 발표할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극히 평정하게 순영을 대하였다 또 순영도 봉구에게 대하여 자기의 신세를 말하려고도 않고 마치 오랫동안 한 가족으로 살아서 새삼스럽게 할 말도 없는 것처럼 또는 아주 초면이 되어서 할 말도 없는 것처럼 봉구를 대하였다 봉구의 집에 온 지 둘째 날부터는 순영은 울지도 않고 아주 천연스럽게 경주와 웃고 이야기하고 밥 지을 때 불도 떼어주고 저녁을 먹고 나서는 낮은 목소리로 경주와 함께 참가도 하였다 순영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봉구는 적이 안심도 되었으나 순영이가 너무 평정하게 구는 것이 도리어 근심도 되었다 대체 순영이가 어디로 가는 길에 여기를 들렀는가 무슨 목적으로 나를 찾았는가 이런 것이 모두 봉구에게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근심이 되었다 그렇다고 순영에게 어찌할테냐 물어보는 것은 마치 남의 아픈 곳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아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베드로와 미리는 어찌하셨나요? 제가 데리고 다니다가 암만 해도 제 힘으로는 양육할 힘이었길래 큰오빠 집에 갔다가 맡겼어요 언제요? 한 달 전에 순영 군한테서는 기별이 있어요? 없어요 봉구가 순영에게 직접으로 물어본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경주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나 봉구에게는 아무 말도 없었다 사흘째 되는 날 순영은 밤차로 원산으로 간다고 떠났다 원산은 고모 한 분이 있으니 고모를 만나보러 간다고 아무리 붙들어도 듣지 않고 떠나버렸다 달이 밝고 이슬이 많이 내리는 밤이다 봉구와 세 사람은 순영의 소경딸을 데리고 인적 없는 벌판길을 걸어 정거장에 나갔다 차가 떠나려 할 때 순영은 차창으로 손을 내밀어 봉구에게 악수를 청하였다 봉구는 순영의 손을 잡았다 순영은 힘껏 봉구의 손을 잡는다 순영의 싸늘한 손은 바르르 떨린다 봉구 씨 저를 용서하세요 네? 용서하세요? 하고 순영은 운다 더운 순영의 눈물이 봉구의 손등에 떨어진다 편지 드릴게요 내일은 염려 마세요 하고 순영은 입술을 물어 억지로 울음을 참는다 차가 떠난다 경주 잘했어 선생님 또 오후? 차는 걸음을 빨리 한다 봉구는 미진한 말이 있는 듯이 닿는 차를 몇 걸음 따라갔으나 손수건 내어 흔드는 순영의 얼굴은 벌써 가물가물하게 되어버린다 차는 벌써 포인트 있는 데를 건너서느라고 덜컥덜컥 소리를 내며 등불단 궁둥이를 빙그르르 돌렸다 정말 원산을 가나요? 경주는 봉구의 곁에 바싹 다가서며 묻는다 경주도 우는 모양이다 글쎄 하고 봉구는 고개를 푹 숙인다 앞만 해도 순영이가 세상을 떠나는 길에 마지막으로 자기를 보러 왔던 것 같이 생각한다 봉구와 경주는 정거장에서 나와서 이슬 맺힌 풀밭에서 차 소리가 안 들리도록 물구러미 차 가는 데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세요 갑시다 하고 봉구와 경주는 집을 향하여 걷기를 시작하였다 경주는 몇 걸음에 한 번씩 봉구의 얼굴을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봉구의 가슴 속을 알아보려는 듯이 그이가 무엇하러 왔대요? 하고 봉구가 생각하던 것을 그치는 듯이 고개를 돌려 경주를 바라보며 묻는다 그저 한 번 와보러 왔다고 그래요 그 밖에는 별 말 없어요 경주는 한참이나 무슨 생각을 하더니 부끄러운 듯이 빙그레 웃으며 딸더러 왜 아기 안 낳느냐고 하고는 한 걸음 뒤떨어져서 낯을 가린다 봉구도 웃었다 그래 뭐라고 했어? 애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집도 안 가고 애기를 낳아요? 그랬어요 하니까 응 그래? 그러고는 길게 한숨을 쉬겠지요 아마 내가 혼이 난 줄 알았던가 봐요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안다고 봉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밖에는 무슨 말 없었어요? 하고 봉구는 또 물었다 그 다음에는 하고 경주가 무엇을 이윽히 생각하더니 어떻게 지내느냐 무슨 일을 하시느냐 너는 언제부터 와 있느냐 그저 그런 말이야요 그러고는 자기 말은 없어요? 무슨 말을 물으면 그저 내 말이야 하면 무엇하오? 하고 잘 말씀을 안 해요 퍽 낙심해하는 것 같아요 잠도 잘 안 자는 모양이야요 자다가도 혼자 울고 자기는 이제는 세상에서 아무데도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날더러 좋은 사람이 되라고요 경주는 이렇게 자기 기억에 남은 대로 한마디 한마디 주워 섬겼다 봉구는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아무리 해도 순영이 이번 행동에 범상치 않은 뜻이 있는 듯하여 마음이 놓이지 않음을 느끼고 그를 건져줄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듯하였다 이 모양으로 온 집안이 근심 속에서 3,4일이 지나갔다 편지를 주마하였으니 편지나 오거든 주소를 알아가지고 어찌하였든지 봉구가 몸소 찾아가리라고 결심하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다 순영이가 다녀간 지 엿샘 만에 과연 편지 한 장이 왔다 금강산 온정리라는 우편국 도장이 맞았을 뿐이요 발신인의 주소 성명은 없다 떼어보니 물론 순영에게서 온 편지다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하는 봉구씨라고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영은 지금 죽음의 길을 떠나나이다 이 편지를 보실 때에는 순영은 이미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할 것이로소이다 죄 많고 불행한 순영은 이미 이 죄의 더럽힌 육체를 벗어나 버렸을 것이로소이다 사랑하는 나의 봉구씨여 순영은 전날의 모든 생활을 뉘우치고 새로운 참 생활을 하여보려고 있는 힘을 다하였나이다 피부인께와 기타 어른께 청하여 교사짜리도 구하여 보았사오나 이 더러운 순영을 용서하는 이도 없고 할 일 없이 세브란스와 총독부 의원의 간호부 시험도 치러 보았사오나 모두 매독 임질이 있다고 신체검사에 떨어지어 거절을 당하옵고 배옥의 어떤 정미소에서 쌀 고르는 일도 하여보고 영등포 방직공장의 여공도 되어보고 가추가추 애를 써보았사오나 몸은 점점 세약하여지고 어미의 병으로 소경으로 태어난 어린 것을 제 압이 되는 이는 제 자식이 아니라 하여 받지 아니하고 선천 매독으로 밤낮 병은 나고 도저히 이 병신 한 몸으로는 세 아이를 양육해 갈 길이 없어와 두 아이는 일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큰오빠 댁에 데려다 두었고 순영이 모녀만 죽음의 길을 떠난 나이다 이제는 몸의 힘도 다하고 맘의 힘도 다하여 이 세상에 하루라도 더 살아갈 길이 없으므로 죽음의 길을 떠난 나이다 편지는 갈수록 더욱 글씨가 어지러워진다 죽음의 길을 떠날 때 나 같은 것에게 아까울 것이 무엇이오리까 순영이가 세상에 들어온 지 27년에 한 가지도 하여놓은 일이 없사오니 벌써 죽었더라도 아까울 바가 무엇이 있으려까마는 야속한 것은 인정이라 죽을 때까지도 잊히지 못할 것은 오직 당신과 동대문밖 백의 집에 있는 모세로 쏘이다 죽기 전에 꼭 한 번만 볼 양으로 천신망고하여 모세를 잠깐 보았으나 한 번 만지어 보지도 못했고 그 길로 왕십리에 나와 차표를 사가지고 댁으로 갔었나이다 대개 가온 뜻은 일생에 못 잊히는 당신님을 잠깐이라도 마지막으로 배웠고저 말 한마디라도 들어 배웠고저 그 밖에 다른 뜻이 없었나이다 그래도 차마 당신님의 곁에 떠나지 못하여 하루 이틀 사흘이나 머물다가 그렇게 오래 머무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폐가 될 것을 생각하옵고 간절히 만류하심도 뿌리치고 그날 밤에 금곡을 떠난 나이다 두 분을 작별하고 순영은 눈물로 밤을 새워 원산에 왔사옵다가 마침 순영을 위하여 원산까지 차표를 사주신 까닭에 노자가 남기로 어제 이곳에 당도하였나이다 단풍이 한창이라 하여 사람들이 좋아하오나 죽을 자리를 찾는 제많은 순영에게는 오직 슬픈 피 눈물과 아픈 뉘우침이 있을 뿐이로소이다 순영으로 하여 당신님께서도 가진 고락을 다 겪으시었으니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프오나 지나간 일을 순영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사옵고 오직 죽는 순간까지 용서하시기와 이 앞으로 복 많이 받으시와 불쌍한 통포를 위하여 일 많이 하시옵기만 빌 따름이로소이다 순영이가 남겨두고 가는 목숨을 당신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비나이다 할 말씀이 무한한 듯하오나 두서를 찾을 수 없나이다 할 말씀 다하지 못하와도 순영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헤아려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편지를 끝을 마쳤다가 다시 이렇게 말을 이었다 비록 당신님께 없어 순영의 말을 믿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죽을 때 하는 한마디는 믿어주실 줄 믿나이다 순영이 비록 당신님의 사랑을 배반하였다 하더라도 순영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오직 당신님을 사랑하였을 뿐 이로소이다 모두 부질없는 마리오나 순영은 목숨이 끊어질 때에도 당신님을 생각하옵고 오 사랑하옵는 나의 남편이여 하고 부르려 하나이다 그때 혼자 당신님을 나의 남편이라 부르는 것이 니라서 금하올이오까 이 불쌍한 순영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불쌍타 생각하시옵소서 죽음의 길을 떠나면서 순영은 울며 살해나이다 편지를 다 읽고 봉구는 말으로 뛰어나오면서 어머니 순영이가 죽었어요 하고 황황하게 소리를 질렀다 순영이가 죽었어? 하고 어머니도 뛰어나오고 이구머니 언제? 하고 경주도 부엌에서 뛰어나온다 봉구의 손에 들었던 길다란 순영의 편지는 펄렁펄렁 흔들리다가 힘없이 마룻바닥에 떨어졌다 봉구는 정신 잃은 사람 모양으로 멀거니 서있고 모친과 경주는 봉구를 바라보고 우트커니 서있어 말이 없다 담 위에서 낱딱이 소리를 길게 뽑아온다 천지는 고요하다 봉구는 곧 행장을 수습하고 금강산을 향하여 떠났다 무엇하러 가는지 자기도 잘 알지 못하건만 안 갈 수도 없는 듯하여 떠난 것이다 만일 그 편지를 쓰고 나서 곧 어디서 죽었다면 죽은 지가 벌써 사흘은 넘었을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보러 가나 순영의 몸을 덮은 흙을 보러 가나 그가 소경딸을 업고 마지막으로 허덕허덕 걸어가던 길이라도 보러 가나 차는 가을바람에 너울거리는 마른 풀바다로 평강의 높은 벌을 허덕거리고 올라간다 봉구에게 편지를 붙이고 나서 순영은 주막에서 싸주는 도시락을 들고 온정리 주막을 떠나 구룡년 구경을 나섰다 어린아이를 얻고는 못 가십니다 장정들도 빈몸으로 가기도 힘이 드는데 하고 주인이 말리는 말도 안 듣고 나섰다 같이 가던 사람들도 앞서 버리고 뒤에 오던 사람들도 앞서 버리고 순영은 어린애 손을 끌고 간다 구룡년이 삼십니나 하니 한 걸음에 쉬고 두 걸음에 신들 해 지기까지 거기야 복가랴 갔다가 돌아오지도 않을 길을 바빠 할 것이 무엇이랴 그러나 주막에서 삼리밖에 안 되는 극락의 고개에서 벌써 소경딸은 어머니에게 매달리기 시작한다 순영은 그것을 안았다가 업었다가 한 구비에 쉬고 두 구비에 쉬고 겨봇을 입어도 오히려 순선한 다리연만 고개턱에 올라선 때에는 벌써 전신에 땀이 젖고 기가 턱턱 막힌다 수학여행 온 중학생 한 패가 먼지를 펄펄 날리며 순영의 곁으로 뛰어 지나가고 그 뒤로 양복에 운동화 신고 지팡이 끄는 교사 한때가 또 순영의 앞으로 지나간다 순영은 그 중에 혹 아는 사람이라도 있을까 하여 그 사람들 지나갈 때에는 외면을 하였으나 그들의 유심한 시선이 자기에게 떨어지는 줄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누가 순영을 알아보랴 이처럼 변한 순영을 알아보랴 하고 순영은 맘을 놓았다 단풍은 한창 무르노갔다 금강산 만이천봉 꼭대기에 눈 덮인 듯한 흰 바위를 내어놓고는 모두 비가 뚝뚝 흐르는 단풍인데 단 사이사이 잣나무 소나무의 푸른빛은 마치 하늘이 점점이 떨어져 내려갔다 순영은 소경딸을 업고 한걸음 한걸음 그 속으로 연주담의 무서운 비탈에서는 어떤 일본 학생이 어린애를 안아 올려주고 비봉포 못 미쳐 무서운 비탈은 어떤 서양 사람의 도움으로 올라 옥유동의 무서운 비탈은 수학여행 오는 중학생들의 도움으로 건너왔다 그러나 옥유동에 왔을 때에는 벌써 오후 두시나 되었다 어쩌자고 어린애를 데리고 여기를 와 무엇하러 소경 계집애를 데리고 여기를 와 하고 혹은 비웃고 혹은 동정하고 혹은 이상히 여기는 소리를 귀로 흘려들이면서 순영은 옥유동 한복판 천하대라는 바위 덩어리에 앉아서 딸에게는 과자를 먹이고 물을 먹이고 자기는 도시락을 먹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경치다 무시무시하도록 아름다운 경치다 저렇게 맑은 푸른 하늘 그것을 돌려막은 깨끗한 봉들 그 봉의 가슴과 허리에 물을 녹는 단풍 그 밑으로 소리를 내며 흘러가는 맑은 물 물 밑에 깔린 반석 아 천지는 아름답고 유해한데 그 아름답고 유해한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의 목숨은 잠깐이로구나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어린 학생들은 목껏 소리를 지르고 기껏 춤을 춘다 세상에 있는 모든 노래와 모든 곡조와 시와 인생의 모든 위대한 사업이 여기 오면 모두 갑없는 한 티끌이다 천재 사업이 어떻게 위대하며 그 노래와 곡조가 시가 어떻게나 아름답고 깊고 웅장한가 참 크다 오래다 신통하다 순영은 이렇게 한탄하였다 그러할 때 모든 시름은 다 잊어버리고 천지와 함께 유해한 것 같이 생각하였다 천년이나 살고져 억만년이나 살고지고 이렇게 좋은 천지를 버리고 죽을 맘이 없어지는 것이 사람의 정이다 그래서 그는 바위에 자기의 이름을 새긴다 그러나 그것은 몇 날이나 가나 사람은 수없이 나고 늙고 죽는데 천지는 한없이 길고 오래구나 순영은 천하대 높은 봉에 스르르 돌아가는 구름 조각을 보며 길게 한숨을 쉬었다 엄마 과자 이 소리에 순영은 유해한 천지의 꿈에서 깨었다 다시 무겁고 무거운 인생의 의무와 새사슬의 얽혀짐을 깨달았다 붉은 단풍도 보지 못하고 과자만 찾는 어린 딸을 볼 때 피 눈물이 흘렀다 점심을 다 먹고 났으나 몸도 노곤하고 맘도 급하지 않아 순영은 바윗돌에 새긴 이름들도 보며 오색수 병풍을 두른 듯한 단풍도 바라보며 어린의 낫도 씻겨주고 시름없이 옥류동 바위 위에 앉아있었다 해는 벌써 오후 3시나 되어 구룡년 갔던 사람들이 단풍닉과 잣송이를 손에 들고 옥깃에 꽂고 아마 동석동까지 해지기 전에 보려는 듯이 성큼성큼 뛰어들 내려온다 옥류동 너럭바위에 와서는 그래도 잠깐 머물러 사방을 한번 둘러보고 혹은 코닥 사진기로 사진도 박는다 아까 어린아이를 업어 올려주던 일본 학생도 순영 모녀를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지나고 수학여행하는 학생패도 산이 울리도록 소리도 지르고 체조구령도 부르며 지나간다 비봉포 못 미쳐 돌피탈에서 순영이 모녀를 붙들어주던 키 큰 서양 사람이 수심스러운 얼굴로 동행은 다 어디 두고 혼자 내려오더니 순영이 모녀가 아직도 여기 앉았는 것을 보고 혀 잘 안 돌아가는 조선말로 구룡년 칼 시각 있어? 없어? 하고 구룡년 갈 시간이 부족하다는 뜻을 말하고 이윽히 순영이 모녀를 바라보더니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깨달은 듯이 모자를 벗어 인사하고 물을 건너가 버린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는 듯이 우뚝하니 서서 한참이나 순영 모녀를 바라보다가 안심 안 되는 표정을 하고는 바위 무통일을 돌아서 버렸다 순영은 그 사람이 자기네 모녀를 위하여 진정으로 근심해 주는 것이 심히 고마웠다 반드시 무정한 세상은 아니다 자기 모녀를 바위 비탈로 끌어올려 주던 사람들의 정을 생각하면 인생은 반드시 무정한 것은 아니다 역시 천지간에는 사랑의 신이 있고 사람의 가슴 속에는 사랑의 신이 사는구나 하고 순영은 소경 딸을 껴안았다 구룡년 갔던 사람들은 점점 많이 내려온다 또 가보자 하고 순영이가 딸을 업고 일어나서 세 줄을 붙들고 저 돌 비탈을 어떻게 올라가나 하고 첫 발 붙일 곳을 더듬더듬 찾을 때 비탈의 수풀 속에서 여학생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그것은 순영의 귀에 익은 노래다 밤낮으로 부르던 노래다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던 노래다 주의 부르시는 소리 들리네 나는 가려네 주 따라 주 따라 끝까지 가려네 순영은 비탈에 한 발을 올려놓고 들었다 이 노래를 부른 지도 퍽 오래고 이 노래를 들은 지도 퍽 오래다 극히 단순하고도 극히 간절한 이 노래를 순영은 얼마나 즐겨 불렀던가 얼마나 깊은 감격으로 불렀던가 떼도 안 묻고 먼지도 안 묻은 백설같이 흰 순영의 영혼이 얼마나 이 노래를 부르고 기도 올리는 고개를 숙였던가 어디로 이끄셔도 따라 가려네 어디로 이끄셔도 따라 가려네 어디로 이끄셔도 따라 가려네 나는 가려네 주 따라 주 따라 끝까지 가려네 노래소리가 더욱 가까워진다 부르는 아이들은 무심히 부른 것이연만 한마는 순영의 피눈물을 자아내었다 노래 부르는 여학생들은 바위피탈 위에 다다랐다 하얀 적쌈 옥색 치마에 가슴에 초록 교포를 붙인 것은 순영의 모교 학생들이 분명하다 이를 어째 하고 순영은 두어 걸음 물러섰다 여학생들은 깨득거리고 세줄에 달려 내려와서는 순영을 힐끗힐끗 돌아보고는 무예라고 소곤거리고 웃고 지나가서 순영의 모녀가 앉았던 너럭바위에 혹은 앉고 혹은 서서 동행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린다 순영이가 학교를 떠난 지가 벌써 4, 5년이 되었으니 그때 그만큼 컸던 아이들은 벌써 다들 졸업하고 나가서 아내도 되고 어머니도 되었을 것이오 지금 여기 온 학생들은 순영이가 학교에 있을 때에는 보통과에서 코 흘리던 아이들이다 순영의 눈에는 혹 전에 보던 모습이 있는 아이들이 보이려니와 학생들은 순영을 알아볼 길이 없을 것이다 어린 학생들이 내려오는 뒤를 따라서 둘씩 셋씩 굵은 학생들이 오고 그 뒤에 얼마를 떨어져서 선생인 듯한 이들이 달렸다 굵은 학생들 중에는 순영을 힐끗 보고 의심스럽게 고개를 기웃거리고 두세 번 돌아보는 이가 있었으나 순영이가 모른 채 함으로 말도 못 붙이고 저희들끼리만 수근거리며 먼 발치서 바라보고 섰다 흰 양복에 흰 운동화를 신고 맥고무를 쓴 키 작은 여자는 분명히 인순이다 인순이다 순영이와 한 방에 있었고 미국 갔던 인순이다 시카고 서북 대학에서 MA의 학위를 얻어가지고 월전에 본국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은 순영도 신문에서 보았다 꼭 저 모자에 저 양복을 입고 박힌 사진이 동아일보 부인면에 화변 달아서 커다랗게 난 것을 순영은 영등포 방직공장에 있을 때 보았다 인순은 옛날에 좀 느리고 수줍어하던 태도가 없어지고 활발해지고 웃줄 웃줄 하는 것 같이 순영의 눈에 띄었다 인순이가 한 손으로만 세 줄을 잡고 성큼성큼 자기의 곁으로 내려올 때 순영은 아득하여짐을 깨달았다 인순은 뛰어내려오던 탄력으로 서너 걸음이나 순영을 지나쳐 뛰어가더니 오뚝 서며 이윽히 순영을 바라본다 순영도 바라보았다 할로우? 이게 누구야? 하고 인순은 뛰어와서 순영의 손을 잡아 흔든다 그 어조와 손잡아 흔드는 태도가 냉정한 듯해서 또는 낮추어보고 조롱하는 듯해서 순영은 불쾌하였다 언니 오셨단 말은 신문에서 보았죠 하고 순영은 안 나오는 말을 억지로 짜내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하고 고개를 숙였다 어쩌면 내가 온 줄을 알면서도 안 와봐 나는 순영을 앞만 찾으니 알 수 있나 어쩌면 그래? 인순의 어조에는 다정한 빛이 점점 나오는 듯하였다 그러나 인순이가 미국으로 떠날 때 엽서 한 장만 주고 만 것을 생각하면 순영은 인순의 진정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인순은 순영의 등에 있는 아이의 머리를 만지며 영어로 도털? 하고 순영의 초라한 차림차림을 훑어본다 여학생들도 하나씩 둘씩 순영과 인순의 곁으로 모여든다 그 중에는 아이 김 선생님이셔? 하고 인사하는 이도 있다 순영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서 답례를 한다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이것이 한창적 미인으로 유명하고 제주입기로 유명하고 영어 잘하고 피아노 잘 치기로 유명하고 백만금 부자 백윤희의 첩으로 들어갔다가 소박받고 뛰어나와서 이내 종족을 모르기로 유명하던 김순영의 후신이라는 것을 50여명 여학생이 다 알게 되자 여학생들의 시선은 모두 이 방직회사 직공에서 뛰어나와 소경딸 업은 여인에게로 쏠렸다 그리고 이 어린 여학생들의 호기심으로 쏘는 시선은 마치 독약을 바른 화살 모양으로 순영의 전신을 폭폭 찌르는 듯 하였다 다른 교사들도 내려오는 대로 순영과 인사하고 대개 인순이가 하던 모양대로 한다 반가운 모양을 보이려고 하나 마치 거지에게 무엇을 던져주는 태도와 같다 더구나 혹은 순영이에게 지금까지 어디 있었으며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가를 묻고 혹은 이 어린 애가 어찌하여 소경이 되었는가 혹은 동행이 누구인가를 물을 때 순영은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싶도록 괴로웠다 더구나 차차 이것이 순영인 것을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알게 된 여학생들은 무슨 큰 구경이나 난 듯이 혹 먼 발치석 혹 바싹 가까이 와서 순영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연에 손가락질을 하고 소곤거리고 픽픽 웃고 깨득거리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순영은 얼굴에 모닥불을 담아 붓는 듯하다 순영은 시각이 바쁘게 이 자리를 빠져나가려 하나 가장 반가운 듯이 붙들고 식둑깍둑 말하는 것을 뿌리치고 달아날 수도 없어서 가슴에 불만 타올랐다 맨 나중에 뚱뚱한 피부인이 시근거리고 내려온다 피부인은 얼른 순영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만 이야기를 하다가 순영이가 인사를 할 때에야 비로소 눈이 둥그레지며 오 순영이요? 하고 순영을 바라본다 피부인은 한참이나 순영의 모양을 훑어보고 순영의 등에 엎인 소경 계집애를 바라보더니 두 뺨의 근육이 실록실록 하여지며 눈에 눈물이 고였으나 더 말은 없고 기도 많이 하시오 순영이 기도 많이 하시오 하고는 찾아오란 말도 없이 여학생들 속으로 가버리고 만다 순영을 애워싸고 있던 여학생들도 무서운 것 다 보았네 하는 듯이 어깨를 으쓱으쓱 추면서 피부인의 뒤를 따라간다 저물었는데 어떻게 구룡연을 가? 하고 인수는 순영을 만류하였으나 듣지 않고 여러 사람을 향하여 도틀어 한 번 인사를 하고는 눈이 아득아득하는 것을 억지로 참고 다시 올라가기를 시작하였다 바위 비타를 다 올라가서 얼른 뒤를 돌아보니 여학생 패들은 물끄러미 순영을 바라본다 자기가 소경 딸을 업고 비타를 기어오르는 꼴을 보고 있었구나 하면 얼굴이 화끈거렸다 손수건을 둘러주는 이가 있으나 그것이 누군지도 몰랐다 어쩌면 내게 배우던 계집애까지도 인사도 안 한담 슬프고 괴로운 중에도 순영은 이렇게 원망을 하였다 내려오는 사람조차 다 끊어지고 깊은 골짜기에는 자줏빛 안개조차 들기를 시작할 때 순영은 기운이 진하여 구룡연에 다다랐다 쾅쾅쾅쾅쾅 응응응응 하는 소리에 온 땅이 흔들리는 듯한 속에 순영은 소경 딸을 업고 바위 비타를 돌아 구룡연 가로 기어올라갔다 하얀 물기둥은 파란 석양의 하늘에서 떨어지고 천길인지 만길인지 깊이를 모르는 검푸른 소에서 뽀얀 안개가 덮였다 거쳤다 하였다 얼음같이 찬 물보라와 물보라를 따라 일어나는 바람이 순영을 칠 때 등에 업힌 소경 딸은 흑흑 느끼며 무서운 듯이 울었다 오 우지마라 엄마하고 천당가 이렇게 순영은 몸을 흔들며 물끄러미 뽀얀 안개가 거치기를 기다려서는 검푸른 물을 물끄러미 들여다본다 물보라에 순영의 때 묻은 옷은 축축히 젖고 몸에는 찬 기운이 돌았다 등에 업힌 딸은 폭포 소리를 무서워함인지 발을 바둥거리며 울었다 우지마라 아가 우지마라 하고 순영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거기는 오 가엾은 내 딸이여 하고 팔을 벌리고 자기를 부르는 무엇이 번뜻번뜻 보이는 듯 하였다 아무도 순영이가 어떻게 된 줄을 알지 못하였고 또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다 순영이가 구룡연 떠나는 날 밥값 회개까지 다 하였으므로 순영이가 어찌 되었는지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피부인 일행도 저녁을 먹고 나서는 혹 순영이가 찾아올까 하고 기다리기도 하였으나 아마 부끄러워서 안 오는 게지 하고 잊어버리고 노래를 부르고 유일을 하고 잘 놀다가 자고 그 이튿날 떠나버렸다 순영이가 구룡연으로 올라간 지 사흘째 되던 날 봉구는 원산서부터 독 자동차를 내어 타고 밤새도록 몰아서 새벽에 온정리에 왔다 오는 길로 여관을 두루 찾아 숙박부를 보았으나 물론 김순영이란 이름은 없고 할 일 없이 소경 계집애를 데리고 온 여자를 물어서 그 끄적게 구룡연으로 올라간 뒤로는 소식이 없단 말을 탐지하였다 구룡연에서 일간 죽은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이런 말을 듣고 봉구는 아침을 먹는 등 마는 등 구룡연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러나 구룡연에는 오직 푸른 하늘에 달린 폭포와 뽀얀 안개에 쌓인 검푸른 소가 있을 뿐이요 순영의 종적은 찾을 길이 없었다 봉구는 소 가장자리에 바위 위에 서서 한참이나 검푸른 물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신기사로 내려와 순영이가 혹 승방에나 가지 않았나 하고 승방과 그 근처 암자를 두루 찾았으나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다 어찌할 줄을 모르고 봉구는 신계사에서 점심을 시켜먹으며 순영이 찾을 또리를 생각할 때 구룡연에서 아이없은 여인의 시체가 떴다는 기별을 들었다 봉구는 미처 밥도 다 먹지 못하고 다시 구룡연으로 올라갔다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면 아이없은 여인의 시체가 오정대나 지나서 쑥 솟아올랐다고 한다 봉구가 구룡연에 다다른 때에는 찻집 앞에 구경꾼이 많이 모여 섰으나 그 속에 시체는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짓거리기만 하고 아무도 시체를 건져낼 생각은 안 한 모양이다 봉구는 폭포 밑으로 뛰어갔다 뽀얀 안개에 쌓인 검푸른 물에는 분명히 순영이가 소경딸을 업은 대로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둥둥 떠서 폭포가 내리 찔 때마다 끔벅끔벅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둥그런 수면으로 이리로 저리로 빙빙 돌기도 한다 순영이 순영이 하고 봉구는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순영은 여전히 끔벅끔벅 하면서 붙일 곳 없는 혼 모양으로 이리로 저리로 빙빙 돌았다 순영이가 금곡 집에 왔을 때 어찌하여 자기는 다정스럽게 안아주지를 않았던가 진정으로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도 그 모양으로 냉랭하게 하였던가 속으로는 은근히 순영이가 조만간 자기의 사랑의 품속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던가 그날 밤 금곡 정거장을 떠날 때 자기의 손을 잡고 참아 놓지 못할 때 어찌하여 자기는 순영을 붙들어 내리지 않았던가 붙들어 내리지를 못하면 따라가기라도 하지 못하였던가 아 순영이 안 죽어도 좋을 것을 하고 봉구는 바위등에 펄쏙 주저앉아 순영이의 시체를 붙들려고 허리를 굽히고 두 팔을 물 위에 내밀었으나 순영이의 시체는 잡힐 듯 잡힐 듯 하면서도 손에 안 닿으리만큼 끔벅끔벅 하면서 빙빙 돌았다 봉구의 눈에 눈물이 많이 흐를수록 그 시체조차 보일락 말락 하였다 순영이가 다시 살아만 나오면 봉구는 그를 자기의 품에 안고 영원히 놓지 않으리라고 맹세를 하건만 한 번 죽은 순영은 다시 살아날 리는 없었다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서 울고 엎더져 물속으로 흘러들어가려 하는 봉구부터 끌어내고 순영의 시체를 물 밖으로 끌어내어 너럭바위 위에 놓은 때에는 봉구는 정신없이 순영의 찬 가슴에 얼굴을 대고 울었다 자는 사람을 깨우는 듯이 몸을 흔들기도 하였다 얼마나 사랑하던 사람인가 그런데 그 사람은 소리 없는 시체가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한마디만 말을 하였으면 한이 없겠다 봉구 자기가 지금까지 변함없이 순영을 사랑하여 왔다는 것과 순영의 지나간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겠다는 말만 들려준 뒤에 순영이가 죽었더라도 한이 없을 것 같았다 금곡 왔을 때 봉구가 한마디만 부드러운 말을 하여 주었더라면 순영이가 죽지는 않았을 것을 순영을 사랑하노라고 한마디만 하여 주었던들 순영은 자기의 사랑의 품속에서 남은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을 세상에서 다시 지접할 곳이 없어 자기를 찾아온 순영을 자기마저 냉대하여 죽음의 나라로 보낸 것을 생각할 때 봉구의 가슴은 칼로 우비는 듯이 아팠다 피가 똑똑 흐르는 단풍까지의 덮인 두 시체를 앞세우고 구룡련의 깊은 골짜기를 내려올 때 봉구는 그 지접할 곳 없는 두 영혼이 공중에 떠서 자기를 따라오면서 무정한 사람 무정한 사람 하고 원망의 눈물을 흘리는 듯 하였다 과연 나는 무정한 사람이다 내 품을 의탁하고 들어온 두 생명을 건져주지를 않았다 마치 물에 빠져 살겠다고 허우적거리는 두 생명을 내 손으로 떠밀어낸 것과 같다 아 무정한 봉구야 너는 이 천만 조선 불쌍한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몸을 바치겠다고 하면서 내 품으로 들어오려는 순영과 그의 불쌍한 소경딸을 건지지 못하였구나 봉구는 이렇게 스스로 애통하였다 봉구는 이틀 동안 밤을 새워 순영의 시체를 지키고 곁을 떠나지 않았다 둘째 날 밤 거적거리로 만든 억가게 속에서 봉구가 혼자 시체를 지키고 있을 때 자정도 넘고 음력 8월 20사흔 날 하연다리 동석동 660호에 걸렸을 때 어떤 사람의 발자취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들렸다 등잔불 밑에 비친 순영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앉았던 봉구는 고개를 돌려 어떤 장삼 입은 중의 모양을 보았다 그 중은 고개를 숙여 억가게 속으로 들어오며 봉구 그만 순영이가 죽었네 그려 하고 봉구의 손을 힘껏 쥐고 운다 이게 웬일인가? 하고 봉구도 앉았다 일어나며 놀랐다 그 중은 순응이다 자네를 안 보리라 하고 여기까지 왔다가는 가고 왔다가 갔네 그렇지만 아무리 하여도 자네를 안 볼 수가 없고 또 죽은 누이의 얼굴도 한 번 안 볼 수가 없어서 왔네 그만 순영이가 죽었네 그려 죽었어 하고 순응은 순영의 시체를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운다 내가 죽인 걸세 용서하게 하는 봉구의 말을 막으며 저도 만족하겠지 비록 이렇게 섭거적에 쌓였을 망정 자네 손에 묻히는 것을 젠들 기쁘게 알지 않겠나 고마워 자네도 이 애의 허물을 용서해 주게 내가 제 마음을 알거니와 비록 마음이 약하여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제가 사랑한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하고는 순응은 작별을 하자는 듯이 봉구에게 손을 내민다 봉구는 청하는 대로 손을 주면서 가려나? 하고 순응의 바툭 깎은 머리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본다 응 가네 세상을 버린 내가 아닌가 어디를 가든지 자네와 조선을 위하여 기도함세 하고는 저편 송림 속으로 쓰러지고 만다 이튿날 신계사 동구밭길 N쪽에는 새 무덤 둘이 가지런히 생기고 그 중 한 무덤에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 순영의 무덤이라는 목패가 섰고 그 목패 뒤 옆에는 무정한 봉구는 울고 세우노라 하고 좀 작은 글자로 씌었다 고맙겠습니다 M.K. 아멘